이거 주신 거 여기 있어요? 미국으로 보내주신 거요? 캡쳐보드 하실 때 그거 완충제로 보내드렸죠 캡쳐보드 쓰고 계신가요? 주신 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아 진짜요? 어디로 들어가 있죠? 아 저기 있구나 전에 쓰는 것보다 해상도를 더 많이 인식해요 4K 맞아 저건 4K까지 돼요 전에 거는 FHD 1080p 뭐 체크하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뭐 할 거 있어요? 조절할 거 있어요? 전문가 입장에서 안 보고 있구나 만지기? 만지작 만지작 지금 너무 좋아요 켜져있구나 지금 방송을 켰습니다 지금 실제 상황이고 여기서 또 낙오하면 두 번째 타락자가 발생하게 되는 거 아 그러네요 지금 한 분은 안타깝게도 공범 당했네요 네 지금 다 태워졌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지금 여기서 지금 저녁밥을 시켰거든요 저녁밥 그 과두룩님 아 과두룩님이 아니죠 장지수님이 추천을 해줘가지고 먹었.. 아 시켰는데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리뷰 하나 뽑아야겠네요 네 이제 뭐 침착맨님 유튜브를 위해서 추천을 했는데 좋은 거 추천한 거 맞죠? 네 신메뉴 또 조회수 잘 나오니까 그럼요 사실 뭐 신메뉴가 아니라도 잘 나오세요 표현이 워낙 그건 워낙 재미있으신데 누케이크도 본인은 6개월 전에 했잖아요 누데이크요? 누데이크 200만 넘었죠 아 근데 누데이크가 왜 그게 인기에요? 몰라요 인싸 감성인 거 같아요 그게 옛날부터 인기가 많았다면서요 네 저 그때 해가지고 줄 줄 때 가서 사왔어요 지금도 줄 쓰잖아요 지금 줄 안 써요? 안 써요? 줄 잘 안 써요? 안 써서 사오셨나보다 누데이크 누데이크 줄 쓰나? 좀 빠를 거예요 옛날에 막 한 시간 반씩 썼어요 그거? 그것도 지금은 쓰셨어요? 그거? 말차? 저 다 샀어요 저 한 13만원어치 사와가지고 다리 올리브 케이크 먹었죠? 네 올리브 케이크도 먹었죠 다 마셔봤어요? 네 어때요? 좀 달라요? 네? 싫었어요 봐봐 화면이 좀 좁대잖아 아 그래요? 숨막혀요? 좀 뒤로 빠질까요? 뒤로 빠지네 이수자님 혼자 간 거 맞아요? 네? 네 이수자님 아니 케이크를 아오케이라고 하는데 케이크를 솔직히 네 혼자서 먹진 않잖아요 왜냐면 저는 혼자 안 갔거든요 아 누구랑 같이 갔죠? 유튜버 3명이랑 아 그리고 혹시 재원의 신나는 게임 세상? 근데 진짜 아니아니요 다른 분들이랑 갔는데 거기에 단 한 명도 혼자 계신 분이 없었어 다 커플 아 혼자서 갔을 리 암호하다 유튜버 3명이서 온 사람은 동성 3명은 없었어요? 동성 3명? 네 동성 그러니까 유튜브 다 커플끼리 오고 네 이 남자 3명이서 유튜버에서 온 적은 없었다 아 그런 건 없었는데 아니 이수자님이 유튜버로 간 거 아닐까요? 혼자? 아니 채널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뒤에서 몰래? 그쵸 부업은 뒷채널? 부업은 허락이 안 되나요? 허락돼요 허락돼요? 네 그러면 침창민님꺼 편집하면서 승우아빠님꺼 편집해도 돼요? 돼요 섞여도 돼요? 섞여도 돼요 본인이 그런 거에 용납이 안 되나요? 섞인 게 돼요? 안 돼요? 승우아빠 채널에 침창민 영상 올라가도 돼요? 아 그건 안 되지만 제 채널에서 일하시는 편집자분은 다른 채널도 하고 계세요 전 안 돼요 실제로? 오오 안 돼요? 왜요? 내 건 내 거예요? 아니 내가 4대 보험까지 내주는데 네 아 나한테 충성을 안 하면 자르는 스타일이에요? 부업은 원래 안 되죠 사실 부업은 원래 안 되죠 사실 조조 느낌이네 그럴 수 있어 오케이 저는 어 해본 시도한 사람이 없어요 일단 아 근데 만약에 한다면 아 나 혹시 해도 됩니까? 좀 더 벌고 싶습니다 허용 허용 꺼요? 더 줄 생각 없다? 나는 나는 여기가 끝이다 아니 뭐 더 줄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고 추가로 하는 것도 허용 근데 이제 컬이 떨어지면 이제 잔소리 아 잔소리는 간대 근데 그걸 안 떨어지면 더 줄 생각이 있다? 더 줄 수도 있다 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지속적인 월급 인상이 있어 왔습니다 오 저는 뭐 생각보다 블랙 기업이 아니네 그게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프레임 네 여기만큼 좋은 중소기업이 없어요 화이택 기업 저도 뭐 옛날부터 침님이랑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요기 진짜 좋아요 좋아요? 내가 만약에 편집자였다면 나쁘잖아 침착맨 편집자가 아마 유튜브 현 업계 중에 베스트다 아 나쁘잖아 뭔가 동의의 채팅 같은 건 안 올라오네요 네? 동의의 채팅은 안 올라오네요 왜냐면 다른 시장 모르니까 아니 왜냐면 이제 저분들은 이제 침착맨은 항상 블랙 블랙이어야만 하고 블랙맨이어야만 하고 내가 아는 침착맨은 그래서는 안 돼 침수자들이 다 침묵하고 있다고 지금 근데 진짜로 뭐 저도 뭐 다른 분들 많이 뭐 듣고 저도 듣고 이러니까 다들 일하는 중 아는데 다들 일하는 중 침착맨 님 뭐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군요 아무튼 그 또 침줬소 점점 커질 수도 있어 여기 최고임이라고 확 확실하네요 정말 여기 최고야 진짜 저런 이야기를 하실 때 뿌듯함을 느끼나요? 뭔가 대표로서 하 아뇨 당연히 해야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런 걸로 기분 좋아한다는 거 자체가 마인드가 별로라는 거 그 사람은 깔끔하게 한번 혼내줘 누굴요? 숭아 아빠님을요? 썩았다고? 내가요? 실제로 전직원 네 인센티브가 그 수익에 따라 나옵니다 아 여기요? 규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수익에 따라 전체 수익에 따라 아 침투부 전체의 수익에 따라 예 엠빵인가요? 엠빵은 아니죠 나랑 똑같이 먹으면 안되고 아 그건 아니지만 근데 인센티브가 굉장히 좀 좋게 돼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대기업 부장 뭐 이거는 사실 이제 직원의 프라이버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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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부장까지는 아닌 것 같고 대기업도 종류가 여러가지 그리고 최근에 막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 근데 요즘에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래요? 막 그렇죠 다시 올라와요 반토막이 났는데 반토막 되기 전에는 일시적으로 한 달 한 달은 월급만큼 더 받아가셨다고 봅니다 아 또 채널도 많으시잖아요 김창맨도 잘되고 와 김창맨도 잘 그니까 김창맨이 이제 바뀌었어요 찜창맨 더 보기 전에 그렇죠 어디서 봤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다시 또 반토막이 됐기 때문에 조금 줄었을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제가 인센티브를 달에 계산을 하잖아요 1년에 두 번 모아서 직업을 했어요 아 큰 목돈이네 이번 추석 때 꽤 나왔어요 오 뿌듯함을 느꼈겠는데요? 약간 화났는데요? 네? 화났는데? 아 저 원래 표정이에요 너무 많이 나가서? 그래서 이거를 1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기로 했는데 나쁘지 않아요 잘 되고 있나요? 동기부여가 되고 있어요 동기부여 심창민님한테 동기부여가 되나요? 저는 뭐 부담될 게 없죠 부담될 게 없다 왜냐면 이익이 나니까 나누는 거라서 그죠? 손해보는 와중에 제가 막 더 지출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죠 저는 부담이 됐던 적이 있어요 왜요? 저는 심지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희 편집팀이 저의 몇 배를 가져간 적이 있어요 아 맞아 맞아 옛날에 그랬죠 왜요? 요쪽도 잘 알고 있구나 저는 몰라요 저는 이제 채널 수익의 반띵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모든 경비는 제가 도맡고 아니 그걸 순수익으로 나눠야죠 그렇게 할 거면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걸 생각을 못해가지고 매출 기준으로 한 거예요 아니 레스토랑 10개를 내셨다는 분이 그거를 왜 당연한 거를 아니 왜냐하면 그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네 오판 오판 유튜브 미디업이랑 또 다르니까 식당이랑 그러면 만약에 온라인 레스토랑은 처음이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온라인 레스토랑은 몰랐으니까 아 차돌아 회집자분이 좀 많이 가져가셨겠네요 많이 가져가셨겠죠 지금은 또 아니에요 바꿨어요? 지금은 또 이제 또 여기도 반토막이 났죠 아 반토막이 유튜브는 항상 반토막이 나는 거 같아요 그쵸 근데 그게 평준한 거 같아요 유튜브 얘기를 해보자면 유튜버 3명이 모였으니까 네네 이게 잠깐 일시적으로 올라갔어요 제 채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번 달에 일시적으로 올라갔어요 폭발했었죠 말이 안 돼 이게 100만에서 120만까지 스트레이트 어 그리고 뷰가 전체 치킨이 왔다고 아 치킨 왔어 궁금해 절기까지 듣고 끊으니까 개궁금하다 짜잔 이러고 어 여기서 아이 캐치 딱 나와야 돼요 안돼 어 어 뭐 약간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침창맨 님도 그렇고 네 승파님도 그렇고 네 옛날에 비해 안 나오는 거지 사실상 굉장히 좋은 실적이거든요 네 근데 저도 그렇고 뭐 그런 걸 느꼈는데 50만 나오다가 25만 나오면 채널이 망한 거 같아 아 그래요? 근데 사실상 25만도 진짜 미치게 잘 나온 건데 왜냐면 그거 망하는 거 맞고 자기 합리 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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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배가 부는 거지 그니까 약간 이런 거지 구독자는 당연히 오르는데 구독자 대비 안 나올 뿐이지 잘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자기 합리 알아 지금 25만명 누굴 속이려고 하는 거야 지금 시청자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을 속이려고 하는 거야 지금 누굴 속이는 거야 지금 둘 다 망했네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한 번 드세요? 안 먹습니다 안 드시죠 드세요? 안 먹어요 치킨무가 아까 이거 할 때 보내지 말라고 하셔야 되는데 아니 이런 거를 아까 짬 아 이걸로 치킨무 요리 오 강동인 치킨무 요리 좋은데 쓰세요 창디가 보면 기가 막히죠 천인공로 할 짓이라고 이거 버리면 백인분 나오겠네요 그쵸? 치킨무 요리 왜냐면 치킨무 요리로 기가 막힌 요리를 만든다 치킨무? 치킨무 스테이크 백인분 그러면 BHC에서도 치킨무를 안 줄 수도 있어 어 이거 요리가 되는 거였구나 광고가 들어오나요? 그쵸 갑자기 솔깃 치킨무 광고 생각보다 양이 적은데? 솔깃? 창렬이네 얼마죠? 본인 채널 아니라고 막 창렬이라고 아 전 제 채널에서도 이랬어 아 그래요? 19,000원? 알잖아 19,000원? 이게 뭐지? 이게 근데 순살이잖아 순살 순살 순살이면 뭐 양 그냥 1인분인거지 이게 레귤러 이게 오늘의 리뷰 상품 이게 로젤치킨입니다 이게 이제 젤리죠? 젤리 지금 빨리 넣어야 돼요 지금 빨리 그리고 소스 이것도 다음 거를 바꿔야 돼요? 네 로젤킹 젤리 안에 들어있죠? 젤리 집어넣고 흔들어줘야 돼요 냄새가 고약하네요 고약하다뇨 이거 만드신 분들한테 신뢰되는 말입니다 정말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개발자분들이 이거 컨펌 받으려고 되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나도 이제 예전에 그 메뉴 개발을 해봤지만 정말 위에서 컨펌 안 떨어지면 좋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컨펌 내린 것도 좀 문제인거에요? 그거는 솔직히 제가 알 바는 없어요 왜냐면 그 월급 받는 입장에서 시키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린 유튜브가 나오니까 그죠? 우리한테는 감사하다 좋은 마음으로 하는거죠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뭐 욕은 하지만 유튜버들에게 감사하다 항상 이렇게 내주시는 분 다음 주에 아르마니 치킨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다 갯싸 먹으러잖아요 저는 이제 관련이 없지만 어쨌든 감사했다 할 거 없을 때 그냥 시켜가지고 그치 무슨 향수 같은 걸 쳐발랐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그럼요 통쾌함을 느끼고 아르마니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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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으로 하는거죠 너무 좋다 젤리 넣어주셔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어처구니없는 생각이지만 유튜버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조회수를 또 확보해 주시지가 아 근데 진짜 냄새는 좀 심하다 냄새가 뭐 아름답잖아요 이게 조회수의 냄새에요 느끼세요 이 찡그리는 거조차 감사하다 지금 이제 공공 때문에 갑자기 조회수가 잘 나가가지고 이 조회수의 냄새를 못 맡게 된 거 같은데 아니요 저는 이제 맡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정 아 이제는 필요 없어졌다 그죠 저는 이제 장지수로 만약에 뭘 해도 먹방 리뷰 같은 건 안 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들 어차피 다 들만큼 들었다 지갑에 여러 장 들어있다 에이 제가 감히 승허가님한테 뻥 차버리고 세금계산서 직원 몇 명이요 세금계산서 비교하기 직원 몇 명이요 저는 이제 다 나가시고 그죠 원래 몇 명이었어요 원래 세명이었죠 나 열명이요 지금 저 혹시 혹시 콜라 제로로 드시나요 어 네 그럼 제로로 아니요 물 마시면 돼요 물 사오지 마세요 아니요 사야됩니다 왜죠 왜요 방송 앞에 앉아있기 싫어요 한의 사이에 우린 이걸 할까요 그러면 네 고비드 테스트요 주머니 있더라고요 갑자기 고기가 고기를 고된 게요 네 아 이거 넣어야 돼요 네 넣어야 돼요 이게 신문인 거예요 이게 조회수의 냄새예요 네 좋잖아요 사실 봤어요? 이번에? 젤리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게 포인트죠 와 이건 좋잖아요 선 넘었나요? 너무 좋잖아 오냐 치킨인데 ㅋㅋㅋㅋ 최소 40만 젓가락도 갖고 계신데 젤리가 진짜 젤리지 훌륭하죠 직원 10명이요 10명이요? 그만큼 잘 되니까 아니아니 그 나는 건보류 비교?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 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요? 실제로 없어 진짜 약간 꼴 받았던 게 쇼미더분도 사실 조회수 잘 나온 거거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50만 다 넘었잖아요 그거 1화는 140만이에요 마지막화는 30만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뭐 결국엔 망했지만 어쨌든 30만도 많이 나온 거잖아요 아니 이거 젓가락 넣어달라고 했는데 안 넣어줬네 아 젓가락이요? 드린 비용이? 드린 비용이 있어요? 아니요 남았어요 그거 그니까 그러면 성공한 거죠 사실 모두가 다 남았어요 거기 아 진짜? 그니까 손해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이러면 어쩌면 그랑사관은 손해봤을 수도 있어요 조회수가 안 나왔으니까 갤럭시 북독? 갤럭시 탭이었나? 뭐였지? 갤럭시 탭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3화 치고 빠졌어요 아 그래서 없었던 거 3화까지는 괜찮게 나왔거든 확실히 대기업이 분석이 빨라 그러니까요 손절해 보인다 좋네요 150만 150만 나온 영상에는 삼성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럼요 거긴 들어가 있죠 뭐예요? 추건들 아 드릴 거면 이걸 드리는 게 낫지 않나요? 어 그러네요 굳이 왜 그걸 이게 맛없을 거 같아서 아 블랙기업이 이거는 이제 유튜브용 가기고 블랙기업이 민낯에 나오는군요 아니죠 맛을 보라고 이거는 언제든지 드신 맛이잖아 방금 거 진심이였는데 농담으로 신메뉴 조회수 잘 나오는데 2부 하실거면 신메뉴 하자고 진지하게 농담으로 하면 안돼요 항상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만화도 무조건 부딪혀야죠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자꾸 자리를 비워가지고 죄송 죄송 영광스러운 자리네요 정말 이 소스는 뭐 이렇게 이거 하라고 잘라가고 싶어요 이 스노우 아버님은 이미 드셨다고 했습니다 아 이거 네 그쵸 먹었죠 이런것도 재빠르게 해야죠 그럼요 트래픽도 한데로 물려야죠 방앗간을 3세가 지나칠 수가 없죠 우리 둘이 신메뉴 제일 빨라서 진짜로 저는 신메뉴가 나온다는 소식을 받으면 어떻게든 어디서 제일 빨리 구할 수 있을까 저는 달력에 써놔요 이날 예를 들어 땡땡치킨 땡땡치킨 출시 그러면 전화를 해놔요 지점에 이거 몇시에 출시돼요 사실 이게 출시되기 한 2주전부터 벌써 미디어에 약간 깔거든요 출시 예정 이래가지고 내가 너무 안 이랬구나 그걸 확보해 주면 그날에 어떻게 픽업을 할 것인가 저 지금 생각이 안나는데 이거 이런거 드실 때 이게 지저분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지저분하게 하는거 같아요 이런거 이런거 그냥 해요 네 그냥 해요 이것도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뭐 다 지저분해서 소요도 지저분하고 메뉴도 좀 그렇고 대부분 지저분하죠 감사하네요 여기서 식사를 할 영광이 있다네 그러게요 감사하다 감사하네 아까 쭈 작가님한테 오신다고? 쭈 작가님은 이거 보고 안 오시는건가요? 쭈 작가님은 오실까 말까 하다가 아 오실까 말까 오늘 촬영 있었는데 너무 힘드신지 아 방전 나 방전 그냥 들어감 방전 아 그렇군요 소스를 좀 이렇게 해서 네 같이 앞에 소스 담당하세요 소스 담당 자 먹죠 네 소스 먼저 소개해 소스 소개 한번 해 주세요 소스 소개 성아빠님이 아니 아니 뭔지 몰라요 저도 뭔지 몰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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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로제 소스인가 쓰리라차였나 쓰리라차 쓰리라차 마요인가 오 뭐죠 이거 뭐지 이거 상디 냄새 나는데 이거 이거 뿌링클 요거트 소스 로제 소스인데 그죠 아니 뭐야 이게 쓰리라차인가 이게 이게 뭐 매운 거였어요 이게 매운 거 이거 양념 이거 매운 거 양념 매운 거 이건 뭔지 모를 거 혹시 저기 시키신 분이나 뜯으신 분이 더 잘 알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가지고 먹죠 뭐 중요합니까 드시죠 드시죠 젤리랑 같이 먹으면 돼요 네 같이 먹어야 돼요 이거 원래 저는 녹여서 먹었는데 비주얼 한번 보여드릴까 네 그쵸 같이 혼자님들께 네 씨 이거 원래 하는 얘기 뭐였죠 그것들은 리뷰할 때 뭐요 레츠 뜨기 아 먹을 때 먹을 때 아니요 왜 이렇게 했냐 아니요 이제 없다 오케이 드셔보세요 저 이거 먼저 먹어봐도 돼요 아니 이걸 먹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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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빨리 먹어 왜 심술났어 심술난 게 아니라 젤리도 먹어야 돼요 젤리도 먹어야 돼요 그럼 왜 시켰어요 왜 시켰어 그럴 거면 슬픔은 나누고 짠하죠 나 이거 지난주에 먹었는데 슬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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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 음.. 이번 지난주에 먹었어 흠 저부터 말할게요 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덥지마요. 다른 맛으로 멈출 수 없어? 이걸 온전히 전달해 주세요. 치킨 자체는 다른 거를 잘 못 느껴졌어요. 근데 젤리는 그러니까 젤리에다가 그냥 치킨을 먹은 느낌인데 젤리랑 치킨이 어울린다. 생각보다. 왜 어울리지? 그래서 갸우뚱하게 되는 맛? 약간 그게 뭐냐 콕콕함 같은 거 먹으면 약간 쫄깃쫄깃하게 씹어먹는 거. 근데 식감이 되게 튀김없이 맛있다. 쫀득하니까 바삭하니까 은근 열받게 어울린다. 맛대가리는 없다. 별로예요? 시켜먹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시 시켜드세요? 솔직하게. 저는 안 시켜먹는데 이유는 이게 먹고 싶은 거 아니죠. 젤리를 사와서 이런 거에다 먹어도 돼요. 별 차이가 없어. 갑자기 여기 피나는데요? 여기야? 입술을 깨무셨나요? 입술 피나는데요? 맛있어서 하는 거 아니야? 입술을 뜯으신 거 같은데요? 아 여기가 건조해서 제가 여기가 가죽이 좀 부족해요. 화가 나신 건 아니죠? 갑자기? 아니요. 이렇게 이런 느낌? 아니요. 맛있었어요. 이 악물고 맛있다고 하네. 근데 이거 자체는 치킨만 먹으면 별맛 안 날 것 같은데? 어. 저도 갸우뚱한 맛이에요. 어우 냄새는 좀 역하다. 약간 양말빳네인데? 아 그러네? 저도 갸우뚱한 맛이에요. 지난주에 먹었는데 왜 또 먹고 있을까? 아. 양말빳네가 나요? 스스로가 갸우뚱해지. 근데 이게 맛이 다른 건가? 네. 어우 냄새가 너무 식용기 떨어지는데? 양말빳네가 아니고 치킨 뭐 허니 머스타드 같은 거에다가 아 허니 머 허니 거 아니고 주치킨 이거 원래 로제 소스거든요? 아 그래요? 아 진짜요? 로제 냄새가 전혀 안 나왔네. 로제? 젤리? 합쳐져 로젤 킹이에요. 와 진짜 냄새 구리다. 응. 이거 약간 치즈 파우더 냄새 아니에요? 구릿구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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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으면 그 냄새가 안 나서 괜찮아. 안 나요? 응. 와우. 그러니까 이게 아 나는구나? 흠흨흨 흐흨흨 젤리가 없으면 그냥 너무 무난한 맛이야. 맞아. 음. 아 이게 맛있다. 이거 뭐예요? 그냥 기본. BHC 자랑과 치킨 BHC 그냥 기본. 야. 튀김 것이 될 맛 같은데 그죠? 음. 이게 일반 요리 컨텐츠라면 이거 이제 쇼미도 우븐 같은 거죠. 그런 맛.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젤리만 먹어보면 음. 네 이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굳이 그죠? 응 이 젤리가 참참참 같은 거에요 잘 해놓고 치킨을 거기다 이제 젤리를 얹는거죠 그니까 억 억조 억지로 조합했어 억지로? 그죠? 억으로 끌려고 하는거죠 근데 그 노력이 너무 그 새로운 맛을 찾으려고 하는 느낌이 아니고 원래 개발된 로제치킨에 젤리를 그냥 한번 뿌린 느낌? 이 젤리맛이 어떤 젤리맛인지 궁금하시대요 난 궁금한데 내가 먹어보기 싫네 그냥 그냥 젤리야 시중에 파는 젤리뽀 젤리뽀 같죠 딸기 젤리뽀 아니 마이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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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구미인가? 뭐 암튼 저스트 젤리야 하리보 하리보 브로켄 하리보는 과즙이 신선한 과즙인데 응 얘는 그 젤리뽀 과즙 젤리뽀 과즙 유투버가 된 것 같아 여기도 짠 100만 넘은 거야 여기도 이제 근데 저는 아까 침착맨님이 주문하실 때 이게 먹히는 절약이라는 걸로 확신했어요 두 개 시켰죠 네 하나는 요거 리뷰용으로 시키시고 처음엔 이걸 두 개 시키셨었잖아요 네 뺐어 근데 갑자기 뺐어 어? 두 개 시킬 거면 하나를 멀쩡한 거 시켜야겠다 어 맞아요 지금 멀쩡한 거 시키셨잖아요 아 이것도 멀쩡해요 하하하하하 얘가 들어요 아 솔직히 하십시다 귀마가 검은소가 일을 잘해요? 귀마가 아이 요제짱 귀마가 이러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매출을 일반 메뉴가 매출이 올라간 거예요 음 어그로로 인해서 아 근데 이걸로 두 개 시켜도 사실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러면 진짜 흑우죠 아 아 근데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니까 아는 맛을 하나 넣은거죠 그죠? 네 안정빵 이게 더 맛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죠 근데 우리가 좀 실험적으로 만든 것들을 먹어보면 사실은 좀 약간 갸우뚱하는 맛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난 이거 맛있어서 이거 막 나 지금 저거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난 이거 맛있어서 아 이게 맛있어서? 네 시선이 느껴지네 하하하하 진짜 상업 유튜버 더 아 진짜로 진짜로 진심이에요? 음 맛있네 네 예 콕콩 벌롱거리는 데 저 폐활력이 안좋아요 하하하하 뒷광고에요?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쁘지않아요 나쁘지않나요? 맛있어요? 나쁘지않아?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근데 젤리를 만약에 야 그럼 젤리 뺀다? 이러면 그래 가 가는거 안 잡을 맛 가는 젤리 안 잡는 맛 굳이 응 가도 되는데 근데 또 오는 젤리 안 막는 맛 약간 그냥 적당히 조화로운 응응 이거 침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먹어봐야겠다 아 아니 나쁘지않아 이게 젤리랑 치킨이 이상하게 어울려 아 저는 항상 그런걸 느껴요 침찬형민님이 이렇게 리뷰 방송을 하는거 보면서 확실히 어른이다 나는 아직 멀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에다가 아주 그냥 촛구리다가 악평을 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참 진짜 참 어른은 이거를 다 자기가 하고싶은 말을 참을 때도 있어야 된다 아닌데 일단 괜찮은데 진짜 이것도 한 번 먹어볼게 그거 먹으면 이제 족구려요 응? 뭐야 뭐야 신세계가 열린거죠 지금 배일치씨 맛있지 여기가 지금 이스트브루 이스트브루였다면 이제 신세계로 가신거죠 근데 내가 여기서 훨씬 뭐야 이거 그거였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유튜브가 아닌데 아 아 나는 진정성을 잃어볼 수가 없어 진정성 내가 일단 이렇게 느꼈어 왜요? 둘 다 네 맛있는데 아쉬운 점은 도깅개 낀 도깅개 낀 도깅개 낀 별로 차별점이 안 느껴진다는게 아까부터 말했던 굳이 이게 신메뉴라고 해서 색다른 맛을 기대했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맛이 없더라도 아예 느껴보지 않았던 맛을 맛봤다면 오히려 만족도가 높았을 것이다 맞아 제가 늘 옛날에 했을 때 그 소리 했는게 신메뉴면 맛도 신이어야 된다 새로워야 된다 아니면 비주얼이라도 새로워야 된다 근데 이거는 그냥 진짜 로제 만들어 놓고 원래 있는 로제가 나올 예정에서 젤리를 부은 느낌이 약간 냄새 구린데 이거 잡아줄거 없냐? 하다가 뭐 이것저것 넣다가 어 젤리 젤리야 달다하니까 냄새 잡히다 냄새 좀 잡아줄거 없냐? 사람을 잡죠 그래서 젤리를 막 넣어 그래가지고 젤리 몇개 넣어봤더니 어? 잡힌다 이런 느낌으로 약간 색다른데? 해가지고 로젤킹 어때? 마케팅 하죠 마케팅 하죠 방향 자체가 로제킹? 로젤? 로젤킹? 로젤킹? 젤리는 뭘로 할까요? 젤리로 하죠 로젤 나는 젤리라고 해서 젤리치킨이라고 해서 치킨이 좀 젤리같이 약간 쫀득쫀득 떡같이 떡같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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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같이 아 쫀득쫀득 젤리같은 젤리같이 젤라틴 느낌으로 그럴 줄 알았어 왜냐면 이제 젤리 자체가 그게 더 좋은거 같아 동물 그 뼈같은 젤라틴 젤라틴이 뼈가 아니고 그 뭐야 염골? 그런 데서 추출한거잖아요 그래서 치킨에 그 연골같은거에서 추출한 젤리를 다시 넣어서 아오 뼈치킨? 어 젤리치킨 그 안에서 하니까 어? 그러면은 쫀득쫀득하게 맛있을거 같은데 근데 이게 구현하기가 좀 어려웠나봐 그러니까 아니죠 구현할 생각이 없죠 아니 젤리치킨은 의외로 좀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그렇게 한거죠 쫀득쫀득한 느낌이었으면 네 되게 먹어보고 싶지 않았을까 흥 기술 개발비가 좀 많이 들거 같긴 왜냐면 완전 기존에 없었던 개념이라 응 그러니까 참 이거 아예 아예 젤리였으면 더 인정 치킨이 아니야 근데 그거는 그거대로 싫어 왜냐면 오징어 젤리 알죠 젤리오징어 아하 그거 맞아요 너무 리얼해서 너무 어때요 네 너무 리얼해서 불쾌한 골짜기 새롭긴 하잖아요 우리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껄이 다 떨어져가지고 오징어 젤리라도 기웃기웃하면서 그쵸그쵸 집어먹은거 아니에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찍을게 없는데 오징어 젤리라도 먹어야겠다 집어먹은거 아니에요 그쵸 맞습니다 안했어요 오징어 젤리는 그 아니 안했어요 하려다가 내가 본거 같은데 네 하려다가 말았어 아무튼 그랬는데 이거는 이방원의 느낌 오징어 젤리는 정몽주의 느낌 이몸이 죽고죽어 이몸이 죽고죽어 일별이 고쳐죽어 어 맛이 확실해 예?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 치킨에 어우러져 어? 뭐 평생을 살겠다 어 그니까 얘가 박오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 음 여 그러면 만약에 소영이가 아빠 오늘 치킨 먹자 응 로젤킹 어때 응 하실 맛이에요? 좋아 저는 젤리맘 따로 소영이 주면 돼 아 넌 젤리 좋아하지 젤리 줄게 난 치킨 먹을게 어 좋네요 그러면 상부상조 그죠? 악어와 악어색게 같은 넌 젤리 먹어 나 아빠는 치킨 먹을게 응 좋다 침수자님들 의견도 한번 받아볼까요? 침수자님들 지금 아까 하나씩 드셨잖아요 그니까 말이 없어지셨는데 근데 지금 퇴근 시간이야 아아 제일 민감한 시간 그죠 대표가 안가는데 근데 사실 아까 그 그건 약간 야식 느낌이었잖아요 네 사실 업장에서 야식을 먹는다는 거 어떤 겁니까? 야근한다는 소리 그죠 근무를 더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조금만 해라 라는 이유로 두 조각씩 드리는 것 같은데 음 어떤 느낌이신지 궁금하긴 하네요 침침소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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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되면 괜찮아요 응 들어가자 응 잠깐 어 소감 들어볼게 소감 침침소 오케이 오케이 음 네 현장 보고서 채택 중 소감이 어떠신지 그 젤리 치킨이요 네 일단 이거는 사수자님입니다 네 어 젤리랑 같이 드셨죠 네네네 제가 젤리 두개랑 치킨 두개 드셨어요 네네네 이거 짜포민이라고 어 그냥 좀 달달한 치킨 맛이었는데 막 심하게 불쾌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음 그죠 그냥 무난하죠 맛이 약간 예상되는 정도 오오 그럼 다음에도 또 시켜서 드시고 싶어요 아니요 그건 그건 아니에요 단호하시네요 막 치킨이 먹고 싶다 할 때 이거는 리스트에 없죠 절대 그쵸 남의 돈이니까 그냥 그렇게 한건데 내 돈 주고 사먹으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거잖아요 그죠 제 돈 주고는 사먹기 힘든 느낌 아 그럼 원래 선호하는 브랜드는? 저는 굽네 순살 굽 고추바 순삭 이런거 아니아니 순살 그냥 오리지널 굽 베이크드 베이크드 치킨 이런거 아닌가? 그냥 굽네 맛있어요 굽네 굽네 좋아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0점 만점에 뭐 2,3점이지 뭐 네 한 4점 오 4점 오 후하시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마늘장아찌 몇점? 마늘장아찌요? 네 8점? 하하하하 하하하하 마늘장아찌 기간 정도 되는 기교 확실해 응 하하 참 훌륭하네요 솔직히 육수자님 근데 저도 우리도 이제 이 마음을 이해하잖아요 대기업들의 쥐어짜는 마음 어쩔 수 없다 생각해요 다 드셨어요? 쥐어짜는건가요 지금? 저요? 아뇨 지금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 여긴 아닌데 여기서 육수자님 오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육수자님 앞으로 앞으로 오셨습니다 예예 자 그 드린거 다 드셨나요? 네 어 어떻던가요? 불쾌했습니다 아 불쾌했어요? 야 이렇게 참 솔직한 마인드 불쾌한 골짜기가 아니라 그냥 불쾌했어요 불쾌한 골짜기가 아니라 불쾌한 골짜기는 그래도 엇비슷하게 가야지 선을 타면서 해야지 불쾌한 골짜기인데 그니까 선도 못 탔다? 아 그러네 그러면 이제 이게 2만원 가량 하거든요 음 그럼 어느정도 만족되었어요 가격으로 치면 2만원? 와 비싸다 한 천원? 아 젤리 젤리 가격 젤리 가격만 쳐준다? 젤리 가격 이야 그러면은 5% 어 그 뭐지? 음 뭐가 있을까 도라지 무침하고 비교한다면 도라지 무침 이거 뭐가 더 맛있었어요? 도라지 무침 도라지 무침이 더 맛있죠 그래요? 도라지 무침 싫어하는데도 싫어하는데도 그럼 도라지 무침이랑 로젤 킹이랑 두개 딱 하나를 먹어야 된다 도라지 무침 도라지 무침 도라지 무침 도라지 무침 아 여긴 고민하시네 아 근데 건강에 좋을 것 같은데 얘는 건강에도 나쁜데 맛도 없어 아 확실하시네 건강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10점 만점에 1점 1점 아 알겠습니다 로젤 킹 잘못 없어 음 됐지만 고맙습니다 앞으로의 포부 한 말씀 해주시죠 포부 어떻게 하고 싶다 눈을 왜 이렇게 무섭게 원래 제 눈이죠 협박식으로 앞으로 뭐 어떻게 하고 싶다 아 200만 가겠습니다 너무 멀었는데 감사합니다 아 역시 직원분들이 저렇게 포부가 있는게 좋아요 언젠가 만들어내시고 가서 이수자님 데려오세요 네 육수자님은 제가 이제 아까 저희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편집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요 한마디도 안하고 네 아 근데 이제 퇴근하셔야 돼요 그래요? 퇴근시켜주십니까? 선생님이 이거 얘기를 하시면은 하시는거죠 저희는 이제 텐투 텐투세븐이에요 텐투세븐 점심 1시간 있고 혹시 홀수를 싫어하시나요? 노노래요 바빠서 안 나온대요 이수자님 역시 수석은 다르다 아 큰일났다 수호자분들은 왜 다 짝수지? 침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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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러갔다 왜 짝수인줄 아나요? 뭐 어떤거에요? 수호자분들이 왜 4수 6수 2수에요? 1 3 5는 어디간거에요? 어? 잘 모르겠는데 홀수는 왜 어디간거죠? 퇴사했대 아 그래요? 일부러 쪽 쫓하는거 아니야? 짝수만 뭔가 짝수 의미있어서 뭔가 다른건가보다 그쵸 한숨을 쉬면서 들어오시고 계세요 지금 아까도 저희 1부 끝나고 혼나더라구요 아 그래요? 뭘 혼나요? 자 다 드셨어요? 네네 어땠어요? 바빠서 평활 느낌같죠 칼로리만 집어넣었다? 아 정말 참된 일꾼이시네요 일꾼이시네요 일하느라 바쁜데 그럼요 먹을것까지 엿같은거 그쵸그쵸 아니아니 그런거 아니죠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좀 어 뭐 피드백을 해줄게 없네요 그쵸 굳이 오신김에 한번 드셔보시죠 집중해서 많이 드셔보셔야겠네요 촤하 하셨는데? 촤하 일하는거라 생각해보고 그쵸그쵸 촤 젓가락이 뒤로 하시면 뒤로 먹으면 젤리랑 같이해서 야무지게 젤리도 여기 젤리 젤리 진짜 지독하다 아 젤리가 2개 있고 치킨이 3개 있어서 치킨 하나는 심지어 조금 블루베리 젤리야 어 지독하다 어휴 세상에 인상 쓰시는거 봐 너무 힘들게 이게 양이 많아가지고 네네 드시는데 좀 시간을 좀 드려야됩니다 그럼요 그럼요 지금 충분히 음미하고 계시고 또 커가지고 머릿속에서 또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수 있으니까 그쵸 왜 야려요 아 나는 그냥 먹어보라는 말 밖에 안했는데 기쁨을 표현하신거죠 기쁨을 아그로깡으로 드시는거 비싼거에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진짜요? 한마리 시켜드릴까요? 응 살빼야되서 아 그쵸 어때요? 제가 그냥 좀 이 스펙트럼이 넓어서 무난하죠? 무난해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니까 좋은말로 스펙트럼이 넓다는거지 비위가 좋아서 아닌가요? 아니 뭐 뭐 스펙트럼이 조금 더 고급적인 표현이니까요 그쵸 방송을 잘 아시는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그 뭐지 이거 이름 뭐죠? 로젤킹 기프티콘? 네네 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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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지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마리 보장합니다 인센티브는 주지만 로젤킹은 먹어야 된다 이제는 인센티브의 한 축이 돼버렸어요 로젤킹 이거 맛있으니까 새로운 기업문화로 자리잡게 해주신 GHC 아 이거 내가 반절을 내가 반절을 먹은거 같은데 하나 더 드세요 딱 하나 남아 있는데 좋네요 안드세요? 내가 먹어도 되나? 어 그럼요 너무 맛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호스트분이 드시는게 좋지 않나 이런건 근데 진짜 거짓말 안하고 두달 내에 단종돼요 네? 아 왜죠? 이런 맛을 너무 많이 즐기면은 이제 사람들이 질릴 수 있어서? 아니죠 한번 먹고 다 안먹으니까 그치 한번 먹고 두번 이게 나쁘진 않은데 또 메리트가 없어 아 뭐 이제 그냥 광고 안한다고 그냥 막 지르는군요 저요? 네 아니 하면 해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맛없는거 맛없는거 솔직하게? 늘 그랬어 현역때도 그랬어 난 아 광고를 받아야되가지고 BHC가 치킨으로 유명해요? 원래? 육박아 땜에 BHC 뿌링클 뿌링클로 유명해요? 아 뿌링클이 세상에서 제일 맛없던데? 왜 인기 있는지 모르겠어 난 진짜 음 음 음 근데 뿌링클이란 단어가 음 그 유튜브 내에서 음 조회수는 되게 잘 잡히는 키워드에요 그렇긴 해요? 네 환장이요 뿌링클 로제킹이나 처먹어? 로제킹이나 처먹어? 너무 너무 많이 드셔서 그런거 아니에요? 어 소심발언하자면 네 뿌링클은 좀 약간 저에게 있어서 힙합이에요 힙합? 인기가 되게 많은데 난 모르겠어 아 그럴 수 있죠 힙합 좋아하시잖아요 힙합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는데 일단 결과는 인기가 많잖아 음 그냥 그 그 성적표를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죠 쭈미너 머니가 인기가 많고 그니까 뿌링클 난 맛없는데 왜 이렇게 인기지? 콘대병? 아 콘대병 아니야 아니 뿌링클 자체가 너무 그 소스가 세가지고 치킨 맛이 하나도 안 느껴져 뿌링클 자체가 10대 20대용 메뉴입니다 그럴 수 있어 30대용 메뉴는 아니에요 저도 근데 뿌링클 잘 안먹어요 저 오히려 그냥 마일드한거 좋아해요 저도 마일드 뭐 해봤자 고추바사삭? 고추바사삭? 꽤 마일드요? 뭐 소스 안찍으면 꽤나 마일드하던데 뿌링클은 자체로 치킨 맛이 잘 안나잖아요 음 이것도 한번 먹어볼까? 저는 이제 가루를 별로 안좋아요 그러면 가루 뿌린거 아 좋겠네 고추바사삭 가루 안 뿌렸잖아요 안 뿌렸죠 가루는 좀 제가 보니까 네 승아 아빠님이 좀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아 네 제가 이쪽으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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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넘어가셨다 넘어가셨다 이쪽으로 오시죠 네 이렇게? 아 좋대 고정 테이크스 다 드셨어요? 네 저는 다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잘 먹었는데 좀 치킨만 먹으니까 느글거리다 음 저희는 이거를 아침 5시부터 그쵸 새벽 3시까지 음 이게 치킨 대전의 무송음이야 그쵸 그쵸 누군가는 치킨 원없이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 계실거 같아요 아아 진짜 네 저도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저도 섭외 받을 때 꿀이잖아 이거 솔직히 솔직히 그 안에서 좀 맛이 없었던 것도 있었어요? 있죠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지수는 거기에서도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맛이 없다고? 네 맛이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고? 네 저는 이제 이번 촬영부터는 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조심해라 아 그렇게 하지 마라 네 이거 약간 왜냐면은 보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섭외된 분들 나이대를 쭉 보니까 약간 어르신들이 볼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왜냐면 거기 영탁님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아 근데 애초에 저 섭외될 때 약간 좀 시원시원하게 좀 솔직하게 해달라고 섭외를 하시고 아니 이거는 이제 그 방송국의 생각이에요 음 그 이제 방송국의 생각이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너무 지르기 시작하면은 안 지켜줘 아 그쵸 저 새끼는 뭐냐 근데 진짜 웃긴거 뭔지 알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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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는 시간에 승학바님이 나도 이제 못 참겠다 시원하게 말할거다 했는데 그 치킨 하나 먹고 진짜 맛없었거든요 둘 다 네 갑자기 뭐 좀 아쉽지만 괜찮습니다 하하하하 오심사였어 괜찮은 맛은 사실 맛없는 맛이야 괜찮다 근데 나만 나쁜 놈 만들고 그니까 뭐 박았어 차를 박았어 어 어떡해요 괜찮아요 뭐 보안 부를게요 괜찮아요 그럴 때 하는 말이 괜찮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표현으로 괜찮다는 거예요 사고가 난 맛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쵸 나는 막 간이 너무 세고 그쵸 일반인들이 먹었을 때 뭐 적중성이 떨어지고 아유 사람들이 직설적인걸 좋아하지 않아요 맛이 없었다 이랬는데 그렇게 한번 자기도 하겠다고 못 참겠다고 무슨 소리예요 셰프님들이랑 연예인 패널분들이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계속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악역을 당당하자 그렇게 먹고 갑자기 막 아 맛없어 나랑 입맛이 똑같다 이래놓고 맛이 뭐 좀 아쉽지만 괜찮네 왜냐면 또 아침부터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거기다 대고 그거 말 못해 왜냐면은 진짜 열심히 만드셨는데 맞아요 그 앞에서 아 좀 죄송한데 뭐 좀 노맛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근데 나는 잘 못하지 나는 오히려 그게 그분들을 위한 거 그렇게 열심히 만드는데도 맛없으면 아니 아니에요 다 인지를 시켜줘야 아니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트룸님이 생각해봐요 공범 올렸는데 아 족같이 만들었네 이렇게 나오면 그럼 다음 편에 개선해야죠 아니 그러겠어요 정말로? 아니요 근데 이렇게 조금 약간 근데 이 정도도 사실 센 건 아니니까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말 요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나 왜냐면 이렇게 좀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좀 있긴 있어야 돼 다 그러면 좀 약간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싫을 거 같은데 또 오히려 승우아빠님이 방송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처음 첫 방송이라 이게 그게 방송을 많이 해본 게 아니라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저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싫은 얘기를 일도 안 해요 맞아 근데 거기서 싫은 얘기한 사람이 저랑 지수님이랑 편집의 실력 희밥님이야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럼 나중에 이게 방송에 나오잖아 아주 그냥 국민적으로 애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봐봐요 지금 거기 저희 제외하고 열한 명이 싫은 얘기 한 번도 하는 거 봤어요? 그렇긴 해요 그죠? 그냥 제 취향에 안 맞다 그러죠 하지만 정말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음 빨리 대세에 편승하세요 편집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그래야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감사합니다 저를 구제해 주셨네요 아 예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절대 안 그러더라고 김풍님조차도 계속 포장만 하시는 거야 맞아 사실 정말로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맛을 딱 드시고 나서 저는 이런 개념은 처음 봤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개념을 사먹어 그죠? 깜짝 놀랐어요 개념치킨 개념치킨 먹어 저게 프로인가 아 진짜 배워야 된다 막 그리고 맛없는데 막 아이디어 아이디어 칭찬하고 이런 개념 아주 좋다 이런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로 맛만 발전하면 된다 별로 맛없다는 소리인데 너무 좋다 그러면서 기존에 없었던 컨셉이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김풍 작가님은 원래 좀 배려심이 좀 네 넘치세요 이미지랑 다르게 좋아요 이미지는 다른가요? 이미지는 버릴 것 같나요? 막 잔소리 할 것 같은 이미지잖아요 그래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배려심이 좋아요 왜냐면은 제가 막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은 변관아 포켓몬은 없는 거야 제가 예시로 포켓몬 얘기를 했는데 포켓몬에서는 안 그렇던데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듣더니 진짜 욕을 하거나 막 사실 막 무시할 수도 있는데 변관아 포켓몬은 없는 거야 그거 쭈작가님이 한 거라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아니야 그거 풍경에 했을 텐데? 풍경도 했어 풍경도 했어 풍경도 했어 풍경도 했어 둘 다 함 아 이 말투가 풍경 말투에요 변관아 이렇게 한번 숨 고른 다음에 포켓몬 없는 거다 하는 말투가 있어요 배려심이 좋으시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김풍 작가님 또 되게 잘 맞춰줘요 어 맞아요 맞아요 카메라가 돌아가거나 뭐 사실 하면 더 하긴 하지만 뭔가 좀 이 사람이 뭔가를 했는데 의도가 개그다 이러면 막 최대한 맞춰줘요 맞아요 맞아요 받아서 같이 받아서 뭔가를 해주는데 아 그럼요 진짜로 그게 되게 좋으세요 저희 치킨 대전 찍을 때도 이렇게 사실 패널분들이랑 MC분들 다 이쪽에 몰려있어 우리만 이렇게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 꽈다는 보릿자루 MC들이 사실 우리를 안 봐요 네 근데 풍이 형님이 챙겨줘 먼저 그죠 뭐 말할 거 있는 거 같은데요? 이러면서 계속 네 지수씨는 의견이 어떤가요? 약간 좀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서러움이 있다 그죠 약간 좀 그런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런 단계를 거쳐서 홀로서기를 했기 때문에 그죠 그게 좀 있어요 본인이 너무 참되어 있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차가운 곳에 있었을 때의 마음을 안다 맞아요 이게 방송 프로그램에서 막 뭐라 했는데 네 안 받아줘 네 막 무시해 막 대꾸 안하고 네 그럼 안 실리거든 그죠 그죠 근데 왜 침투브엔 실려요? 무시했었나요? ㅋㅋㅋㅋㅋ 저 무시했었어요? 몰랐네? 맞네 노이즈캔슬링 켜잖아요 음 근데 그거는 어느정도 쌓여있을 때 아 감당할 수 없을 때 그죠 굉장히 배려심이 좋고 그때 우리 그 뼈치킨 그때 했을 때 뱉잖아요 아 예 그때 좀 화나셨잖아요 김풍 작가님이 저한테요? 아니 저한테 왜 화났죠? 그때 그 말년을 행복하게 1회 촬영할 때 그때 왜 화나셨지? 그게 있어 의도가 개근거를 알아채리면 받아주는데 뭐지? 아리까리하면은 자기도 받아줄 수가 없어 차단 뭐에 화가 났죠? 자꾸 말도 안되는거 가지고 드립신이 아 뼈치킨 사업설명회하고 맞아 맞아 대충해서 뼈치킨 진짜 이제 막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거냐 이런거 얘기하고 본인이 답득할 수 없는 이게 긁은가? 아니면 차라리 진지한건가? 가늠할 수 없으면 이제 그걸 못받아 캐치캐치가 안되면 화가 나시는 찐으로 방송이 진심이신거죠 그쵸 진짜 화내진 않았는데 찐으로 약간 킹받은 정도 응 그니까 카메라 꺼졌는데 계속 막 야 근데 이거 맞니? 이러면서 계속 이거 맞아? 계속 이러셔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저도 혹시 아 아 근데 좀 약간 콜라 맛있다 콜라 맛있다 치킨만 먹으니까 좀 불쾌하다 갑자기? 젤리 아니 치킨 기름 때문에 좀 약간 맛있다며 뭘 드실래요? 먹을땐 맛있는데 젤리 하나 드셔야겠네 젤리 좀 사올래요? 떡볶이? 만약에 침착맨님이 치킨 회사랑 콜라보한다 네 어떤 메뉴 아 만드실거에요? 빼치킨만 사실 생각해본건 없는데 음 아까 그 젤리치킨 괜찮을 것 같고 네 치킨을 좀 약간 네 마개조를 해서 마개조? 네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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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아 모양을? 이벤트용 바게트처럼 치킨이 아닌것처럼 그래서 프랑스사람은 퇴근할때 바게트를 이렇게 안고 퇴근하잖아요 치킨이 이렇게 길게 붙인거야 순살인데 몽치킨 오 맛있겠다 그쵸 그쵸 하판처럼 붙이는거야 그쵸 이렇게 하는거야 그럼 이게 프랑스인의 느낌도 나고 블란서치킨 괜찮은데 괜찮지 블란서치킨 블란서치킨 치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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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치게트 괜찮은데 아이디어 뭐있어요? 없어요? 치게트 콘텐츠로 해야죠 와우 치게트한번? 말한번 말 나와가지고 어쩔수없어요 치게트 그럼 치킨을 바게트 안에 넣나요? 아니죠 바게트 모양이어야죠 치킨을 바게트처럼 길게 뽑는거죠 아 길게? 그 순살을 붙여가지고 합쳐서 튀기는거지 그거 김풍형이 해야돼요 대신 요리는 아니면은 아니면은 아예 막 치게트 괜찮다 아예 막 갈아버렸으면 좋겠는데 치킨을요? 치킨을 가는걸 되게 좋아하시네요 뭐 화가 많이 나요? 근데 이거는 좀 다른게 네 가루삼겹살은 구운거를 바짝 건조해서 하는거잖아요 그죠? 잘게 잘라 잘게 잘라서 치킨에다 어떻게 먹어? 왜냐면 가루치킨 핫도그에 그 감자박은 맞아요만들기만들기 엄청 헤비한 핫도그 맞아요 그런것처럼 좀 하면 괜찮을것 같은데 치킨에 치킨을 두베이벤트 근데 치킨에다가 감자를 한거 나왔었거든요 옛날에 맞아요 그거 별로였어 포테킹 저도 거기서 쌍욕했어요 별로 맛있는 감자가 별로 안 느껴져 그죠? 그냥 입천장만 아파 어 그냥 좀 그 탄수화물 탄맛만 좀 느껴지는 좀 어려워 그죠? 좀 그런 느낌 그것도 BHC였네 포테킹 응 그래서 치킨을 갈아서 밥에 뿌려먹는 개념 밥 친구 밥 친구 오 굉장히 치밥 많이 하니까 아예 밥에 먹을 수 있는 치밥 김치맛치킨? 김치는 나왔었잖아 밥치킨 김치는 있었어 밥치킨? 치킨스톡이라는데요 그거 또 뺏겼어? 밥치킨이 있어요? 지코바 아 지코바를 밥으로 먹으니까 그럼 밥이랑 치킨이랑 가는 건 어때? 치킨마요잖아요 그게 어? 치킨마요 어? 그래요? 한소 아시죠 한소 치킨을 갈아요? 아니 간 게 아니라 밥 위에 그러니까 밥이랑 치킨을 갈아 아니면 이거 밥을 왜 갈아 치킨에다가 밥을 부쳐 네 밥치킨 그래서 그대로 튀겨 오 맛있겠다 주먹밥치킨 밥이 좀 약간 튀겨져서 튀김밥이 되잖아요 맛있거든 그러니까 밥 치킨에다 부쳐가지고 약간 치킨하고 밥 접착제가 될 수 있는 어떤 재료 소스 같은 걸 해서 딱 붙인 다음에 튀기면 맛있을 것 같은데 있어요 라이스 치킨 있어요 이미 나왔어요? 어디서? 야 나 이거 어딘지 모르겠는데 나왔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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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치킨이라고 해야지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BHC 같은 데 주여 짜는 거예요 다 나왔잖아요 음 근데 사실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도 이 개념이 꿩보리 치킨 꿩보리 치킨 보리로 붙여가지고 티켓 꿩보리 치킨 꿩보리 치킨 원본 치킨 보리 치킨 원본 치킨 원본 치킨은 뭐야? 닭을 그대로 줘 아 편집하지 않고 그건 생각이에요 그건 생땅이라 그래요 아니 원본 치킨 원본 치킨 뭔 소리야 원본 치킨 뇌절인데? 원본이 뭔데? 이 채널 원래 그런 데잖아 아니 그니까 원본이 뭔데 원.. 원본 박물관처럼 아 원본 치킨 아 그냥 치킨 원본을 주는 그러니까 그 생땅 아니에요 그게? 좀 달라요? 아 생땅인데 개념을 바꿔서 살짝 튀겨 뭔 소리야? 아 살짝 튀겨서 생땅을 생땅을 그냥 망할 것 같은데 그래? 무슨 생땅을 개념을 사는 거지 응 그러면 닭도 키울 수 있고 알도 낳고 살짝 튀긴지? 그러니까 이거 아이디어는 좋거든요 지금 아니 괜찮아요 원본 치킨이라는 게 근데 이거를 그대로만 내면은 사람들은 지금 날 그 Are you kidding? kidding me? 기만하는 건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잘 점여 그래서 초밥으로 팔아 치킨 초밥 아 날 것 날 생선 날 그 생닭을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아이디를 붙이면은 또 괜찮아요 육회 치킨 생선 육 닭도 이제 육회 먹는데 생기름으로 해서 하면은 육회고 그렇죠 계란 육회고 이거를 이제 밥이랑 해서 이제 만들면 초밥으로 만들면 이제 생닭 초밥이다 그러면 계란도 들어가니까 일가족 치킨이네요 그쵸 근데 원본 치킨이어야 돼 이름은 왜 아 집착하는 거야 이뻐가지고 일가족 치킨 원본 치킨 뭐가 쫙쫙 붙어요 닭회 파는 데가 있대잖아요 그쵸 그쵸 닭회 파는 데가 있죠 실제로 그 균이나 이런 거 감염될 그게 있을까요 요새는 괜찮아요 사료 먹고 해서 네 그리고 뭐 감염되면 약 먹으면 되죠 그런 리스크 약도 같이 주는 거야 그쵸 포함 그게 병 주고 약 주고야 그니까 병 주고 약 주고 치킨 병약 치킨 병약 치킨 와우 기가 막힌데 참 진짜 이런 얘기를 이거 어때 병하고 약을 붙이면 하면 네 좀 부정적이잖아 이미지가 그쵸 병약하다는 게 주고 또 주고 치킨 병도 주고 약도 준다는 뜻이죠 주고 또 주고 치킨 그러면 약병은 어때요 약병 약병 안 붙어 약이라는 게 붙으면 약병 그게 좀 약간 메디슨 또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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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참 진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 감사하다 또또치킨 진짜 어처무리가 없다 근데 솔직히 좀 진심으로 다 생각 중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측근적으로 그니까 아휴 뜨글거려 소스를 또 왜 이렇게만 시킨 거야 그쵸 소스를 추가한 거예요? 누가 시키신 거죠? 제가 난 이게 소스가 없는 건 줄 알고 아아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을 찍어 먹어보자 네 뭐 이거 드셔보셨네? 이거 누렁이? 아 싫어 시키시고 싫으신 거예요? 딴 분들 들러보 원래 두 마리 시킨 거 귀찮아서 안 바꾸려다가 제가 전화하라고 해서 바꾼 거예요 그쵸 아니었으면 로즈웰킹 두 개 먹을 뻔했죠 귀찮다고 두 마리 전화하면 바꿔줄걸 그러니까 그래요? 이러고 보지 전화 안 하셨어요? 취소를 누르셨지 저 맛있었는데 뭐 줄여서 말하자면 설사할 거 같은 맛 아니 설사할 거 같은 치킨 맛은 아니고 로즈웰킹? 지금쯤에 약간 장트러블 원래 설사할 거 같은 맛 좋아하세요? 좀 기름 많이 먹으면 좀 장 자극이 그럼 좀 귀엽게 살사치킨? 그 살사치킨이라고 하는 건 춤을 모욕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거 몇 개 안 남았는데 털까요? 털까요? 네 네 타시죠 근데 무리해서 드시면 마십시오 네 어 아 그래요? 빠르네 그리고 우리 그 물로 또 치킨 아 그러네 치킨 진짜 질려버렸어 아 그럼 치킨을 먹지 말죠 오늘 아니 먹으면 돼요 본인 아 왜 본인이 시키려고 하잖아요 아니 제안한거죠 역시 푸드파이터다 지금 전혀 안 배부르시죠? 배는 안 부른데 기름을 너무 많이 먹다 니근리지 이렇게 뭐야 이거 치킨 냄새가 좀 빡세다 이거 이거 뿌링클이에요 뿌링클 뿌링클 30대랑 안 맞아요 뿌링클 요거트 소스 뿌링뿌링 요거트 소스래요 뿌링뿌링 요거트 소스래요 뿌링뿌링 30대랑 안 맞는 거 같아 이거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건 뿌링클에만 어울리는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왜냐면 단 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치킨 업계가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MZ2세대를 위한 맛 진심으로 뼈치킨 나올 게 머지않았다 전 진심으로 한번 나올 거 같아 누가 뼈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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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맛 드셨는데 그쵸 이미 나왔잖아요 진짜로 어떤 브랜드에서 진짜 나왔어요 많아요 근데 제가 말한 뼈치킨은 그 치킨이 아니죠 그게 아니죠 이거 이거잖아 먹을 거 없어야 되잖아 아예 그냥 생뼈를 튀겨야 돼요 그 뼈에 달라붙은 살코기를 먹으면 안 돼요 살짝 남아있다며 근데 살짝 힘줄 같은 거 손질을 아주 깔끔하게 할 순 없죠 어 근데 개념은 네 안 먹는다는 게 개념이에요 아 그쵸 공이에요 공 이거 심각하게 만들어 볼 거 고민한 거 알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찾아봤어요 네이버에 닭뼈 잡뼈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데가 있나 있지 왜냐면 그 우려야 되니까 그죠 네 우려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닭다리뼈를 납품해주는 데를 찾았어요 맞아 한군데 있어요 그게 어떤 뼈냐면은 이 우리 닭다리 중에 제일 큰 뼈 있잖아요 그것만 이렇게 주는데 뭔가 가운데 이제 살이 하나도 없고 끝에 연골 있는 부위만 살짝 너덜너덜하게 뭐가 좀 남아있어요 이걸 튀기면은 이게 이상적인 뼈치킨이 나오겠다 해가지고 아 시킬까 말까 좀 이제 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안 시켰구나 네 안 시켰어 아 왜 왜냐면 너무 이제 앞서 나가면 안 될 거 같아가지고 아 시키지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통천님이 촬영할 때도 말씀해주셨는데 치킨 뭐였지? 할인 말고 할인 말고 네 회사 아 기억이 갑자기 안 나 회사? 아 마니커 네 마니커 주식 샀어 진심으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니 저 굿즈 개념으로 산 거예요 아 주식을? 굿즈 개념으로 내가 쓰려고 그냥 굿즈 개념으로 굿즈 지금 어떻게 됐어요? 몰라요 난리났죠 이번에 다들 저기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냥 굿즈 개념으로 산 거고 떨어졌을걸요? 뭐 그 주는 신경 안 쓰는 주라 닭고기들이 다 떨어졌어요 지금 아 그래요? 닭값 단합 때문에 개념을 산 거라 안 팔면 손해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굿즈 평생 간직할 수 있는 굿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성패할 때까지 자꾸 가운데 사람이라고 하는데 가운데 사람이 아니고 이분은 이제 전 과뚜룹 과뚜룹 여러분들 유튜브 검색하시면 네 심각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지했습니다 장지수님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시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뚜룹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네 슬픈듯 그래요 근데 슬프잖아요 원래 그렇죠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경매로 이제 넘어갈 것 같고 응 NFT로 판매할 예정이라 응 과뚜룹 관심 있으시면 하나 치고 경매해 주세요 지금 이제 그 지금 공범이라는 그 컨텐츠를 계속 진행 중인데 네 상금 1억을 걸고 마피아 게임을 10명이서 하는 건데 지금 3회? 3회 나왔나? 4회? 4회까지 나왔어요 4회까지 나왔고 그걸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과트룹은 이제 나오지 않죠 이름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미국을 갔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캐릭터는 미국으로 다시 또 가버렸어요 맞아요 원래 있는 곳으로 참 네 편하네요 그 채널이 어떻게 될지도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전혀 정한 게 없어서 그 채널은 아직 과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장으로는 안 바꾸나요? 뭐 모르겠어요 바꾸긴 할 텐데 뭐 일단 공범은 과로 했으니까 아 그거에 좀 몰입을 시키려면 영상을 계속 제작한다면은 발명 쓰레기걸처럼 할 수도 있겠네요 어 그러네요 그 채널 너무 멋있죠 네 거기는 좀 약간 장인정신이 느껴져요 맞아요 맞아요 딱 아이디어 안 나오면 안 만들어 맞아요 아이디어 있을 때만 만들어 아 백만 넘어가면 과연 백만은 또 제2의 위기다 응 응 응 그리고 거..거기 거기랑 관아님 아 관아님 예술인이에요 너무..너무 잘 만들던데 저희 이번에 뭐 찍었는데 말해도 되나? 말해도 되겠지 뭐 원래 이렇게 말을 해도 될까 말까 할 때는 안 하는 게 맞다는 게 이제 정설이에요 그래요? 네 뭐 아 그거 내가 제가 원래 사실은 이제 딱 저 같은 스타일 보다가 그런 스타일을 보니까 어? 영상 하나하나 이렇게 혼을 담을 수가 있구나 어 그쵸 나죠 어 느낌 있는데 멋있다 응 그쵸 사나곤님도 멋있었어 응 사나곤님도 사나곤님도 영상 하나 만들려면 어 되게 촬영적으로도 잘하시고 편집도 깔끔하시고 아 대단하다 진짜 잘하시죠 그리고 또 막 억지로 뭐 재미없는 거 안 만들고 응 재밌는 거 있을 때 만드시고 심창민 채널은 소스가 응 그런 소스가 아니에요 응 편집할 수 있는 소스가 아니에요 제한적이야 소스가 뭐 이런 건가요? 흑 아니 흐흐흑 지금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되게 여러 가지 합쳐가지고 이거 발라낼 수 있어요 뼈를 아니 이거 유튜버 얘기에 리뷰에 뭐 잡다한 게 왕창석이라고 이러면 네 좀 네 침투부 좀 오랜 개청자로서 통으로 올라가고 하나로 이름에서 분류가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치킨 먹방과 뭐뭐 이야기 이렇게 이게 쉽지가 않구나 진짜 맞죠 여러분 약간 이제 뭐 어떤 이야기 했지 뭐 치킨 뭐 젤리 치킨 먹방과 유튜브 이야기 아 이런 식으로 깨고 있네요 대단하다 그렇죠 사실 제목은 오 오 나왔어요 지금 오 이수자님 오 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어떻게 하죠 하나로 그냥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있었던 가장 강력한 멘트를 그냥 앞으로 실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좋아요 뭐 예를 들어 아까 그 편집팀이 외압은 없다고 하셨지만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인 의견 어차피 뭐 제가 말해봤자 적용이 안 돼요 아 저는 거의 그냥 전무님입니다 음 장지수 7수자 할래? 홀수는 다 잘리기 때문에 8수자가 좋을 것 같아 8수자 8수자로 차라리 또 그 최 이제 곧 그것도 한 번 하시지 않아요? 뭐요? 김대김 김대김 제가 여행 갔다 와서 이번 주 일요일날 합니다 김대김 김대김이 진짜 제대로 뽑아먹었더라고요 아 저는 생방을 봐가지고 그쵸 약간 되게 여러 개가 나왔어요 혼자 보면서 한 이건 3, 4개 나오겠는데 정확히 정확히 그거는 닭을 보통 분리를 할 때 가슴살, 다리살, 날개살 이렇게 분리하는데 그건 목뼈 무슨 뭐 퉁퉁으로 심지어 존재하지 않은 아가미뼈 이런 걸로 다 나눠가지고 그쵸 되게 자잘자잘하게 분리가 돼서 돼 있더라고요 그쵸 그거를 해놓고 영상을 계속 올렸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좀 백인들만 살던 영국에 다민족이 된 것 같은 느낌? 이슬람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영국에 되게 많거든 어느샌가 원래 침착맨만 살던 나라인데 종수랑 의중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때 소스가 없기도 했고 해가지고 맞춤 잘됐다 드려왔지 드려왔지 일단 수입 수입 근데 원래 원래 나라는 다문환으로 가야된다 예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의 나라로 되지 않을까 영주잖아요 영주 그쵸 영주 영주는 바뀌지 않는다 종수와 의중이가 나온 영상을 많이 들여와가지고 올렸는데 너무 많이 보니까 정체성이 좀 흔들리더라구요 정체성이 흔들릴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일주일에 5일이 종수랑 의중이니까 근데 시청자 입장에서 그렇게 안 느꼈어 재밌었어 아 그래요? 근데 이걸 너무 장기적으로 할 순 없어요 그쵸 그럼 이제 점령이 된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냉노족 같은 느낌이 되기 때문에 한 달 내내 올라오면 좀 그런데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예 썩 원래 정체성도 없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오세요 한 달에 한 번 오세요 그렇게 해서 한 4개 정도를 하세요 그 4개를 한꺼번에 쫙 올려버리면 여긴 약간 김 대 김 갤러리입니다 이런 느낌이 돼버리니까 근데 그거를 나눠서 하면 나눠서 하는데로 문제에요 아 또 그쵸 그쵸 시가 버려요 시가 버려요 4개 사실 침착맨님 채널을 되게 많은 분들이 많은 유튜버 분들이 부러워요 왜냐면 그냥 침착맨 그 자체로 재밌기 때문에 정체성이 없어도 된다 이 채널은 굳이 혼자 나서서 뭘 해도 해서 재밌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얘기를 한 60만부터 계속 하셨지만 아니에요 계속 고민하고 계세요 근데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100만을 넘으신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하나도 안 들으셔도 잘 하실 거야 침착맨 보러 온다고 하시는데 꿀잼단 올리면 안 보잖아요 꿀잼단 꿀잼단 안 보죠 마음이 없는 소리를 하지마 그냥 하지를 마세요 꿀잼단은 좀 알겠습니다 심지어 여론도 조성을 하셨잖아요 꿀잼으로 맞아 근데 안 먹힌다 애초에 노잼단으로 했었으면 노잼단 치곤 재밌는데 노잼단으로 하면 오히려 심술이 나서 글쓰 그시니까 노잼 아닌데 왜 노잼단이라 그러지 못생긴 나한테 못생기다고 하는 거 아냐 아 이럴 수가 참 꿀잼이라고 해 그건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꿀잼단이라고 하세요 꿀잼단 진짜 솔직히 그냥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진짜 재미없는데 네 하게 돼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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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기 회담 느껴져 저는 약간 22만원 정도를 박았거든요 예전에 5만원짜리 패키지 그럼 다 나왔겠는데요 삼종이랑 디아블로 뭐 그거 그 다음에 실바나스랑 뭐 새로 나온 거 이거 다 썼는데 다 나왔거든요 해야 되잖아요 응 키면 하기가 싫어요 음 그죠 뭔가 저는 게임을 안 해가지고 유저끼리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해 유저끼리 하면은 저기다 디립다 키운 애들이 나와가지고 약간 좀 현타워야 나는 15렙인데 막 30렙짜리 들고 와가지고 밸런스가 잘 안 맞아서 좀 그렇더라구요 그리고 아예 뭐 다른 게임하고 비교하면 또 이제 꿀잼단이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비잠깐 막죠 슬레이드 스파이어 슬더슬 슬더슬 그런 것처럼 아예 모험 모드가 호평을 받았던 이유가 처음부터 가는데 랜덤 장비 받고 랜덤 카드 받아가지고 덱을 꾸려가지고 가는게 재밌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뽕 만나는 조합 뭐 크툰만 한 막 7개 뽑아가지고 크툰 난사해가지고 막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예 로그라이크로 그치 로그라이크로 첫 번째부터 가는거죠 아 할 때마다 붙이고 붙이고 계속 붙여가지고 모험 모드랑 섞어서 모험 모드가 그니까 돈이 안되는데 그거를 이제 육성 재미도 넣는거지 아 하드코어 같은 느낌이네요 페이투윈 느낌도 좀 넣어서 살짝 넣어서 살짝 그리고 그렇게 육성에서 경험치 받고 페이투윈으로 키우고 해서 그거를 그 뭐지 유저랑 싸울 때 쓰는거에요 그렇게 강해진건 그게 결투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가기 결투를 내가 안해봤어요 아하하 그래서 내가 당황했어요 결투를 할 게임이 뭐지? 제가 말하려던게 거기 가기 전에 그만둘거 같아요 아 결투를 안해보셨잖아요 그니까 슬레이 더 스파이어를 하듯이 1렉부터 그냥 똑같은 선상에서 끝까지 가면 보상을 주잖아요 그래서 원래 갖고있는 카드를 강화해서 그거 이미 익숙하잖아요 그 로그라이크 형식으로 하면서 익숙해졌잖아요 그 카드들 운영방식에 그걸 사람한테 쓰는거죠 육성재미를 기존으로 가져가면서 로그라이크를 그냥 그게 결투라 그러시네요 아 그래요? 네 이거 또 벗겼어 망했어요? 결투 망했잖아 내가 안한거면 망한거잖아 그죠 그죠 정확히 결투야? 또 벗겼는데 아 근데 결투는 네 덱을 자기가 30개 다 짜서 들어가는거 아니야? 그게 이제 중간중간에 이겨가면서 유물이 나오고 이래요 뽕유물조합 이런게 생기고 하죠 아니래요 15개래요 그걸 잘못 생각한게 카드를 다 알아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알면 안되고 그냥 무턱대고 3개중에 줘야돼 모험모드처럼 아 결투도 그래요? 혹시? 그래요? 몰라요 저는 뭐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그렇게 너무 늘 수 있는걸 자유를 주니까 하기 싫은거야 그렇게 자유를 뺏어야 된다 어 그러니까 선술직 난투를 네 니가 덱 30장 꾸려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해보세요 안해 난 그죠 그죠 안아 그냥 주어진걸로 묘수풀이하듯이 하면 괜찮죠 라그나로스랑 네파리안 덱이 두개가 랜덤으로 주어지고 서로 상대랑하고 싸우세요 이러면 돼요 그런걸 하죠 그런 개념으로 모험모드같이 들어가야된다 아 그냥 뇌 비우고 할 수 있게 덱을 세개정도로 줘서 그냥 니가 골라서 집어넣어 자유도를 굉장히 박탈해야돼 아 그게 결투야? 심청민님 게임 하나 만들 생각 있으세요? 예전에 나왔었잖아 진짜 삼국지 관련 퍼스트킴4처럼 하는거 제 의향이 있습니다 두덕리온라인이랑 섞으면 어때요? 어떻게 한국진들 두덕리온라인 나 어렸을때 진짜 거짓말 아니라 그 게임이 진짜 있는 게임인줄 알고 만화를 보고 두덕리온라인? 네 네이버에 두덕리온라인 하는법을 엄청 쳤거든요 다운로드 막 이런거 쳤는데 너무 재밌어 보였어 나는 네 그래서 두덕리온라인 좀 나오면 이 피폐한 사회인들의 힐링이 되지 않을까 농사도 하고 그게 동숲 아니야? 동숲 너무 귀여워 진짜 리얼하게 아 동숲인데 캐릭터가 끔찍해야돼요? 네 약간 두덕리온라인스러워야돼 저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죠? 두덕리온라인을 그리고 안산에 살 때였어요 야후에 연재할때 야후 때였어요? 네 그냥 살고 있었어요 야후라인이 진짜 갑자기 모르는 이메일이 왔어요 사고싶다 두덕리온라인을 게이머하고싶다 아 진짜로? 난 진짜 살고 싶었어 게임사였어요 게임사였어요 큰 회사였어요? 작은 회사였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구현하지? 그렇잖아요 네 사고싶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왔어요 직접 그 당시에 사고싶다고? 사고싶다고 라이센스 그러니 얘기하다가 괜찮으시면 파세요 이러는거에요 알았어요 몇백만원 했어요 진짜요? 받았어요? 한 2, 3백 했던거 같아요 받았어요? 돈을? 어 받았어요 아니 계좌로 보내줬어 자리에서 아 그랬더니 도장 찍으래 사인했어 그러면 팔렸어 왜 안나와요? 없어졌나요? 그때 이랬어 못만들수도 있다 기술이 안되거나 하면 그럼 구현을 못한다면 그럼 우리가 이제 못만드나? 만들려면 못만들지 그리고 원래는 이제 그런 계약을 할때는 어 기간을 정하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무제한으로 하세요 안만들면 다시 내가 환수할 수 있게 구현아가 돼 지금 끝났나요? 근데 그런 계약 조건은 안났겠죠 아 무제한? 무제한이겠죠 좀 바꾸면 안돼요? 도덕리 온라인 뭐 이렇게 도덕리 온라인 게임 나오면 누가 하겠습니까? 혹시 시청자가 산거 아니에요? 아니 그 작은 게임회사 사장님이었어요 굿즈같은 느낌으로 그냥 산거 아니에요? 도덕리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심으로 도덕리 온라인 나오면 하실 분들 없어요? 난 진짜 하고싶었거든 어렸을때 이런 말이 이런 말이 이런 치킨을 만든거에요 아 조금 달라요 이 치킨 얘기하니까 배아파 계속 이 치킨을 만든거 같다 울려 울림있는 치킨이야 울림 대단하네요 괜히 대기업이 아니다 안에서부터 울려 속에서부터 큰 울림이 있다 우리 월드컵을 해야되는데 7시 32분입니다 월드컵 해야겠네 네 시원하게 한번 네 혹시 저도 다름이 같은 그러면 제가 크기 때문에 먼저 다녀오시나요? 로테이션으로 저는 작기 때문에 네 먼저 다녀오세요 먼저 나도 가야겠다 스팟이 다르니까 같이가도 상관없잖아요 두 소리에요 아 아 거기 욕문보는 장소가 네 확실히 방광이 작긴 하네요 네 아 저도 굉음 내면서 하고싶어요 사람 옆에 있으면 굉음 내기 힘들잖아요 우렁차게 하고싶은데 어 어 이런 배는 굉음이 나 아우 누굴거려 타격감 그치 담배 피울 때 어? 뭐 와인 마실 때 타격감 바디감 따지잖아 중요하지 똥 쌀 때 안 따져? 아무튼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에요 저는 이제 이번주는 사실 이제 뭐 유튜브 댓글에도 그렇고 오늘 이제 김풍 작가님 오셨는데 김풍 작가님 주호민 작가님 찾는 분들이 진짜 많아 그러지 내가 요즘에 느꼈어 아 그냥 게스트가 아니고 뭔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사람 이구나 인식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냥 바쁘면 각자 일하고 안 바쁘면 놀러오고 이런 개념인 줄 알았는데 없는 거를 이상한 상황이라고 받아들여서 물어봐요 계속 어 어 아 그러면서 내가 생각을 좀 잘못했구나 라는 걸 생각했어 마치 기안이 말했던 사람이 정이 없어 라는 말이 다시금 제 장을 울리면서 아 그냥 서로 바쁜 일 있으면 안 오다가 그냥 또 있으면 또 오고 그런 거 아니야? 풍이형이 옛날에 막 자주 오실 때가 있었거든? 그때 또 일이 없으셔가지고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아닌가봐 그래서 어휴 이거를 대답으로 다 해드려야 되나 어휴 어휴 되게 냄새가 아 이게 네 그쵸 이게 나갔다 오면 그래 나갔다 오면 어 신내가 나요 신내가 아니라 신내 좋잖아요 좋아요? 집에선 못맞잖아 신내 신내 네 네 화장실 다녀오시죠 괭음 과 함께 우레 우레 네? 우레 소리 천둥 우레 포세이돈? 포세이돈 포세이돈은 이제 바다고 제우스 제우스 다녀오세요 우레 우레군주 제우스 제우스침 레이션 레이션 천둥왕 레이션 네 다녀오세요 문을 좀 열어놓을까요? 아 네 건네가 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원래 싫어요? 아니요 지금 냄새 적응됐어요 아 우레 소리 아유 헤이트 인섹트? 버그? 우레 소리 여기까지 들으면 어떡해요 창문 열어놔서 오히려 좋아 그럴 수도 있어요 좋죠 왜 편집에 쓰면 돼 여기다가 일단 때려 박으시고 나중에 제가 분리수거를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할게요 다 인트로야 다 잘 먹었습니다 아 예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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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겹쳐도 될까요? 예예예 예예 안에서 지금 어차피 물로 한번 씻어야겠어 아 네 예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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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에 시작해서 아홉시 반에 갔죠? 그쵸 세상이 첫방송 열린 꽈된 억텐이 심했는데 아 침 스튜디오 좋네요 여기 생각보다 되게 커요 그니까요 시간이 되게 훅훅 가요 아까 한시에 왔는데 벌써 여섯시간 반 폴리쉣 좋네요 종종 놀러오고 싶어요 월드컵하면은 아홉시간 없잖아 종종 불러주세요 여러분 좋습니다 저는 이제 좀 가만히 있을게요 아니 저 궁금한게 있는데 네 승파님 아직 그 국적이 외국이에요? 캐나다죠 아 진짜요? 네 그럼 한국인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그 뭐야 그 여행비자에요? 아니죠 일비자? 그쵸 어 신기하다 그때 우리 같이 꽈시절 때 한 끼는 아 같이 한 끼 찍을 때 응 외국인은 승부아빠인데 왜 그치 왜 내가 그러냐 댓글이 너무 웃겨 써가지고 그럴 수 있죠 아 아 일하는 비자로 와 있으시구나 3년마다 갱신해야 돼요 아 진짜요? 갔다와야 돼요? 내년에 갱신해야 돼요 캐나다를 갔다와야 돼요? 안 갔다와도 돼요 회사에는 갔다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 왜냐하면 그래야지 휴가를 할 수 있으니까 회사는 모르거든 아 그래요? 응 아 아까 응 채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왜요? 채팅 시청자분 채팅들이 너무 웃겨가지고 여긴 항상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아 어떤 포인트가 좋나요? 나만 너무 웃다가 가는 거 같네 네? 뭐라고요? 뭐라고? 뭐라고? 아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 그래요? 응 아 아 지금 괭음 났어요 들었죠? 응 레이션 쿵쿵거리는 게 저 소리에요? 저 소리에요 저 소리 역시 제우스 제우스맨 감사하다 우린 어떻게 아는 사이죠? 저희요? 내가 그걸 고민을 해봤어요 누가 먼저 연락을 했나 한 끼내나가 먼저 아니에요? 그렇죠 한 끼내나가 먼저죠 한 끼내나가 변승주님 통해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같이 한 끼가 1번 게스트가 침착맨님이었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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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이 변승주님이었는데 맞아요 승주가 와가지고 네 친구 중에 뚜루비라고 있는데 컨텐츠를 하고 싶어하는 거 같아요 내가 물어봐달라 했어 맞아요 맞아요 내가 물어봐달라 했고 그래서 와가지고 한 끼내나를 나랑 찍고 맞아요 그때 괜찮아가지고 이제 내가 다시 연락을 해서 초대를 한 거죠 근데 초대해서 제가 지금 촬영이 있어서 한 두 달 이때 나오겠다 했는데 가짜사나이로 떡상이에서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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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상돼서 나가왔죠 두 달 있다가 스케줄 때문에 오는 거였는데 그 사이에 가짜사나이가 떠가지고 갑자기 초대박이 나서왔지 갑자기 그 자가 올라가서 나는 70만 대 초대했는데 100만이 넘어서 왔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두 달 사이에 30만이 터져가지고 나가서 재밌게 잘하고 어 누구였지 밀리형이었나 키드밀리 네 밀리형 소개시켜드리고 맞아 맞아 그때부터 게스트플레이가 와 유튜브 원탑 승우아빠님 로꼬님 오고 승우아빠님처럼 막 이렇게 게스트플레이 제가 게스트를 되게 많이 부르기로 유명했는데 아 그리고 페이커가 왔다 그니까 승빠님 그거 보고 이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나는 이제 게스트 깝치면 안되겠다 약간 이런 진짜 페이커 온날에 모든 유튜버가 부러워했을거에요 사실 유튜브하길 잘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이 사람하고 요리를 해보나 근데 웃긴게 페이커님이 무려 페이커님이 오셨데도 승빠님 똑같애 아니요 그날 나름 잘 해드린거에요 나름 잘했는데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때 똑같애 아냐 나름 그래도 빠뚜루비 가나 아니요 나름 나름 나는 막대하지 않았어요 약간 되게 디테일하게 봐야 좀 다른데 두근두근 하면서 했어요 사실 설레하는 표정은 있었어요 그럼요 행동은 거기 와서 또 그러면 또 안되니까 아 그쵸 그쵸 무너지면 그게 진짜 프로죠 누가 오나 뭐 또 예정돼있는 게스트 없나요? 또 없어요 왜요? 있나? 아 집에 오는건 더 이상 안하는데 네 제가 그쪽으로 가는건 있어요 어 누구? 다 남지 누구에요? 비밀이에요? 태희님 김태희? 아니 태희님 네? 가수 태희님? 네 음 몰라요? 아니요 좋아합니다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몰라요? 알아요 응 같은 베개 몰라요? 알죠 종종 침래방에서 부르세요 그러니까요 알거 아니에요 알죠? 철권고수 네 그럼 뭐 음 버거집 가요 거기 버거집? 태희님 버거집 하시잖아요 그니까요 거기 가가지고 찍어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 모르죠? 알아요 태희 네 참 진짜 너무하네요 태희님 알죠 철권장인 그래요? 몰루? 거의 철권장인? 말도 안되는 소리 알겠습니다 햄버거집 하시는 분 굳이 모른다고 해도 괜찮아요 신뢰 되는 거 아니니까 어차피 같이 뭐 방송할 거 아니잖아요 알아요 네 태희님도 뭐 모를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알아가면 되죠 오히려 감사하다 원래 처음이 설레기 때문에 오지럽네 감사하다 좋습니다 여기 근데 어떻게 오게 된 거죠? 여기 원래 침착무님이 초대해 주셨는데 침착무님이 언제 초대하신 거예요 정확히 4,5개월 됐나? 아 그렇게 전에? 네 4,5개월 전에 뭐 한번 나중에 스튜디오 초대할게요 이래가지고 제가 아 5개월 전에? 너무 영광이죠 너무 영광이죠 이랬는데 되게 예전이네 예 예전에 그러다가 뭐 이렇게 막 뭐 바쁘시고 막 스케줄 생기시고 이래가지고 어 제 거 한번 놔줄 수 있냐 ASMR 한번 해보고 싶다 아 그때 그거 달걀? 네 좀 ASMR하는 침착맨님을 내가 너무 보고 싶었어가지고 네 양머리 그거 내가 한번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불러서 하고 이제 혹시 스튜디오 나중에 한번 놀러 가도 돼요? 네 이래가지고 이제 또 9월이었나 8월이었나 8월에 한번 오시죠? 이랬는데 8월 돼서 연락이 쭉 없으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8월에 한창 바쁘셨죠? 바쁘시겠구나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따가 9월에 슬 한번 보시죠? 이래가지고 아 예 불러주시면 갈게요 하니까 9월에도 안 했네요 9월에 안 해가지고 네 네 10월에 이제 뭐 한번 제가 먼저 한번 갈까요? 이랬더니 아 예 오시죠 이래가지고 아 잊혀졌네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 이렇게 했거든요 네 거짓말 네 날짜를 픽셔버리죠 이래가지고 아 거짓말 아 확실하게 네 필요해요 날을 잡아야 돼요 맞아 맞아 이게 아저씨들이랑 저도 뭐 몇 개 이제 같이 뭐 대회나 이런 걸 짜봐서 아는데 네 그냥 가만히 놔두면 네 언젠간 아무것도 안 해요 맞아 언젠간 하겠지 마인드 나도 그래요 근데 네 날짜 안 잡히면 그 예를 들어 뭐 목요일까지다 네 수요일 저녁까지 안 하고 있어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뭔가 해서 날짜를 확실히 잡아가지고 네 날짜를 잡아서 공지를 올려놔야 돼요 음 왜냐면 전날까지도 내일 하는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맞아 맞아 계속 이제 리마인드를 시켜드려야 되고 네 그래서 정말 진짜 저는 옥냥이님이 대단한 분이다 대단하죠 그죠 어떻게 다 이제 다 모아가지고 네 하시는지 그 배돌아지 인내심이 엄청나다 배돌아지는 옥상병님 그죠 하 정말 재밌는 거 같아요 배돌아지 음 저는 약간 좀 그런 어 뭐라 해야 되지 좀 한 30대 스트리머 분들이 제 취향인 거 같아요 좀 잔잔하게 웃기기도 하고 왜죠? 근데 아까 보면은 띠동갑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좀 그런 분들이랑 잘 맞는 거 같기도 하고 뭐예요? 약간 본인의 정신세계가 좀 좀 늙었나요? 그냥 웃겨요 그냥 모르겠어요 뭐 막 내가 억텐이었어서 그런지 응 그냥 막 텐션 높은 유튜브 보면 좀 응 힘들어요 아 지쳐요 본인이 그런 캐릭터를 연구해서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냥 동족 혐오네요? 뭐 어느 정도? 하하하하 동족 혐오 아니 좀 그런 좀 조용한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게 뭐 왁군님 뭐 아 뭐 산화군님 그냥 쿨하게 하는 쿨스타일 조용한데 이렇게 툭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나 전 과 과 시절은 응 팍 이렇게 때렸으면 인파이터 약간 인파이터면 아웃복서 약간 침착맨님 같은 분들은 이제 툭 툭 약간 이런 느낌이라 응 아 이게 이게 더 재밌어 아웃복싱 그리고 네 최고의 장점이 뭐냐면 네 그냥 그 뭐라야되지 응 최고의 찬서긴 한데 뭐 할 때 틀어놓고 중간에 못 듣잖아요 이어서 봐도 내용이 안 끊겨 아 워낙 잡음이 많이 들어가서 헛소리 너무 많이 중간에 잡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약간 그런 한 10분을 안 들어도 내용은 계속 이어진다 영상 한 예를 들어 12분이야 근데 6분 못 들어 6분 까먹어도 내용은 6분만 봐도 대충 요약이 다 돼 계속 한무 같은 말 반복 아니 뭐 반복도 아니고 다 다른 말이에요 심지어 아 근데 대충 요약본 본 느낌 요약본 약간 약간 화이트 노이즈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어 약간 맞아요 맞아요 또 목소리가 좋으셔가지고 그쵸 제가 이제 예전에 편집 방송을 할 때는 네 편집을 이제 보통 12시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업로드를 8시까지 하니까 네 한 8시간 작업을 하잔 말이에요 딱 그 작업시간이 이제 방송 타이밍이야 보통 이제 그땐 11시부터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냥 옆 채널을 이렇게 틀어놓고 네 작업을 하면은 약간 좀 물소리 같은 느낌이죠 음 맞아 맞아 그런 걸로 많이 봤어요 진짜 그런 느낌으로 저도 저는 롤할 롤이나 게임 롤 밖에 안하거든요 음 롤 할 때 원래 그 재즈 24 틀면 24시간 동안 재즈만 나온 채널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게 있어요? 롤 하면서 재즈를 듣는군요 그니까 롤 소리를 꺼놓고 재즈 소리만 듣고 하는데 아 그래요? 그 유일하게 유튜브를 본다 하면 침착 아니면 왁구님 거 그냥 이렇게 중간에 틀어놔도 좀 좀 하이톤 목소리를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하이톤 네 좋습니다 몇 년 봤죠 그래서? 네? 그래서 얼마나 봤죠? 모르겠어 그런거 딱히 안새는데 되게 오랫동안 사랑했거든요 그런거 그런거 오히려 세는게 초짜야 그거 아직 나는 텐션이 안 높은데 그거 아직 개청자 되게 먼거에요 아 그래요? 개월사 안새야 돼 아 개월사 안새 저는 텐션이 없죠 저 노 텐션이죠 승반인 것도 되게 편해요 그니까 아까 말했던거에요 그래서 뭐 배 도라지 분들도 그렇고 네 삼사십대 분들이 제 취향에 더 잘 맞는다 아 그래요? 네 승반인 것도 그냥 틀어놔요 근데 게임을 하면 말이 없는게 뭔지 음 그런건 좀 있죠 근데 좋아요 그게 오히려 지속시간 늘리기 좋다 근데 사실 그 게임을 잘하는 스트리머는 네 저는 조금 타고나야 된다고 봐요 아 진짜 그 게임으로 방송 잘하기가 저는 난이도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저도 그 방송하면서 게임 한번도 한적 아니 한적 있는데 제대로 각잡고 한적 없어요 왜냐면 게임을 할거면 어 오디오를 끊어야 되고 게임을 안 할 순 없으니까 그 방송을 재밌게 하려면 네 게임을 트롤 해야돼 그러니까 이게 종합게임 유튜버들이 진짜 대단한게 진짜 대단한게 이게 이 게임의 흐름도 놓치지 않으면서 관심사를 계속 맞춰줘야되잖아요 이게 진짜 어려워 진짜 왜냐면 하나에 집중하면은 입국답게임 되고 맞아 떠들면 완전 개트롤이 되거든요 야 그래요 응 이게 진짜 중간을 맞추는게 응 너무 어려워 그래서 진짜 게임 이런 방송 잘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좀 타고나야 돼요 그건 그러니까 많이 한다고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거 같아요 저는 그런거 못해요 응 저는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얘기하는게 재밌어요 그쵸 그래서 보통 이제 게임을 안하면 저챗을 하죠 저챗 그러니까 저챗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죠 응 그런거 좀 있어요 방송은 많이 안해요? 이제요? 과거 과거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앞으로 싹 생각 없어요 없어요? 네 저는 좀 반대요 음 저는 한 1년전만 해도 방송 나가는거 되게 꺼렸는데 왜냐면 그때만 해도 한 3,4년전만 해도 방송 나가면은 나가는거? 응 방송 나가면은 이제 작가분들이 대본이 있잖아요 아 그럼 이제 대본대로 안하면은 약간 좀 별로 안좋아해요 사실 네 왜냐면 방송엔 짜임이 있잖아 그쵸 이대로 해줘야 되잖아 네 그래가지고 대본대로 안하고 지만대로 하면 이제 조금 제대로 안되니까 좀 싫어하시고 이런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하고싶은 얘기 별로 못하니까 방송때기 그랬는데 요즘은 또 달라졌어요 요즘 좀 자유로워 요새 많이 자유로워요 근데 저는 좋았던게 뭔지 알아요? 과투룩이라는 캐릭터 때문에 대본을 한번도 따라간 적이 없어요 그래요? 애초에 대본 안받아요 아 받아도 작가님한테 미리 말해 근데 우리 저기 방송하는것도 대본 없잖아요 그니까요 그거 하다가 막 쌍욕했잖아요 그 편집 어떻게 되는지 이번주에 가서 좀 물어봐봐 사금 사금 캐셨냐고 그러던데요 아니 똥에서 사금 캐셨어요 괜찮았어요? 레이셔? 아 진짜 놀랍 천둥왕의 분노 천둥 실패 아 실패요? 들리던데요 해 우르릉 했는데 쿵 한번 들렸는데 꽉왕은 안했네 제 움직임만으로도 네 우르릉 했거든요 아까 실패에요? 네 배만 아파요 아 배만 그 배 아니야 그 배 아니었어요 그 배가 아니야 아픈게 그냥 아픈거 같아요 그냥 그냥 그 근데 이것때문은 아니겠죠 젤리가 잘 팔리는 모습에 그냥 배 아픈거 아니에요? 이런것도 팔아? 그런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뭐 월드컵 시작할 수 있나요 이제는? 그럼요 네 언젠가는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맞네요 벌써요 이제 8시에요 네 아 월드컵을 안하고 그냥 가신다고 할 수도 있었을텐데 네 책임감 있는 모습 네 대단합니다 뭐 아니면 아까 그 고민해가지고 또 고르셨잖아요 맞아요 네 두개 중에 하나를 또 골라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네 피곤 안나시죠? 네네 네 네 네 네 왜 생각해요? 아니아니 아니 안피곤해 안피곤해 지금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아 안피곤해요 안피곤하면 이미 들어가면 거져볼 수 없어요 안피곤해요 투표 한번 할까요? 사실 저도 어제 새벽 3시까지 방송하다 와가지고 아 그러면은 몽롱하긴 한데 오히려 좋죠 오히려 좋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말하세요 솔직함에 굴복한 상 없습니다 아니요 하고 싶다 하면은 네 Y를 그리세요 예스 네 힘들다 NO N을 그리세요 비슷하네요 Y랑 N이 그러니까 이제 좀 모르시잖아요 네 여기 먼저 써 보세요 먼저 써야 돼요 저보다? 저부터? 저만 볼게요 무슨 알파비이시죠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제가 가운데 중재하는 거구나 네 뭘 중재를 해요? 네 저는 안 보입니다 실제로 한번 실제로 안 보이게 보시면 치팅입니다 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공교롭게도 네 이미 끝났어요? 이렇게 그럼 일단 써보세요 둘 다 Y요 굳이 써봐 굳이 써봐 써봐 어쨌든 제가 밝히진 않겠습니다 여기다 배부 해보세요 뭐야 뭐야 하트를 썼어요 어떤거지? 하트 재밌게 한번 해보셨어요 또 또 침 스튜디오 올 기회 맞아요 여기 오기가 힘들어요 되게 멀어요 사실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감상해보죠 그럼요 오늘 왔을 때 꿈을 뽑아야 됩니다 이거를 또 우리 시청자님들 그렇죠 그렇죠 빠르게 갑시다 빠르게 갑시다 빠르게 빠르게 32강 정도면 충분하죠 요리민수요 고맙다 요리민수 유사민수 저기 진짜 재밌네 네 자 갑니다 오늘 32강으로 하나요? 근데 또 이제 그 내일부터 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화끈하게 땡겨 아니죠 내일 휴가하기 때문에 오늘 다 소모하고 내일 기진맥진하면 휴가 하루를 그냥 꼬부르고 내게 아아 그건 또 그거대로 지금 뭐 기진맥진하실 이유가 있나요 혹시? 이걸 한다면 아 이걸 하면 이걸 한다면 빨리 그냥 넘겨드리면 되잖아요 네 근데 왜 Y 했어요? 본인도 제가 NO를 하면 난 짜장이 될까봐 아 드시고 싶은 거 하세요 난 짜장 이런 느낌이 될까봐 난 일단 Y를 박아놓은거에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예의이기 때문에 약간 물음표긴 한데 알겠습니다 가보죠 월드컵 자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면 월드컵입니다 네 지금 그 꽈뚜룸님이 미국 가고 네 장지수님이 또 이제 방송을 하기 때문에 네 아 이거 다음에는 뭘 하고 싶을까 좀 약간 교집합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좀 골라보봤고요 맞아요? 네 에 운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돼 키가 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기 오오 키가 근데 좀 말이 이상한데 근데 운이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면 키가 커요 그니까 키도 운 아니에요? 그쵸 그니까 이게 운 좋은 사람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만화 럭키맨을 보면은 응 거기에 모든 영웅들이 다 나옵니다 응 승리맨이라는 내가 나와요 럭키맨 되게 강력해요 승리맨 능력 뭔지 알아요? 왜 승리하는데 필요한 어떤 방법을 무조건 찾아내는 영웅이에요 어 무조건 승리해 이악물고 그냥 무조건 예 그래서 승리맨이에요 되게 셀거 아니에요 그러면 압도적 1등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보셨어요 네 어 이거 아니에요? 빅..빅토리 펀치 럭키.. 아 맞아 맞아 럭키맨은 그거 예.. 그걸 보셨네 럭키맨은 매가리 없이 등장 되게 약한데 운만 좋아 근데 그 승리 맨조차도 럭키맨을 굉장히 힘겨워요 그래서 승리맨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조건 승리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영웅 럭키맨은 무조건 운이 좋아서 해피엔딩이 나는 영웅 그죠 그죠 능력은 없지만 둘이 붙은 적이 있어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승리맨? 승리맨은 무조건 이겨 근데 그게 만약에 종목이 격투기라도 이기고 뭐 야바위라도 이기고 무조건 이겨 그냥 운으로 뽑는 거라도 이기고 무슨 방법을 하든지 만약에 이기는 조건이 패배해야 되면? 그런 방법이 남은 승리맨은 계속 과부하가 돌아가서 터져버려요 그니까 그럼 승리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경기는 없었고 그래서 붙은 적이 있었는데 비길 거예요 아마 비겨요? 비겼는데 승리맨이 이긴 걸로 체크했나? 그럴 거예요 근데 봐봐요 만약에 승리맨이 있고 패배맨이 있어요 패배맨은 없어요 만약에 이따 해봐요 이따요 근데 승리 조건이 패배맨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어 근데 이거 약간 잼바른 고양이 같은 거네요? 그니까 누가 이기면 그냥 막 돌아가죠 봐봐 자 한번 생각해보자 한번 시뮬러를 한번 돌려봐야 돼요 내가 승리맨이고 패배맨이에요? 응 근데 패배해야 이기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이겨 무조건 승리하는데 승리 조건이 패배이기 때문에 난 무조건 패배해 그럴 때 승리맨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 악물고 대놓고 너무 질려고 노력해서라도 승리를 하면 근데 패배맨은 무조건 패배밖에 못해 노력해도 승리를 못해 그때는 자기도 모르게 승리를 해버리겠죠 그리고 패배를 하겠죠 끝 마지막에 있는 그 승리 패배 개념을 가져가겠죠 그래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아 진짜 내가 들어보고 느낀건데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승리맨은 그정도도 강력하니까 난 난 근데 늘 좀 이상한게 지금 막 컨셉 잡는게 아니라 응 늘 심창민님 월드컵 보면 이런 생각을 하고 보거든요 네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백퍼센트 즐기기 풀러주기 좋아 나만 이런건가? 아니요 다 그렇습니다 난 왜 이렇게 봐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운좋은 사람이에요? 운좋은 사람은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럼 운좋은 사람이 거의 모든걸 다 이기는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승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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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키가 큰 유전자를 가지고 볼 때는 천재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럭키맨이면서 승리맨이에요 그러면? 왼쪽은 럭키맨이라고 보면 돼 럭키맨 왼쪽이 럭키맨 오른쪽은 천재맨 천재맨 천재맨은 뭐예요? 천재맨은 그 여기서 천재야 그냥 천재로 태어났어 그래서 레이저빔도 아 눈 반짝반짝이는 애죠? 천재맨 아무런 노력도 안했는데 레이저빔이 나가는 기술을 알아냈어 왜냐? 천재니까 맞아요 그리고 계산도 무조건 다 해 그리고 잘생겼어 뭐 다 잘해 천재라서 이 모든 대단한 능력을 다 그냥 천재라서 갖고 태어났어 근데? 근데 승부에서는 질 수도 있어 아 승리맨이 아니니까 그래서 승리맨보다 약간 낮은 그래드 아 약간 B급? 천재맨이 B급은 A급인데 A급인데 천재맨이 이제 A플러스지 A플러스 럭키맨도 한 A플러스 운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기 운 좋은 사람? 일단 사실 저 사진부터가 좀 압도하지 않나요? 24억 8천 근데 요즘 기준에서 24억 정도면 운 좋은 사람인가요? 어? 아무것도 아니다? 0원이 나요 24억이 나요 0원이 낮지만 조금 더 2백 40억 정도 돼야 되지 않나? 와 문가 반영 운이 좋은 사람은 10번 해서 10번 다 되겠죠 아 이거는 중요하죠 그냥 한 번이다 그렇죠 10번 안 돼요 그리고 운이 좋으면 굳이 로또 안 사고 슈퍼볼 사면 끝이죠 아 그렇죠 어차피 운이 좋은 사람은 이딴 걸 안 해도 된다 그렇죠 저건 심심할 때 뭐 근데 종수는 슈퍼볼 한다고 놓고 못 했어요 왜죠? 차돌 짬뽕 먹어서? 안 판대 자기한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늦게 일어나서 시간을 못 맞추신 거예요 종종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왼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미남 혹은 미녀로 태어나기 대 과거 유명한 역사적 인물로 태어나기 어? 이거 오른쪽 아니에요? 아 근데 이게 근데 과거에 유명한 역사적 인물로 현세에 태어나는 거야 아니면 저시대 때 태어나는 거예요? 저시대 때죠 삼국시대요? 조조면은 그러면? 지금 태어나면 의미가 없잖아 근데 이 시대로 태어나도 현대로 태어나도 지옥이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봐봐 유비라고 쳐봐요 네 이 시대에 태어났어 네 진짜 죽을 똥 살 똥 살아요 그쵸 유비.. 유비? 유비는 좀 죽을 똥 죽을 똥 왜냐하면 모르니까 자기 운명을 일단 돗자리부터 팔아야 되잖아요 돗자리도 팔고 막혀있죠 일단 근데 과거에 유명한 인물로 태어나지만 지금의 지식을 갖고 태어난다면? 지금 이미 인사이트가 다 있어요 아 지금 이 상태로 어떻게 될지 다 알아 그게 이제 용랑전이죠 만화 아 그래요? 용랑전이라고 있어요 마수미 마수미랑 마 뭐가 그.. 현대의 삼국지를 즐겨보던 애가 삼국시대로 다시 빨려 들어간거야 비행기를 타다가 음.. 그래서 역사를 다 알아 그거는 엔딩이.. 사마이가 막 막 마법 써요 사마이가요? 거의 점점 판타지로 갔어요 그건 엔딩이 어떻게 됐나요? 진짜 리재로우잖아 하다가 그거 끝까지 본 사람 없어요 아 그래요? 항상 다 하다가 다음권이 안나와서 어떻게 흐지부지 돼버렸어 뭐 둘 중에 어떤거에요? 이거는 뭘 해도 고생길이다 이.. 이때는 밥.. 밥 먹는 것도 일인데 진짜 아 근데 꼭 삼국지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유명한 역사적 인물 이에요 아.. 그게 유명한 역사적 인물 뭐 예를 들어 뭐 옛날에 어.. 다른 시대라고 하더라도 힘들죠 살기 힘들어 그래요? 네 아니면 뭐 되게 잘나가는 이런 팝스타나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마이클 잭슨 힘들잖아요 마이클 조던 힘들잖아요 훈련 맨날 해야 돼요 아.. 안해도 돼요 꼭 하란거 없잖아요 유명세를 유지하려면 해야되죠 아니 태어나서 애기때부터 아 애기때부터요? 애기때부터 가야죠 그쵸 그쵸 아 태어나기구나 예에에 그럼 그냥 굴수자로 태어나기 그러면 뭐 사실 참고로 진짜 침착맨 팔자가 제일 상팔자다 이거는 그럼 침착맨으로 태어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면 또 해야되 이걸? 나는 그럼 리저드로 편하긴 했지만 편하긴 했지만 또 해야되 나 오늘 민방위 그거 어? 사이버 강의도 해야되고 풀어야되고 아 그것조차도 힘들다 그쵸 침착맨으로 살아가기 힘들다 동거 다시 해야되 동거 다시 해야되 동거 다시 해야되 그리고 미남 혹은 미냐로 태어나기 네 미남으로 태어나고 이게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거에 혹할 수밖에 없어요 혹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이게 너무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잘생겼다 아름답게 태어난 걸로만으로도 엄청나 이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미남의 기준이 되게 지금 높게 나와있네요 짤 자체가 그쵸 그쵸 저 정도 원빈님이죠 원빈님 정도 진짜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미남 맞아요 무릎 태어나기 내 오른쪽 왼쪽이죠 당연히 그럼요 현대사회에서 아까 원래는 오른쪽이었거든요 네 근데 태어나기란 워딩을 다시 생각해보니까 왼쪽이 한 살 때부터 리제로잖아 아 그럼 내가 마이클 잭슨으로 태어나도 농구 연습 많이 안하면 마이클 잭슨 안되잖아 음 마이클 조던 조던 마이클 잭슨 문워크를 해요 문워크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이 이제 뭐라고 아 마이클 잭슨은 춤을 연습해야 되지만 민함은 그냥 타고 태어난 거다 그쵸 그쵸 딱히 뭘 안해도 그쵸 그리고 쏘영이 그 책으로 제가 봤거든요 마이클 잭슨의 그 어린 시절 굉장히 힘들었어요 잭슨5 할 때부터 굉장히 맞아요 맞아요 여러가지 정신적인 이런 힘들어도 있었고 좀 꿀빠는 역사적 인물 없나 그냥 갑부아들 뭐 이런 거 없나 근데 미남 갑부아들도 굉장히 힘들잖아 근데 미남이야 그럼 포함시킬 수 있잖아요 아 그쵸 네 유선 정도는 어때요? 별로 만족스럽지 않나요? 만수르? 유선도 힘들 것 같아요 힘들어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언제 내가 담궈질지 몰라 아 그러니까 이제 옛날 시대에 권력을 갖고 있어도 문제야 쉬운 사람이 없어요 다른 권력을 갖고 있는 내가 나를 담글 수가 있어 권력이 없어? 권력 강한 애가 나를 담글 수 있어 언제든 담길 수가 있다는 그.. 공포에 시달려야 돼 만수르 이런 사람 어때요? 루하마드 깐스? 왕족은 어때요 왕족? 이것도 좀 애환이 있지 않을까 왕족의 애환 왜냐하면 이제 그.. 가문의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 어떤 감금질을 해야 되지 않나 그치 그리고 어떤 시선 이거를 견뎌내야 되고 왕자의 난 같은 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미남, 미녀도 고충이 있지 않을까 없죠? 너무 잘생겨서? 너무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잘생겼다고 그러지 이런 거? 그런 거.. 재수없는.. 잘생겨서도 불편한 거 있어요? 그때 정우성 님이 듣자마자 없어요? 아.. 잘생긴 사람이 이미 팩트체크를 해 준 질문이에요 짜릿하다 그럼 왼쪽이네요 무조건 이득이네요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으로 태어나기 대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새 어렵다 오.. 이게 어려워요? 둘 다 싫은데 아 둘 다 싫다고? 그치 싫어요? 싫어요 좋아하는 연예인으로 태어나기가? 싫어요 아 연예인의 삶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지금도 재밌어 지금 버거워 연예인의 삶 제가 겪어본 건 아니지만 네 연예인이잖아요 네 이건 연예인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럼 뭐예요? 그냥 사업 유튜브? 침착맨 침착맨 연예인은 주력으로 계속 뭔가 방송활동을 해야죠 지금도 방송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 하잖아요 하나 하나도 못하는 연예인도 있잖아요 자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으로 태어나기인데 이거는 하 마음고생이 너무 심할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침착맨이기 때문에 아 꽤 꽤 흥미롭다 싫어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이렇게 안 맞는데요? 근데? 침착맨님도 고통이 있을 거다 음 없어요 없어요? 짜릿하시다는데 저는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민 이런 거는 네 너무 소프트한 수준이에요 아 근데 그건 개개인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안 해도 되는 고민 굳이 굳이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죠? 뭐 지금 채널 현상 유지하고 하고 싶다는 고민 현상 유지 현상 유지 안 해도 돼요 사실 왜? 그죠? 네? 딴 거 해도 되잖아요 그럼 아 근데 그런 고민 맵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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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고민들 되게 그 좀 소프트한 고민이다 소프트한 고민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새는 난 저건 너무 싫어 왜요? 날개 아프잖아 귀찮잖아 아 그치 이게 자유에는 왜 굳이 날아야 돼? 똥 빠지게 이제 사냥을 항상 해야 되는데 이 사냥이 귀찮다 귀찮게 아니라 힘들다 힘들다 못 구하는 날이 얼마나 많겠어 그렇죠 못 먹을 때도 있겠죠 육식동물이 생각보다 그 잘 못 먹더라구요 아 그리고 또 고양이한테 잡히면 그냥 끝인데 아 그치 또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또 벌레를 잡으려면 속담에 의거하면 아 그쵸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 피곤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한번 관절 한번 좀 약간 안 좋아 음 못 날아 그러니까 병원도 못 그냥 죽는거에요 그냥 적자생존 네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 새로 태어난거는 일단 마이너스 요소 아닐까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자 여기 네 목준하 씨가 태어났어요 이 새 네 근데 마오쩌둥시대야 네 괜찮아요? 어 마오쩌둥시대의 새는 어땠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 새 이 참새 아 참새로 마오쩌둥시대의 이 참새로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아 괜찮아요? 오 바로 풍부이죠? 바로 없어지죠 바로 없어지나요? 그때 사람도 없어지는거 아니에요? 참새를 사람도 사라지는거 아니에요? 사람 사람도 사람보다 참새가 더 많이 사라졌어요 아 그래요? 어 훨씬 많이 자 아무튼 요거 알겠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아 근데 이게 정신적 스트레스가 진짜 너무 심한걸로 유명하지 않아요? 근데 나 모르지만 다시 말하지만 태어나기잖아요 네 연예인 안해도 돼 아 뭐야 그럼 새 안해도 되잖아 태어나는 거지 아 새는 새가 해야 돼 근데 운명이 정해져 있어 운명론으로 봤을 때 왜 그냥 연예인으로 태어나고 운명이 바뀐다면 좀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 음 아 운명론 빼요? 운명론을 넣어야 될 것 같아 아 무조건 아 그냥 이렇게 태양이론을 했으면 연예인을 해야 된다 이 삶을 이 삶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삶을 계속 봐봐 아 그러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새로 태어나서 사람이 될 수는 없는거죠 새로 태어나면은 이제 뭐 알라딘 뻑구기 새끼랑 경쟁 시작하죠 이제 아 거기서 근데 무조건 3세여야 돼요? 아니요 다른 세도 돼요 대머리 독수리 이런거 안돼요? 알바트로스 이런건 안되나요? 생명의 빔 이런거 산천원? 몰라? 산천원? 아이 진짜 알바... 떨기떡이? 네 세개차인가 이거? 그거는 세가 아니잖아요 세가 아니야? 우주산 아니야? 우주산인가? 그게 뭐예요? 아 세가 아니구나 그거 우주산 아니야?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차라리 전 전자 음 세보다는 아무래도 일단 날기 귀찮아 왼 날기 귀찮아 왼쪽 왼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연예인으로 태어나면 누구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저는 딱 정해야 돼요 네 한명 일단 성별을 정해볼까요? 저는 남자 남자? 남자 중에 어떤 배우? 가수? 연예인? 웹툰 작가? 귀한팔서? 저는 유튜버? 아... 되고 싶은가 본데 아... 자신이 되고 싶다 아니... 침착면이 되고 싶다 오일남 할아버지 오일남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고요? 오일남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고요? 오일남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고요? 아 그래요? 왜요? 아 채팅하게 나왔어 나 모르겠어 진짜로 아 그래요? 태어노 90분 연예인 있어 없어 어려워 어려워 이정재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저분들은 있나봐요 어느정도 날로 먹은 사람이 또 없다보니까 나도 너무 운이 좋았어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마른 인종으로 태어나기 어 그럴 바에 그냥 돌고래로 태어나죠 뭐 돌고래 태어나기 돌고래 돌고래는 굳이 훔쳐야 되잖아 귀찮아 아니 안 훔쳐야 되잖아 죽잖아요 가끔 공기 마시러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힘드네 그럼 사람으로 태어나도 뭘 자꾸 해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죽어요 그냥 왜 자꾸 다시 태어나 귀찮으면 그냥 죽어 그냥 이게 뭐야 이거 죽지 않았어요 미국 갔어요 아 미국 갔구나 마른 인종으로 태어나기 이거는 다른 인종 마른 인간 연구소 마른 인간 연구소 다른 인간 아아 마른 인간 나 이 마른 사람들이 있어서 아 마른 인종 다른 인종으로 태어나기 마른 인간 연구소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마른 인간 연구소 마른 인간 연구소 몰라요? 그런게 있어요 유민상님이 했던 히트코너 있었는데 마른 인간 연구소 그게 뭐예요? 유민상님이 하니까 개그구나 이게 먼 미래에 인류가 뚱뚱한 인종만 남은 거예요 너무 아 에너지원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마른 인간은 다 멸종되고 뚱뚱한 사람만 남았어요 그러면서 옛날에 정보만 보고 옛날에는 마른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아 저 옛날에 뭐 기록을 보도록 하죠 그때 이제 그 설명하는 뚱뚱이 인종은 막 2030년 300년 이런 먼 미래예요 그래서 옛날 그 정보를 보는 거야 이건 뭐 하는 거였을까요? 우리가 아는 키보드나 벨트나 이런 거 하면서 추측을 하는 거야 뚱뚱한 사람 입장에서 근데 이제 잘못 파악을 하는 거죠 다른 용도로 음 그걸 이제 재치있게 이제 풀어나가는 되게 재밌는 완전 아이디어 코너였어 너무 재밌는데요 아이디어 약간 단편 영화로 만드는 재미있을 것 같은데 잠은행처럼 뭐 마른 사람들은 옛날에 팔꿈치끼리 닿았다고 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있죠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데 아이디어가 방울토마토 확실히 개그맨 분들이 진짜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그쵸 옛날 사람들은 아니 마른 사람들은 치킨을 혼자서 못 먹었다고 합니다 되게 심각하게 아 그러면 이제 그게 개그리워서 못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기열이 형님도 그렇고 진짜 똑똑하신 것 같아요 똑똑하시네요 네 그래서 뭐 다른 인종으로 태어나고 싶으신 욕구가 있나요? 저요? 저 뭐 저거는 왜 집어넣었을 거야 다른 인종 저는 요건 좀 궁금해요 그냥 호기심 흑창맨? 흑창맨 백창맨 뭔가 차이가 있나요? 지금 시대에서는 이거 되게 좀 애매한 기준이잖아요 아 지금 백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왜죠? 저는 흑인이요 흑인? 왜 백인이냐면은 내가 좀 고르실래요 영어권 영어권? 네 정확하게는 좀 영어권 백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너무 제한적이야 정보가 컨텐츠를 즐기는 하거나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거나 유튜브를 할 때도 다른 나라 사람한테 제공을 못해 핀투브 해외 진출하고 싶으세요? 아니 그런 어떤 반응을 보고 싶은데 여러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싶은데 제한적이야 너무 결국은 약간 인종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글로벌에서 주 언어를 가져간 그게 되겠네요 영어를 많은 나라에서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전세계의 생각을 좀 알고 싶어요 전세계의 생각 유튜브는 이제 부수적인 거고 커뮤니티 외국 전세계가 쓰는 커뮤니티 쓰면서 막 유럽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동유럽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렇게 다 영어를 보통 쓰니까 아 근데 이게 제한적이니까 어려워 그럼 약간 좀 모든 사람의 의식이 하나가 되면 좋겠네요 네? 모든 사람의 의식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가지고 생각을 공유하고 이러면 좋아요? 아니 그런건 아니에요 그런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영어를 배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지금 채팅창에 네 그거 귀찮아서 그런거 아니에요? 아니 전 그 배움에는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분명 배울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별로요? 곧 구글이 개발을 해요 아 그 자동 번역 그러니까 애매해 지금 타이밍이 지금 배우기에는 영어를 배우기에는 아 좀 아쉽다 좀만 버티면 이게 신기술이 나오는데 어허 음식 나오는데 네 여기서 내가 급하다고 지금 아 아 컵라면 먹고 닭꼬치를 사먹자니 부족하다 근데 100% 즐기려면 배우는게 왔다 왜요? 구글하면 이제 그냥 알아서 제가 아는 언어로 번역해서 들려주는데 근데 저는 몇 년 보시는데요? 얼마 안 이제 10년 안쪽에 근데 이게 영어가 영어 영어 알잖아요 네 영어 쓰죠 네 저도 영어를 썼는데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봤을때 아 그래요? 네 여행갈때 좋잖아요 뭐가 좋죠? 아니 저는 자유여행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행 많이 다니셨잖아요 남들 갈 때 따라하는거죠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아 근데 혼자 가고싶을 때도 있잖아요 아 혼자 혼자 가고싶을 때 있어요? 그때 이제 구글 번역 쓰시면 되잖아요 아니 가족끼리 간다거나 영어 못하는 사람끼리 급하게 수습하시는데 혼자 가고싶다고 해놓고 영어 못하는 사람끼리 갔을때 영어 잘하는 사람 항상 껴야 되고 영어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문자가 뭐냐면 내가 뭐 말하고싶으면 이것 좀 말해줘 이것 좀 해줘 번역해야되니까 이거 뭐라고 써있는거야 자립적으로 굉장히 하파고 이렇게 코하게 큰 컨텐츠 근데 영어 금방 배워요 그래요? 침창민님 두 분 다 잘하시잖아요 이제 보니까 침창민님 영어 배우기 컨텐츠? 사인해 사인해 제가 외국인 친구 한명 콜라보로 해서 고구마로 도장 하나 파는 저 주시면 맡겨놓으면 제가 써놓고 다 도장 사인했는데 하루종일 모어쌍 하나 다 끝나는거 아니에요? 진짜 해고 안할거 같은데 그리고 또 은근 발음이 좋아요 제가 그 영어 배우는거 봤거든요 혼자 이렇게 공부하시는거 모어쌍 어깐? 네 분석력도 좋고 모어쌍? 모어쌍 모어쌍 근데 그 알고리즘에 떠서 봤는데 외국에서 이제 심창민 팬분이 영국이었나? 했어요 Can I get some more sun? 이랬는데 워터? 이러면서 갖다줬어 그러면 된거잖아 그니까 이래 그냥 주진 않아 워터? 물어봐 한 번 더 확인하고 제대로 들었나 대충 그런 느낌이게 할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있는 또 외국의 어떤 관광객이나 그런 많은데에서는 보통 그렇게 발음이 천차만별이라 그러니까 근데 그 정도만 돼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 배우는 콘텐츠 한 번 해야된다 아 귀찮을 수 있잖아요 영어 배우는건 안 귀찮으신가요? 다시 태어나도 배워야 되잖아요 아 근데 영어는 진짜 하.. 제가 학창시절 때 제가 후회를 잘 안하는 성격인데 영어 공부를 영어 공부를 너무 등한시하고 예 옛날부터 좀 심수를 냈어요 영어한테 아 필요없다 이런거 왜 하냐 영어 그때가 시작했던거에요 제가 패면 학원에 다녔는데 못하면 패 근데 하루에 단어를 100개씩 외우라는거야 어? 우리도 난 부당하다고 생각했어 이게 나한테 살이 되고 뼈가 된다고 생각을 안하고 부당하네요 아니 오늘 피똥 빠지게 100개를 외웠는데 다음날 어떻게 100개를 외워? 그러니까 솔직히 말이 안돼 그 시스템 족가 족가 안해 내 인생은 내가 사는거야 그죠 안해 근데 솔직히 인간이 할 수 없어 심수를 한번 내보니까 그 다음에 더욱 계속 심수를 그 스탠스를 가져가야돼 100개 외함? 어 그러니까 아예 놔버렸어 그냥 영어를 그래서 제가 지금 초등영어도 못해요 근데 소영이 푸는걸 못봐 내가 몰라 근데 그거는 저는 침착미님 문제라고 생각 안해요 단어밖에 어떻게 해요 솔직히 그럼 무슨 문제예요? 그냥 제도의 문제인가요? 제도의 문제죠 그냥 솔직히 말해서 회화를 계속 헤딩을 했으면 그러니까 회화를 하거나 제 뭐 조매력씨 아세요? 어 알아요 조매력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그냥 사실 미드가 제일 공부 많이 됐어 나는 그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미드를 보면 왜 늘어요? 이 상황에 맞는 언어를 하잖아요 그럼 막 이러면 아 화내는 영어구나 이러면서 귀에 입잖아 근데 자막 보잖아요 이게 자막 없이 봐야돼 영자막으로 봐야돼 근데 어떻게 알아 뜻을 그쵸 그게 이제 고난의 시간이에요 사실 근데 은근 그거 완전 그거에요 패배해야 이기는 게임에 승리해 맞아요 맞아요 아니 자막 없이 보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영어를 알아 그쵸 그거보단 승선이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했고 일본 애니 뭐 대충 보면 알잖아요 맞아요 게임을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영어를 일본어를 배우게 된 어떤 오타쿠분들이 계세요 많죠 많죠 코민이 형도 일본어를 좀 하는데 옛날에 뭐 드래곤 퀘스트라든지 어떤 그런 일본어로 되어있는 게임을 하던 거니까 알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영어도 똑같아 그냥 예를 들어 슬픈 장면에 쓰는 영어를 계속 보다보면 그렇죠 아 저 단어는 슬픈 단어구나 게임에 집착하면 돼요 저 예전에 영어를 못 배웠는데 스테이처네이처 메디컬이머젠시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메디컬이머젠시 이거는 그냥 영어 잘한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저도 그때 영어 모를 때였는데 저도 일본어 아예 모르는데 고란노 스폰서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고란노 스폰서 고란노 스폰서 고란노 스폰서 애니 시작할 때 옥고이시마스 이런 거 그런 거 고란노 스폰서 네 그쵸 그런 느낌 진짜 그런 느낌 진짜 쉽게 배울 수 있다 한번 해보실래요 저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막을 키고도 영어를 잘 안 봐요 아 자막을 끄고 봐요 아니 그니까 애초에 영상을 잘 안 보는데 억지로라도 볼까요? 애초에 잘 안 보시잖아요 뭘 좋아해요? 항상 집에 가면 피곤해서 그냥 누워서 휴대폰 보는 거 좋아요 휴대폰으로 휴대폰으로 뭘 보시나요? 바탕 바탕 화면을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유튜브 댓글하고 여기 있어 핸드폰 언어를 영어로 받고 그럼 백 짜증 낼 거 같아 근데 영어 백개는 못 외워도 근데 그렇게도 많이 해요 진짜로 아우 어 너무 싫다 벌써 영어가 술술 나오잖아요 아 어 한걸음 나아가셨어요 오늘 가서 영어의 언어 누르고 영어로 바꿔서 재부팅 오우 오우 나오사 오 오우 쉣 쉣 오우 와우 왓 대박 이게 영어를 욕부터 배우는 게 진짜구나 홀리 샷 리얼이네요 외국인도 한국인 홀리 샷 쉿벌 막 이러잖아요 욕부터 배워 욕부터 꽈루 꽈루 뭐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 할 수 있다 늦지 않았던 하루에 몇 시간 정도의 영상을 보는 거 같아 그거를 제한하고 하는 게 스트레스 그냥 그냥 계속 들어와 재미없으면 끄고 재밌으면 좀 더 보고 그러면은 그거를 뉴스를 AFKN 틀어놓고 계속 봤던 사람들이 효과가 있는 거네요 저 효과가 있었어요 진짜 효과가 있었어요 AFKN? 그게 AFKN 아니라 처음에 유학 갔을 때 그냥 계속 이제 그 뉴스 채널을 틀어놔요 네 약간 좀 정석이거든요 이거 계속 화이트 노이즈처럼 맞아 맞아 그 침튜브 계속 틀어놓으면 이제 침소리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어도 틀어놓으면 익숙해져요 아마 우리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맨 처음에 침튜브 보고 뭐야 이거 뭐야 뭔 소리야 영어보는 거 지금 무슨 뭔 소리야 이러다가 계속 보니까 아 이건 화날때 쓰는 표현이구나 아 그쵸 그쵸 저 세모입은 침술났을 때 맞다 그럼 외국인이 보고 있을 수도 있나요? 그럼요 그럼요 네 보면서 한국말을 배워야겠다 트라잉? 막 이러면서 있죠 입모양 아 트라잉글 세모입 세모입 트라잉글 마우스 트라잉글 마우스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소름 나 진짜 소름돋다 진짜로 진짜로 그리고 지금 모어쌍 이러면 한국에는 워터를 저렇게 발음하는구나 한국말로 영어 아니 물이 모어쌍이구나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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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으로 네 마쿠도나라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쿠도나라도 그런 것처럼 한국에서는 모어쌍? 모어쌍? 그런 느낌 어 그러면은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참지마 그 영상 아니 아니 이 말 하려고 했다 네 미드를 봐요 근데 들을 때는 되게 간단한 영화단을 문장을 말할 때가 있어요 네 어? 근데 그걸 되게 쉽다 해서 따라해보려고 하면은 그 억양이 안 돼 아 그 그 플로우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이제 미드를 보면서 따라 웅웅웅웅을 따라하면서 보면 더 좋아요? 그쵸 그쵸 배로 늘죠 그럼 혀도 적응하니까 맞아요 사실 사실 진짜 제일 빨리 배우는 건 그냥 미국에 던져먹는 거예요 그쵸 그럼 알아서 배워 사실래요? 레츠고 어? 싸인해 2차 끝나면 한번 고 근데 이거 진짜 재밌겠다 침착맨 헤딩하기 어디 갈까요? 미국에 어느 주 어느 도시 가고 싶으세요? 바랍지 않나? 블리자드 저 블리자드로 몇 번 가봤어요 만약에 간다면 어느 주 어느 도시? 샌프란시스코? 할렘 이땐 이런 데 던져나 할렘? 그럼 막 제가 요즘에 그 영상을 봤거든요 유튜브에 그 그 갱들을 인터뷰하는 아 뭔 찾는 줄 알아요? 알고리즘이 계속 알려지더라고요 아 쌍밴님이요? 아니 아니 히처리즘 어 히처리즘에서 어 갱, 실제 갱들을 만나서 약속을 잡아서 인스타 같은 걸로 약속을 잡아서 인터뷰를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그거 해봐요 그니까 그걸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죠 극적인 예시고 진짜 미국의 던져너는 맨땅에 맨땅에 침으로 뭐 이런 거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어 근데 왜 이렇게 아 오케이 걸어서 걸어서 세계 속으로 뭐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좋다 뭐 많이 나왔네요 지금 미래가 아주 상창해요 침두부는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네요 그리고 일단 첫 번째 컨텐츠 난 한 게 너무 많다 그 말은 가서 침착맨 알리기 Do you know 침착맨? 아 그걸로 시작해 아 좋다 Do you know 침착맨? 들고 Do you know calm down man? 그럼 속적 네 꽈루 Do you know 침착맨? 아니 왜냐면 컨셉이 뭔지 알아요 왜요 미국에 간 꽈뚜룩찾기야 아 거기서 그럼 영원히 못 찾을 거야 꽈루 이러고 나오는 거야 영원히 못 찾을 거 아니야 아 그러면서 배워 프로그래머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 괜찮은데요 그래서 꽈루 하시는 거 일로 사인해 사인해 같이 가 할 게 진짜 많네요 할 생각 없어요 가면 좋지 아 좋다 나 그 코펠 싸고 갈게요 그럼 가서 그러면 한국에서 비행기 탈 때부터 영어로 해야 돼 아 왜냐면 어차피 공항분들은 다 영어 할 줄 알아요 그쵸 그쵸 아 왜냐면 그 누구지? 그 그 빠니보틀님 갈 때 데리고 나가려고 했어 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요? 아 좋다 재밌어 보여서 원래 저도 10월달에 빠니보틀님 샘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오 공공 때문에 못 갔어 아 그러니까 12월 12월 어때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네 한국말을 안 쓰기로 하면 아예 그냥 말을 못해요 아 안돼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그 블리자드 그 블리즈컨 갈 때 미국 공항 가서 나올 때 막 물어보잖아요 네 너 뭐 땜에 왔어 네 너 뭐 디아블로 너 뭐야? 너 어디 살아? 그렇게 안 했잖아요 어? 그렇게였어요? 아니 그 사람이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너 누구야 뭐 오케이 반가워 너 뭐 며칠 있을 거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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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랑깨랑 근데 내가 말을 못해 있는 거야 네 아니 뉘앙스가 그런 뜻 같아 네 오 잘 이해하셨네요 아니 왜냐면 이걸 글로 한번 읽고 들어가가지고 그쵸 질문지를 먼저 작성을 하니까 그래서 어 오케이 오케이 몇 번 물어보더니 알잖아 이 사람도 영어 모자면 얼마나 많이 받겠어 그러니까 뭐라고 더 있으면 피곤하니까 근데 된거잖아 된거잖아 소통 소통이 된거야? 포기한거지 아니죠 아니죠 그럼요 그럼요 지금 뒤에 사람이 막 미친 듯이 밀려있잖아 인정했다는 얘기죠 그니까 어차피 된거잖아 안됐으면 계속 잡고 헤이 헤이 앤셀 이러면서 화냈을텐데 아 이게 못하나보다 가라 그러죠 음 미국에서 승용어를 할 줄 알아야지 이러고 계속할 수 있잖아요 그쵸 어디갔죠? 꼰대여러러? LA로 가셨나? 저는 이제 LA가서 에너하임으로 넘어갔어요 차차차 LA공항은 소통이 안되면 절대 그냥 보내지 않아요 어느정도 됐기 때문에 그냥 보내는 거야 아 뉴욕 LA 무조건 한인 불러가지고 집어넣어 나 두 번 잡혔어 아 진짜요? 머리를 좀 이렇게 했어 왜 잡혀요? 어렸을 때 완전 어렸을 때 아 꽈루 이랬어요? 영어 영어 못하는 줄 알고 아 못하는 줄 알고 막 이렇게 어버버버리니까 그럴 수 있지 불법 체류 한 줄 알고 막 잡아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종수씨는 이럴때 뭐라고 하냐 인종차별 당했다고 그래요 걔는 항상 뭐만 하면 인종차별 당했대 도리토스 못 받아도 인종차별이고 다 인종차별이에요 그건 좀 아쉽긴 한 것 같아요 도리토스 한 박스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왼쪽인가 오른쪽인가요? 물고기인가요? 그래서 뭐 아 이래서 저는 다른 인종 한번 체험해보고 다른 문화는 궁금해 난 좀 호기심이 있어요 다른 문화? 다른 문화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영상물에 나오는 그 미국 가정이 가지고 있는 그 칙칙한 조명 되게 안 센 느낌 알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막 시리얼 아침에 막 타먹어 그 느낌도 궁금하고 여기 막 이렇게 선풍기 같은 거 맞아요 위에 큰 펜도 들어가고 휙휙휙휙 하는 거 있어요 되게 조명 낮은 그 나무 느낌 들어가 있는 그런 저택? 네 그런 것도 느껴보고 싶고 저는 경험을 해봤는데 저도 이게 인생관에 되게 많은 영향을 미쳐요 맞아요 가끔 확실히 견문이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되죠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 뭐야 심슨 같은 걸 봐도 100% 조금 더 100%는 아니죠 조금 더 이해할 거 아니에요 거기 살아보면 그렇죠 어떤 느낌이나 제가 실제로 필리핀 한 한 달 살기 했었는데 그때 이제 중국인 중국계 필리핀인이죠 중국계 필리핀인 집에 갔어요 집이 완전 달라 다르죠 이상해 천장이 되게 높아 왜 천장이 높냐 어? 말은 못하고 이러면서 그것도 랭귀지 바디 랭귀지 아 그래요? 소통이 되네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어떤 몸을 쓰는 거를 많이 했던 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언어 바디 랭귀지에 재능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왜 이렇게 높냐 그러니까 중국인은 원래 높은 거 좋아한다 1층 천장이 높은 걸 선호한다 이게 복이 많다는 많이 들어온다는 뜻이다 아 중국인이 뭐 붉은색 좋아하고 이런 것처럼 1층을 되게 높게 들어가 그걸 한국말로 한 건가요? 영어로 다 알아들으셨네요? 근데 내가 영어로 못하는 거 아니니까 되게 떠듬떠듬 아 Chinese Hi 럭까 뭐 그런 느낌 그게 시작된다 한국말을 아 언어 천재네 천장 한국인 좋아 그러니까 알아들었죠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되잖아요 애기들도 처음에 걸음마하다가 뛰잖아 그렇죠 걸음마를 벌써 한 거예요 훌륭하시네 이런 식으로 영어를 하다보면 구글이 완성되지 않을까요? 언어 천재인데 펜은 학원에서 나한테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줬더라고 아 이럴 수가 나는 심술이 나지 않았을텐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나 따뜻해요 50개라도 외웠을텐데 그렇죠 그렇진 않아 외우진 않아 근데 따뜻해지지 심술 안 나는 게 어디야 그러니까 스탠스를 그렇게 적대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따뜻한 말 좀 약간 실용적으로 갔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족가 안하고 에이 이 정도 참는다 여러분 물은 좀 차가워 보이니까 왼쪽 걸로 하나요 그럼 저 왼쪽 물고기 태어나고 싶은 이유가 없잖아요 돌고래는 약간 좀 괜찮아 보이긴 해요 분홍색 돌고래가 있어요 양쯔강에 양쯔강 분홍색 돌고래라고 민물에 사는 돌고래가 있는데 이제는 그 선대는 많이 사용당했고 지금은 지켜주죠 아 그럼 시대를 잘 맞아서 태어나야 되네요 그것도 몰래 다 줄일 거예요 예전에 고래로 태어났으면 이제 많이 잡혔겠지만 요즘은 이제 아 에머잔이야? 에머잔이라고 하네 양쯔강 분홍 돌고래라고 알고 있어요 나는 알겠습니다 돌고래는 별로인가요? 귀여워 보이는 돌고래도 좋죠 하지만 이제 다른 문화 돌고래의 문화는 좀 따라가기 힘들다 맞아요 사람이 낫다 알겠습니다 왼쪽으로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척척 쉽게 만든 손재주 가지고 태어나기 대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언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기 저는 오른쪽은 이미 가지고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죠 오른쪽은 굉장히 달변이 아니에요 굉장히 더벅거리고 그렇지만도 두 개 다 제가 없는 능력이지만 왼쪽이 난 너무 부러운 게 손재주가 있으면은 어떻게든 살아 맞아요 그게 너무 매력적인 능력인 거 같아요 옳은 같은 거네요? 네 그렇죠 유튜브를 찍어서 이상한 영양가 없는 소리를 해서 사람들이 좋아해서 밥을 벌어먹고 사는 능력인데 이게 만약에 진짜 사람들이 좋아해 주지 않으면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든 한다 근데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언변 능력이잖아요 근데 저것도 저거 자체로만은 안되지 이거를 자기의 능력을 높게 사주는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좀 가지고 가줘야 되는데 왼쪽은 그냥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재료만 가지고 그냥 안분지족 하면서 살 수가 있는 능력이야 뭔지 알죠? 약간 좀 다른 개념인 거 같아 난 후자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척척 쉽게 만든 손재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꼬셔 아 유튜브 각인가요? 아니요 그냥 그러면 내가 그냥 사장하고 잘 고용을 하면 되잖아요 기가 막히게 잘해 비즈니스 감정지배 감정지배 근데 왼쪽은 나는 자연이다 보면서 저렇게 살고 싶어 나는 왜냐하면 자연이다 보고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아니 나는 별로 세간 살림을 갖춰놓고 싶지 않아 아 그래? 미니멀리즘 그냥 필요한 것만 필요할 때 어? 어? 아 왜? 정글의 법칙? 컨텐츠? 알래스카에 가서 써 써 써 근데 하고 싶어도 못해 나는 자연인을 내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 군대에서도 패급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 왜냐? 작업을 너무 못해 그냥 손이 여물지가 못해서 삽질해도 굉장히 어설프고 다 어설프 못질 않아 하는 것도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잖아요 오 뚝딱뚝딱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뭔가 자신감이 좀 생기지 않을까 저도 근데 개인적으로 부러운 거는 전자 전자 잘 만드시는 분들 저는 아예 손재주도 없어서 그림 잘 그리는 사람도 너무 신기하고 아 이미 지금 말을 잘 하잖아요 과드롬 과드롬? 네 장지수님은 잘 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진 않아 아 그래요? 기가 막히게 해야 되나요? 그냥 꺽 이렇게 해야지 기가 막혀야지 막 얘기 듣고 막 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졌다 내가 이 사람이다 이래야 돼 인정한다 우린 그냥 지금 사람들은 기가 막히 어 침착맨이면 약간 기 막히는 거 같아 그죠 기가 막히죠 가루삼겹살 이런 거 들으면 기가 확 막혀 버려요 왼쪽으로 왼쪽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왼쪽 얘기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말뚝 받고 싶었어요 어 너무 좋았어요 어 왜요? 괜찮아 왜냐면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고민도 없어 알아서 만들어주나요? 그냥 내가 관물때 하나만 신경쓰면 되고 내가 신경쓸 뭐 재산도 없고 어 아 뭔가 많은 걸 안해도 된다 어 머리가 안 아파 가지고 있는 게 많을수록 머리가 아픈데 왜 근데 안 받았어요 네? 능력이 없었어 폐급이니까 아 내가 지향하는 바는 스스로 민폐가 된다라는 이런 건가요? 아니 뭐 총 하나도 잘 못 쏘고 막 이러는데 아 얘가 어떻게 군인을 해요 오케이 그리고 말뚝을 박을 거면은 간부사관이나 어떤 부사관으로 가야되는데 결국 군인은 작업이야 음 결국 내가 못하겠으니까 진지공사하고 춘계진지공사하고 추계진지공사하고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렇죠 못하겠다 만약에 재능이 좀 있었다면 말투 박을 좀 했어요 나 했을 거 같아 재능이 있으면 척척박사였으면 이렇게 왜냐면 멘탈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때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아 이거를 나는 나가서 진짜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노력도 안 하는 인간인데 나 진짜 너무 막막한 거야 그래 난 군대 그냥 시키는 거 하고 아침에 일어나고 하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좋은 거 같아 약간 주입하긴 하죠 주입식을 좋아하시는군요 차라리 난 그냥 주입식 이게 없잖아 이렇게 해라 저도 좀 웃긴 이 진짜 군대가 비교 안 되는 비유긴 하지만 가짜 사나이 때 4,5일 핸드폰이 뺏겼잖아요 네 유튜버가 핸드폰 뺏길 일이 언제 있어 또 근데 뺏기니까 모바일 디톡스가 되고 자연이 너무 이뻐보여 아 근데 그런 건 좀 있어요 진짜 의문의 힐링 저도 예전에 신혼여행 갈 때 핸드폰을 두고 갔거든요 왜냐면 하도 이제 회사에서 전화를 해야 되니까 근데 약간 그때는 되게 뭔가 좋더라고요 그거 진짜로 좀 새롭더라고요 이렇게 자연이 이뻤나? 이러면서 음 근데 이제 또 그렇기는 그런 점도 있고 하지만 이제 또 막상 지껍군이 되면 다시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2년이라는 시간이 그 안에서 또 이제 상사들 그 어떤 뭐 부조리라면 부조리가 있을 것이고 뭐 또 그게 있으니까 그냥 병은 잠깐 있다 가는 거니까 그냥 시키는 것만 묵묵히 하면 되지만 점점 계급이 올라갈수록 자기가 이제 뭐 선택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충이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걸 더 선호하시죠? 척척인가요? 여전히 저는 완전 척척 척척 만들어내는 거 척척 그걸로 가시죠 좋습니다 척척 척척 작업을 잘하는 슈퍼파워 그럴 수도 있고 영어를 잘하는 슈퍼파워일 수도 있고 슈퍼파워는 종류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긴 하겠네요 그쵸 뭐 아이언맨 같이 뭐 천재적인 능력일 수도 있고 뭐 능력이 없는 슈퍼파워맨? 그게 뭐야? 슈퍼파워인데 능력이 없는 패배맨 같은 거예요? 그게 뭐야? 능력이 없는 슈퍼파워가 뭐지? 일반인처럼 할 수 있는 슈퍼파워 그게 무슨 슈퍼파워야? 슈퍼파워야 아아아아 슈퍼파워인데 트지도 않고 그런 어떤 그냥 딱 표준적인 인간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건가? 그냥 파워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거를 슈퍼파워라고 해 트지 않는 능력 어 안 그래도 헷갈리는 월드커드 더 헷갈리게 하는 꽝이 있다는 거 아니야 개념을 사는 거지 슈퍼파워의 개념을 아아아 뭔 소리 만약에 그게 걸리면 어떻게 하냐고 아 걸릴 수도 있다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마냥 강력한 능력만 있는 게 아니다 저게 내가 막 하늘을 날 수 있을 줄 알고 이거 골라서 다시 태어났는데 그냥 개념만 사 그냥 일반인으로 살 수 있는 슈퍼파워를 가졌어 그치 그리고 아니면은 남들에게 없는 슈퍼파워 똥살이 살 수 있는 슈퍼파워 이거 여기에 닿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여기 닿는 귀 두 번 접을 수 있는 슈퍼파워 어 이런 거 하면 어떡하냐고 쾌변 슈퍼파워 어 엄청 엎질엎질 그러니까 너무 어 그렇지 진심이 뭐 캡변 슈퍼파워 이걸로 태어나게 낫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나로 그치 아 다시 해야돼 이게 뒤에 거운 약간 랜덤성이에요 그러면 그럼 거꾸로 또 해야돼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못 태어나요 이거는 그럴 거 같은데 만약에 정할 수 있다면 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오른쪽 좀 정할 수 있다면 아 정할 수 있다면? 그 대신 외모? 외모랑 키 뭐 이런 거 뭐 태어나는 뭐 집안 환경 뭐 나라 뭐 그런 것들은 랜덤이고 이 능력은 자기가 고를 수 있다고 친다면 근데 만약에 이러면 그 다 랜덤이잖아요 근데 그 랜덤을 조정할 수 있는 슈퍼 파워라면? 어... 랜덤... 이미 정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슈퍼 파워가 꽝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니까 랜덤으로 아니 뇌절이 아니라 진짜로 그 막 가난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전쟁 나라에 태어날 수도 있고 아 그걸 정할 수 있는 슈퍼 파워? 근데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슈퍼 파워야 아... 자기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왜냐면 파워는 내가 정할 수 있으니까 무효화 시킬 수 있잖아요 어 그러면 오른쪽 아니에요? 그거는 뺄래요 그 능력은 인정 못 해주겠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머리 아파 너무 묘수예요? 어 너무 어렵고 사실 50%밖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냥... 그냥 간단한 걸로 가요 한 문장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냥 막 레이저 쏠 수 있다? 어 그런 거 그런 거 나 레이저가 제일 멋있어 레이저? 레이저? 하루에 무한대로 쏠 수 있어 만약에 예의를 들어 레이저의 살상력은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야 나 레이저 어 근데 내가 맘대로 막 했을 때 경찰이나 군대가 출동을 하면 결국 져 그런 정도의 능력 왜? 레이저를 아무리 쏴도 사방에서 다 하면 삥룡룡해도 안 되지 오오 가스 막 뿌리고 하면 뭐야 멀리서 가스 뿌리고 하면 못 이겨 저는 뒤에 거 르르시 저격수가 총사드죠 르르시 르르시요? 르르시거 뭐예요? 몰라요? 몰라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명령하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따르는 거 아 마인드 컨트롤 어어어어어 좋은데? 그렇죠 그럼 너무 허망할 거 같아 왜요? 다 내가 조종할 수 있으니까 엔딩이 좀 허망하긴 해요 아 그래요? 그런 이유로 그것도 빼야 돼요 그것도 빼요? 아니 아니 그거는 진짜로 좀 페널티가 있는 게 응 쉽게 질릴 거 같아 결국 아 근데 이 능력을 이미 쓸 줄 아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안 쓰게 해도 뭐하고 그렇죠 쓰면 재미없고 비슷한 이유로 엔딩이 나왔긴 하죠 근데 근데 이 전자는요? 이 슈퍼파워가 나만 있어요? 저? 오른쪽이야? 네 세상이 좀 숨겨져 있어요 나만 있다고 쳐 나만 있어요? 아 그럼 진짜 재미없을 거 같아 나만 쓰는 거? 네 만약에 그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 두세 명 되면 재밌을 거 같은데 아 서로? 누가 먼저 집에 땅 따먹기 게임 할 거 같은데 아 음 나만 있다? 그럼 좀 재미없을 거 같아 그러면 걸어놓는 걸 걸어놓는 사람하고 걸어놓는 걸 푸는 사람이 있어 오? 재밌겠다 그건 좀 재미있을 거 같아 아 그래요? 그러면 걸어놓는 거 푸는 사람을 먼저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건데 푸는 사람은 오 아까 그거잖아 푸는 사람은 안 걸려 어 그럼 아까 그건데 근데 한 명이 더 있어 이미 걸어있는 거에 부스트를 걸면 푸는 능력으로도 못 풀어 오오 어? 패배맨 대 승리맨? 이야 패배맨 대 승리맨 대 뇌절맨이네 저는 왼쪽 할게요 알겠습니다 저만큼 편하게 산 사람이 없어 개꿀이다 근데 슈퍼파워가 그거라면? 침착맨처럼 편하게 살게 슈퍼파워 그럼 똑같아 어차피 나는 없잖아 근데 그러면 나만 이것만 랜덤으로 바뀌고 어차피 편하게 살기엔 똑같잖아 그러면 굳이 그냥 지금 정해져 있는 거 하는게 오케이 왜냐하면 지금 여기까지는 잘 풀렸으니까 아 오케이 왼쪽이지 저는 오른쪽 오른쪽? 승빠님은요? 저는 정 오른쪽 바둑왕이? 그럼 뭐야 정 오른쪽 오른쪽? 왜왜왜 아 슈퍼파워가 뭔가 더 괜찮아 보여 뭐 갖고 싶은데? 네? 슈퍼파워? 뭔가 초능력 같은 거 초능력이 슈퍼파워잖아요 그치 그니까 어떤거 저는 손오공 같은 삶도 좋을 것 같아요 멋있는 그냥 인자가 개센거 약간 좀 그런거를 좀 꿈꾼적 있죠 깜짝하면 지구 박살낼 수 있고 용사물이나 이런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세계 용사물 이런거 이런거 같아요 슈퍼파워인데 어떤 영상을 올려도 조회수 천만씩 나와 그만해 그럼 진짜 무조건 하지 그거 감당 가능해? 정확하게 뭐라고요? 영상 아무거나 올리는데 천만 뷰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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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인거 같아 대신 돈 나오는데 이건 아니 상관없어 그거 어때요? 진짜 고민했는데 돈은 그게 가치가 어느정도 올라가면 그렇게 빛을 바르잖아요 그치 그치 행복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저 데스 데스 아이패드 데스노트 말고 데스 아이패드 데스노트 데스노트 알죠 이름 적으면 주는거 데스 아이패드 아이패드 적어요? 아이패드 적어 좋은 점은 인터넷도 돼 오케이 오케이 좀 업그레이드 데스 패드 중간 유튜브도 보고 이걸 심어 데스 칩 생각하면 죽을 수 있어 아 근데 잘못 생각하면 어떡해 안 적어도 아 그거는 죽이고 싶다 생각을 해야 돼? 죽이고 싶다 그 3일 안에 번복할 수 있어 다시 부활해요? 3일 있다가 변심 단순변심은 3일 후에 부활하는거야? 그니까 3일 후에 죽는거잖아 그럼 결국 3일 후에 부활을 하는건가? 3일 후에 그거 이제 부활을 해야죠 근데 내가 죽인거 몰라요? 크라이스트 몰라 아무도 모르죠 어 그럼 괜찮다 근데 그거를 뭐 엘같은 사람이 알아내면 잡힐 수도 있어 엘같은 사람이 진짜 천재적인 사람이 논리적으로 그럼 엘을 죽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잡혔잖아요 라이터가 아니 생각만 생각만 해도 죽일 수 있다면서 생각만 해도 죽일 수 있으니까 멀리서 생각만 하고 죽이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엘같은 인분은 진짜 천재는 의심스러우니까 그때 당시에 그 죽이려고 하면 좀 보던가 뭐 아무튼 그런 증거를 여기다 살짝 뇌파 그거를 이름을 몰라도 죽일 수 있는게 아니었어요? 이름을 알아야 돼요? 이름을 떠올려야지 이름을 알아야지 오늘도 어떻게 죽여? 얼굴만 떠올리면 쟤! 이러면 안돼요? 아니 그러면 안돼요 쟤 쟤 쟤 쟤 쟤 일란성 쌍둥이 있으면 그 사람이 죽일 수도 있잖아요 이름을 알아야 돼요 정확한 정보 쟤는 안되고 부대룡씨가 죽을 수가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걸로 태어나요? 저는 이게 더 다이나믹한 인생 저도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되잖아 그러니까 네 권력 안가져봤으니까 저때라도 가져오죠 다시 태어나면 근데 두표가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다시 태어나면은 똑같이 사는 것보다는 소노공이 되는게 좋지 않나 다 죽여보고 아인슈타인급 천재로 태어나면은 아인슈타인급 천재로 태어낙이되 외계인으로 태어낙이되 외계인으로 태어낙이되 사실 아인슈타인도 외계인 안해 아인슈타인은 보면은 외계인 같아요 김풍경 다시 전화요 603이 6인데 이상하잖아요 일단 누가 합어 아니에요 합성한거 아니에요 603은 사실 왼쪽은 메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닌걸 뻔히 알면서 일부러 죽기 열받게 써는거죠 아 그래? 저 근데 진짜 원래 저 이미지에요? 아니면 합성이에요? 모르겠어요 600 이상이 아 합성사진이래요 합성이요? 네 어쩐지 아 합성이에요? 약올리는게 아니고 잘했다 합성 어떻게 자연스럽게 했지 그러네 초능력 아니에요 슈퍼퍼 숨겨진 슈퍼퍼 합성 티 안나기 잘하기 진짜 저런걸로 태어날수도 있어 그거 골랐다가 슈퍼파워로요? 좋지 않을까요? 아인슈타인의 인생은 괜찮았잖아요 아 근데 저 찬제를 태어나면 피곤할거 같아요 피곤한가요? 그니까 몰라도 되는건데 알아서 피곤한거 음 근데 이게 이 티 입장도 보자개 맨날 쌓여있어야 되고 그것도 피곤하잖아요 이 티가 아니에요 외계인이 엑스트라테리스토리 근데 외계인 또 피곤해 그죠 숨어있어야 되고 지구에서 태어나는거 아니잖아요 너무 고도로 발달해서도 좀 짜증날거 같고 그쵸 고도로 안발 때려도 짜증날거 같고 네 지금이상 제일 적당한거 같아요 음 저는 차라리 그니까 이게 좋아서 아인슈타인급 천재로 하는다기보다는 이게 싫어서 요걸로 가 아 그래요? 아 외계인이 싫어서? 근데 외계인으로 태어나면 네 그 전제가 없잖아요 지금의 정보를 갖고 태어난 전제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외계인한테 외계인은 자기 종족이잖아요 자기 종족이잖아요 그쵸 그럼 혐오스러운거 못 느끼는데 아니 그 상황이 어떤지를 복불복으로 받아야되니까 음 그니까 완전 고도로 발달된 사회면 네 뭔가 그 아무것도 안하고 뭔가 다 진행될거 같고 너무 옛날로 가면 또 피터지게 싸워야될거 같고 인간의 역사처럼 그니까 지금 내가 인간 기준으로 했을때 먼 미래도 싫고 옛날도 싫은거야 아 그런 느낌으로 외계인 복불복으로 이거 하기 싫다 그래서 나 왼쪽 음 저도 왼쪽 음 왼쪽? 네 전 천재해보고 싶어요 한번 저는 모르는 것까지 아는거 좋아해서 멍청한건 좀 익숙하죠 멍청한건 익숙하죠 네 그니까 이제 물리죠 이제 멍청한건 멍청한건 좀 물리죠 천재로 어 좀 이제 물리죠 외계인도 재미있을거 같긴 한데 지긋지긋하죠 그니까 천재도 한번 색다르게 맛보고싶다 천재도 저도 나도 멍청한건 좀 물려 나도 이제 네 한번 천재로도 한번 살아봐야죠 외계인은 지구 밖에서 태어나는건 어때요 그게 외계인이잖아 네 멍청한건 물려요? 꼭 지구에서 살아야돼 네 꼭 지구에서 살아야돼 Roberto 밖에서 묽리는 것 같은데 잠깐만 그 swing 이거는 스무 아버님은 오른쪽하고싶은 새 왼쪽으로 하세요 그렇습니다 될것 같죠 자 28개월움 감사하십니까 어우 치킨만가 차돌잠뻔 확 생겼네 진짜 느긋이글래가 그러니까 칼칼하고 땡기죠 그러니까 한번 먹을까요? 이건 아까 그거랑 겹치지 않나요? 자신이 오르는 바보 시대였다는 게 이건 시대야 시대 시대? 아까 그 삼국지랑 겹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약한 능력이네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지가 좁고 하향 갓붓집 자식으로 이것도 아까 있었던 만수르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좀 너무 밸런스가 근데 갓붓집 자식으로 태어나면 네 뭔가 삶에 어떤 변화가 있죠? 이런 부유한 것을 제외하고 인프라? 부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죠 그런 거 인프라도 바뀌죠 엔시티를 강팀으로 만들 수 있죠 그죠 내가 만나던 사람이 그죠 바뀌죠 과거는 얼마큼 과거인 거죠? 조선시대인가요? 조선... 그건 원하는 과거일 수 있어 막 어제로 태어날 수도 있어 어제도 과거니까 자신이 원하는 건데 아까랑 겹치네? 그냥 펄럭펄럭? 근데 이게 응 과거시대 태어나면 거의 그냥 99%가 네 평민 아니면 노비인데 네 근데 꼭 그 과거는 아니었잖아요 뭐 한 5년 전에? 만화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 하아... 어떤 분이 결혼 이전으로 돌아가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이디가 누군지는 얘기 안 했고요 네? 벤해? 만으로스? 만으로스는... 너 벤해 아... 아니... 아... 아... 펄하? 어... 오셨어? 추 작가님 오셨나? 오셨네 아... 직박이 형님이 결혼이죠? 결혼이죠? 아... 직박 님이셨구나 추영 없는데? 저는 일단 제 인생에서도 뒤로 가기 싫어요 아 그래요? 앞으로 가기 싫어요 아 힘들었던 때? 아는 거 또 하기 싫어 아 안 해도 돼요 네? 안 해도 되잖아요 5년 전부터 다시 여기까지 오는 거 또 해야 하잖아요 다시 해야죠 다시 하는 게 기본이었잖아요 우리 전제를 뒤집으면 안 되죠 전제가 있었으니까 갓붓집 자식으로는 태어나 보고 싶긴 하네요 저거는 뭐 사실 하자가 없지 않나? 근데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약간 좀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는 설정이긴 한데 무슨 이런 뭐 그런 재벌 간의 뭔가 이런 피곤한 견제 싸움 암투 왕자의 난 네 그런 거 그런 거 제가 막 이렇게 아는 분들이 있거든요 개꿀이에요 그런 거는 피곤하지 않으세요? 이런 암투 이런 거는? 피곤하죠 피곤하고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하나는 똑같은 월드컵을 다시 해야 되는 피곤함 하나는 암투 어떤 게 더 싫으세요? 암투가 뭐예요? 암투룩이요? 암투가 왜냐면 어두울 암 싸울 투 어두운 싸움 암투 암투를 버리다 보이지 않는 싸움 그러니까 뭐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잣집으로 태어나면 암투를 암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막 굴 거고 싸움 아 진짜 몰랐어 그리고 이게 어 무식한 거 물려 이제 아니 제가 보니까 물리지 않는 거 같아요 매번 신선한 거 같아요 즐기는 거 같은데 네 매일 새로워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으신 거예요? 갓부? 아 무조건 갓부죠 저는 왼쪽으로 가면은 가짜 전화에 다시 해야 된다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과거 시대 나는 그럼 비트코인 시대로 가 비트코인 천 원이라고 비트코인을 천 원일 때 가는 이유가 뭔데요? 그럼 나 갓부집 자식으로 안 태어나도 되잖아 아니 그거는 이미 뒤쪽에선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거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과거는 비트코인 100원일 때도 유효 그것도 과거니까 아니 결국은 본인이 갓부가 되나? 아빠가 갓부가 되나 이 문제 아니에요? 아니아니에요 달라요 왜 달라요? 왜냐면 나는 본인이 돈을 갖고 있으니까 과거 시대에 태어나면 나라는 정체성을 갖고 과거로만 백핑 찍은 다음에 돈을 벌 수 있는데 갓부집 자식으로 태어나면 아빠도 바뀔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아빠가 갓부가 아니니까 아빠 바뀌고 암투로 제거하면 되잖아요 네 안돼요? 아빠 죽일 거예요? 아니 뭐 저쪽 세계에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니까 그거의 리스크보다 그냥 뭐 좀만 한 3, 4년만 뒤로 가서 비트코인 사놓으면 갓부도 될 수 있고 석시딩 안 하고? 네 유튜브 감사하다 일단 갓부집 자식은 이게 결국 제가 아까 말했던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한계치를 넘어가면은 똑같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갓부집이 어느 정도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겪은 바로는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그게 멘탈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지가 않거든요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솔직히 경험은 안해봐서 근데 이게 지금 삶이 만족스러운데 굳이 이런 모험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 맞아요 저거 책도 있어요 더 헤딩이라고 월 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버는 거에 대한 행복이 그렇게 크지 않다 아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침착맨님은 이 월드컵에 지금 천적이에요 그니까 이게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하는 월드컵이라 그죠 지금 죽어서 다시 태어나봤자 지금처럼 개꿀 인생이 없기 때문에 이 지금 월드컵에 완전 면역이에요 지금 아무런 선택이 지금 흥미롭지 않아 왜냐면 이미 지금 최상의 라이프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부러워하는 능력이 있어요 손재주 좋은 능력 아 그거는 하나 나왔군요 몇 개 있었어요 아까 그거랑 아까 뭐였었지? 뭐 하나 있었는데 까먹었다 아무튼 그게 있었어 돌고래? 영어? 영어요 아 다른 민족 그냥 호기심 때문에 약간 자기계발적인 면이네요 그러니까요 자기계발 그리고 연상이 되는 어떤 그런 if야 음 if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거는 놀랍게도 지금도 할 수 있잖아요 다른 민족을 타나기요? 아니 영어 배우기라던가 뭔가 아 근데 구글이 거의 개발했어요 아 어 굳이 굳이 지금 하면은 너무 구글 믿어요 근데? 내 자신을 네? 구글 믿어요? 믿죠 많이 좋아하죠 구글 안 믿어요 그럼? 저도 사랑하죠 구글이 지금 우리의 지금 이런 걸 다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아 저 사랑해요 그럼요 중성하십시오 자 그러면 저는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시죠 시대로 바꾸기는 좀 싫어서 태어나기 네 자 다른 국가에서 태어나기 대 가수 뺨치게 노래 부르는 가창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 저 다른 국가는 아까 다른 문화 그런 인종 인종 거기 이건 뭐 합의공안인가요? 인종도 고를 수 있는 건가? 다른 국가에 태어납니다 근데 다른 인종은 네 다른 인종이기 때문에 우린 동양인이잖아요 동북아 이건 좀 더 디테일한 설정? 동양인으로도 태어날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아까 그 다른 인종은 네 동양인으로 태어난 건 밴이 됐어 처음에 롤 시작할 때처럼 밴이 되고 시작해 거기서 못 골라 여기는 같은 인종도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는 같은 인종도 돼 음 그리고 똑같이 한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음 밴이 더 안 됐죠 음 그럼 만약에 다른 국가에서 태어나면 어디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제가 뭐 정하면 이제 저는 선진국 선진국? 어떤 의미의 선진국이죠? 저 미국 미국? 어째서죠? 미국 이 안에서만 돌아도 네 평생 못 돌아 아 이미 끝났어 풍부하다 네 난 미국 근데 어차피 미국에서 태어나도 안 될 거잖아요 안 될죠 그죠 응 왜냐하면 이미 지금 그러니까 피곤하기 때문에 면역인데? 피곤맨 그리고 그 미국에 살면은 네 그 다 미국 중심이라 컨텐츠 즐기기 좋아 아 영어권 국가라 그게 너무 난 부러워 많은 사람들이 더 어 그게 너무 좋아 승빠님은요? 캄다운 튜브 이런 느낌으로 괜찮네요 승빠님 어디서 태어나고 싶으세요? 다른 국가? 네 오 스읍 다른 국가라 지구가 좀 물리는 거 같아요 외계로 좀 아 아까 그래서 외계인에 관심을 와주셨구나 그렇죠 그렇죠 지구 물려요? 지구 물리는 거 같아요 아 오케이 선호권 같은 거 그럼 이거는 좀 약간 안 땡기겠네요? 네 별로 안 땡겨요 어디로 태어나도 다 그냥 그게 그거다? 그쵸 그쵸 뭐 어쩌면 유튜브로 다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쵸 물리긴 해 그러면 가수 뺨치게 노래 부르는 가창력 가지고 태어나기 아 저거는 좀 괜찮네요 뺨치는 거 뺨을 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네 나머지는 다 랜덤인데 괜찮아요? 뭐가요? 이거 아 가수 뺨치게 노래는 부를 수 있지만 나머지는 되게 하급일 수 있다 비주얼 비주얼적이나 성격 이런 거 다 랜덤이다 아 랜덤 노래는 엄청 잘 부르지만 가수가 될 순 없다 뭐 이런 건가요? 어 그렇죠 그것도 되죠 가수 뺨치게 노래는 부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평생 가수가 될 기회는 오지 않는다 맞아요 세상에 노래 잘하는 사람 얼마 많은데 다 가수가 아니니까 그치 그러네요 되게 다 완전 랜덤이네 되게 애처롭네요 그러면 근데 어차피 랜덤이라면 네 노래라도 잘하는 능력 가지고 태어나는 게 낫지 않을까 아 그렇죠 이것도 그냥 랜덤 난 다른 국가 다른 국가 어디요? 고민 중이에요 샌프란시스코? 아니 미국 질려 미국 질려 미국 질려요? 아 미국 물리는구나 물려 그럼 어디? 경험해보지 못한거? 멕치코시티? 멕치코 무서워 아 아니면 뭐 큐바? 큐바? 파나마? 콜롬비아? 네 페루? 칠레? 어디? 한국 브라질? 덕키? 덕키 덕키 어렵다 덕키스? 덕키스? 그거 보세요? 나왔다고 잘못 봤어 덕키스? 덕키스? 별로요? 어? 골라봤어요 노래를 좋아하시니까 나도 저걸로 하죠 네 저걸로 하죠 감사하다 참 진짜 싸움짱으로 태어나기 싸움짱으로 태어나기 때 뛰어난 요리 실력을 가지고 태어나기 이말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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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우아빠? 나는 아니지 네? 나는 아니지 후자는 뭐야 명현만 명현만으로 태어나기 명현만님하고 명현만님으로 태어나기 때 일찍는데 승우아빠 승우아빠 사실 뒤쪽은 뒤쪽은 뭐 지금 저기 사진에 계신 분들 뭔가 이러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나온 능력들에 비해서 초라해요? 그렇죠 아아 무슨 뭐 갑붙집 아들 무슨 뭐 볼풍 없어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거는 진짜요? 헐 어 헐 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왼쪽은 싸움짱인데 오 노 요리 짱도 아니고 난 요리 실력 아 그래요? 요리 짱도 아니고 그냥 뛰어난 요리 실력이잖아요 내가 요리 전세계 요리 일장 뭐 이런 것도 다르지만 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싸움짱으로 태어나도 어렸을 때나 창선받지 나중에 가면 쓸모없어 싸움 싸움 MMA 선수하면 되는구나 그쵸 근데 메이웰더 봐요 메이웰더 그러네 그렇긴 한데 싸움짱으로 태어나도 부단한 노력 그쵸 그러니까 아니 뭐 근데 노력은 기본이니까 근데 요리 실력은 이미 갖고 태어나 자 메이웰더 대 고든 램지 어 완전 고든 램지지 아 그래? 욕하면서 돈 버는데 개꿀 아니야? 아니 메이웰더는 때리면서 돈 버는데? 맞긴 하잖아요 아 나 그럼 메이웰더 아 그래 누구한테 고든 램지한테 욕 안 받겠어 메이웰더가 가지고 있는 간지가 있잖아 아 그쵸 그쵸 대신 맞는데 싸움 괜찮아요? 아 근데 일반 아니 메이웰더도 욕 할 수 있잖아요 때리면서 확 이러고 때릴 수 있잖아 근데 맞긴 하는데 고든 램지 안 맞잖아 누가 고든 램지한테 욕해 때렸죠 스승님이 메이웰더는 아 그러네 식판으로 때리죠 아 메이웰더 어쩜 피하니까? 응 그쵸 그쵸 근데 로건 포란테 막 지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뭔 상관있어요 그렇긴 하죠 그럼 싸움짱이 난 것 같아 싸움짱? 싸움짱 그쵸 원래대로? 이 그 인류는 아니 생명체는 강한 생명체의 동경을 가지게 되어 있어 아 그냥 DNA적으로 피지컬적으로 약간 좀 세야 이 그 강함이 가지고 있는 간지가 있는데 양쪽 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갖는다면 왼쪽에 어떤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면 몸도 이뻐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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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갖고 있는 또 그 간지가 또 있기 때문에 좋네요 나 요리 싫어 근데 요리사는 몸짱이 되게 힘들어 어 힘들죠 힘들죠 괄호에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요리사 몸짱 근데 누가 있어 가정한테 요리해줄 때 좋잖아요 뭔 소리에 시켜 먹어 그냥 그래요? 그럼 싸움짱 가시죠 싸움짱 가정으로 가면 잘 안 하죠 처음에만 하죠 한심을 살려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힘들 때 힘드니까 이제 점점 쉬려고 하죠 그렇게 되나요? 쉬진 않고 해달라고 하면 해주죠 약간 그 뚝딱뚝딱 이런 느낌이죠 근데 전에는 해달라고 안 해도 해주나요? 그럼요 근데 이제는 해달라고 콜이 들어와야지만 주방에 콜이 들어와야지만 아는 거잖아 해달라고도 안 해요 사실 해달라고 안 해요 어느 정도 놓은 거죠 아 그럼 싸움짱으로 태어나기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싸움짱? 싸움짱? 싸움짱 싸움짱 나쁘지 않아 근데 싸움짱이 근데 좀 잘못 빠졌을 때 언제 담궈질지 모른다 이게 싸움만 잘한다는 거지 그게 뭐 회피 능력도 좋아 아니 그 막 그 막 작정하고 여러 명이 막 담그려고 하는 것도 막 회피하고 이런 건 또 아니에요 피곤하세요? 아니요 좋아요 아니요? 진짜? 응? 진짜? 아니요 자신을 잘 챙겨주는 소꿉친구와 함께 태어나기 대 엄청난 스포츠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기입니다 어우 세상에 너무 쉽떡같은 저건 뭐야? 왼쪽은 뭐 집사랑 태어나는 거 자비스 이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요 왼쪽이요? 잘 챙겨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걸 바라는 거야 네 어렸을 때부터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너무나 절친한 친구 근데 이성이야 네 뭐 나중에 저런 식으로 가면 다행히 뭐 결혼까지 하겠죠 로코? 로맨틱 코미디같이 로코 라는 제목 소설? 네 그러니까 인간 한 명을 어 그 칼리스타처럼 연결해 놓은 거야 아 이건 굉장한 능력이에요 서포트 극혐인데 제가 아까 말했던 서포트 서포트 어 내가 말한 것처럼 서로 의지를 하는 거지 루시안 나미 어 그런거죠 그런 느낌으로 한 것처럼 뭔가 인생이 혼자는 좀 버겁고 외롭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네 좋은거죠 음 혐오스러운데 근데 그 소꿉친구가 소꿉친구랑 사랑으로 발전 안 할 수도 있다 저 글만 아 그냥 깐부 한 명 달고 타나 응 그냥 챙겨주기만 그냥 시다 아니에요? 시다 시다는 아니죠 시다는 시다는 부아인데 저 소꿉친구는 제가 봤을 때 해석을 해보자면 네 어떤 창작물에 나오는 시다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어서 잘 해주려는 사람이겠죠 아 친구 시다라고 마음에서 울어 나오는 사실 다쿠죠 다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뒤에가 아 스포츠 잠재력 뒤에 여긴 무슨 소꿉친구 이렇게 나오는데 여긴 메시오날도 나오면 스포츠 잠재력 태어나서 메시처럼 된다? 응 알아서 잘 챙겨주는 소꿉친구 생겨 근데 잠재력이에요 음 여기에 잠재력 노력을 해야 이 잠재력이 아까 그 가수랑 비슷한가요? 스포츠를 피우겠죠 스포츠 메시가 될 잠재력은 있지만 아무도 고용을 해주지 않는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근데 은근 은근 가수보다는 스포츠가 좀 가능성이 있어요 음 근데 이거 보세요 스포츠도 힘든 게 FM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잠재력이 큰 선수들 응 결국 깨어난 알을 깨지 못하고 아 그럴 수 있죠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네 스포츠에도 부상이 있습니다 그쵸 실제로 우리나라 야구도 학생 야구 때 진짜 그냥 다 깨부수고 다녔는데 프로에 올라갔을 때 안 될 수 있죠 수사를 당해가지고 능력 저하 부상 을 입어서 그 만개하지 못한 선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문득 튼 생각인데 소꿉친구도 부상 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소꿉친구가 부상 당하죠 소꿉친구가 부상 당하죠 소꿉친구 죽으면 끝이잖아요 아니 소꿉친구가 만수르라면 소꿉친구가 만수른데 부상을 당했어 아니 죽어 예를들어 교통사고 나서 뭐야 왜 너무 가슴 아프죠 그러면 그럼 내가 힘들잖아 오히려 그쵸 힘들겠죠 그니까 흐아啤 오늘 어렵네요 아 근데 이 이 그 뭐라고 하지 그 전장으로 치면 여기서 전식관리는죠 하나 갖고 태어나는 entender 나의 든든한 친구 한명을 갖고 태어나는거야 이건 좋지 않아요? 전시관리자예요? 늦었어요? 늦었어요? 생선 저는 왼쪽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얻기는 어려워요 근데 나한테 기본적으로 어찌 됐든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한 명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게 난 너무 복인 것 같아서 그래요 찜창미님 그런 분 있으세요? 저는 많죠 많지만 자신을 잘 챙겨주는 소급 친구 물론 서로 취향이 아니어서 결혼까지 안 갈 수도 있어 보니까 하지만 계속 나를 잘 챙겨준다 이런 것만으로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심적 위안 얼마나 좋습니까? 내적 위안 잠재력보다 저는 오히려 왼쪽 오히려 왼쪽? 승반님은요? 저는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해서 왼쪽이 스포츠? 스포츠는 별로 안 좋아해서 왼쪽이 그래요? 힘들어요 동성 소급 친구라도 좋죠 저는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은데 자꾸 뭘 챙겨주면 짜증 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아 친절이 싫어요? 친절은 좋은데 가만히 있고 싶은데 자꾸 뭐 챙겨주려고 하면 짜증 나잖아요 그럼 한 번 다시 태어내면 돼요? 더 아 e스포츠라면? 어 e스포츠는요 아직 스포츠 계열에 못 들어가가지고 아 그래요? 아쉽지만 그러면 저도 왼쪽으로 만약에 뭐 챙겨주는 거 싫은데 자꾸 챙겨주면 헤드락 거세요 그럼 스포츠 잠재력 갖고 태어낸 거잖아요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죠 헤드락은 누구에게나 열려요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아 손흥아미님 말씀 왼쪽은 추가 노력이 필요 없고 우측은 노력이 필요해서 왼쪽이 좋을 수밖에 없대요 약간 좀 관통하는 그런 거네 잠재력이란 거는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다는 거죠 노력이라는 물을 계속 부어줘야지 싹이 트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죠 왼쪽? 왼쪽? 침잘알 그러네요 역시 소꿉친구다 감사하다 공룡으로 태어났네 생뚱맞네 그냥 갑자기 다짜고짜 공룡으로 태어나네 공룡으로 태어나기도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 또는 드라마 속 인물로 태어나게 고를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건 뭐 다쿠죠 누가 있죠? 저요? 해리포터? 뭐 해리포터로 태어나도 개꿀 아이언맨 안 태어나고 싶어요? 피 많이 흘리던데? 안 흘리면 되지 나중에 구워서 죽잖아요 마이야를 내서 이거에서? 나 안 봤는데 어? 왜? 보지 그랬어요 아아 이쯤 되면 사실 안 본 사람이 잘못이야 근데 알긴 알아 왜냐면 커뮤니티에서 요약본 스포 잘못 클릭해서 봤어 아 그쵸 그쵸 잘 구워졌죠 사실 이쯤 돼서 스포였다가 뭐라는 사람 그 사람이 잘못이야 그래서 이제 마블 그 어떤 영화 삼십 몇 편 그거는 로다주로 시작해서 로다주로 끝났어요 그럼요 그럼 네 오일남 씨로 태어나기? 네 오일남 회장으로? 네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아 싫어요? 네 공룡은 어때요? 킹룡 공룡? 어떤 공룡인지 좀 다를 것 같아요 브라키오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못 낀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 멀리 볼 수 있잖아 그 해리포터 하면 되잖아요 그냥 아 이렇게 하면 멀리 볼 수 있는데 아 빗자루 타고 다니고? 이건 사실 무조건적으로 후자인 것 같아 후자 왜냐면 공룡이 할 수 있는 능력 네 그냥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속 인물로 태어나면 다 할 수 있어 공룡이 마법 면역이라면? 그럼 인간이 마법을 쓰면 되지 공룡으로 변할 수 있는 마법 해리포터에서 아 나 공룡으로 변해봐야지 하고 찍먹하고 다시 인간 될 수 있잖아 찍먹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되는게 공룡은 이제 치킨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먹히면 어떡해 아무래도 그냥 알아두고 가짜뉴스 아니에요? 아니 치킨 맛이 난다 누가 알아요? 누가 먹어봤어? 누가 먹은거에요? 용가리치킨 아니 그건 채팅창이 있었고 아니 아무튼 그렇대요 왜냐면 조류랑 닮아서 자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 혹은 드라마 이거는 나는 나는 시트콤 캐릭터로 태어나고 싶다 정준하? 프렌즈 어 프렌즈? 조이? 챔들러? 이선재? 제니퍼 애니스톤 남편 왜요? 아 제가 좀 멍청하고 좀 에피소드가 재밌어요 편해 보여서? 에피소드 시트콤의 인물은 왜 좋냐면은 네 로스 어 로스 로스 에피소드들이 가벼워 아 그쵸 위험이 없어 장난스러운 에피소드들이 항상 터지고 항상 즐거워 난 이게 너무 좋아 로스는 근데 거기서 약간 좀 진지한 역할이잖아요 따지자면 굳이 아 그런거? 조이가 가벼운거는 챔들러고 약간 좀 바람둥이 역할이 조이고 아 그런가? 내가 다 안봤거든요? 네 내가 그런 부분만 봤나보다 아 그걸 다 보셔야 사실 영어를 할 수 있거든요 아 그걸 내가 다 안봐서 영어를 못하는거 영어의 기본 교재가 프렌즈라서 그 이혼도 하잖아요 로스는 그 기열이 형이 기열이 형이 기열이 형이 하면 어울려요 잘 어울리긴 하네요 네 그렇죠 아무튼 그런 시트콤의 인물로 태어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시트콤의 인물로 공룡으로 태어날 바에요 가볍게 그렇죠 공룡 할 수 있으니까 공룡 저는 오른쪽 오른쪽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해리포터 해리포터 나쁘지 않다 응 인조인간으로 태어나기 대 다른 성별로 태어나기 와우 다쿠죠 와우 왼쪽은 인조인간이면서 아 성별은 아니고 다쿠에요? 다쿠에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아니요 인조인간으로 태어나기 싫어요 아 아 이게 싫어서? 네 인조인간으로 왜 태어나 다쿠면 인조인간일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그치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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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인조인간 여성으로 태어날 수 있죠 아니요 미안합니다 그치 너무 복잡하게 꼬았네요 네 둘 다 될 수가 있어요 음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사이버펑크? 여자로 태어나기 싫어 왜요? 하여간 난 남자가 더 좋아 침착맨 여자 버전 남자가 더 좋은 것 같애 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예 왜죠? 그래서 나는 게임 캐릭터도 다 남자로만 골라요. 어 그거는 저도 동의해요. 아 그래요? 저는 둘 다 좋아요. 여혐.. 여혐이 아니고 그냥 남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저는.. 근데 지금 살아봐서? 전체적으로. 남자.. 뭔가 밤에 돌아다닐 때도 좀 더 마음에 부담이 좀 덜하지 않아요? 신체적으로 좀 뭔가 그래서 그런가? 좀 그런 게 있잖아. 그래요? 저는 남캐가 어깨 장비가 멋있게 나와서 좋아요. 아 그냥 보이는 거? 그래요? 그죠. 저는 뭐 인조인간으로 태어나면 남자 했다가 여자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인조인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와우도 보면 이제 어깨.. 그쵸. 어깨갑주가 완전 차이가. 그쵸. 토템 세트 이렇게. 그래서 저는 왼쪽. 탈부착. 저도 왼쪽. 인조인간 좋네요. 저도 뭐 남자 했다가 여자 했다가. 뭐 인조인간이니까 이거 마스크만 바꾸면 되잖아. 부스터도 달 수 있고. 그러니까. 목도 바꿀 수 있고 호빵맨 같은 느낌으로.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인조인간은 이제.. 태어났는 게 아니죠. 제작되는 거죠. 아아 로나 땅 같은 거네요. 응. 이런 거죠. 악기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죠.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정신 잃어 정신 잃어. 오케이.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체질로 태어나게 돼 애완동물로 돼. 야 이거 왼쪽은 지금 현대사회에서 많이 필요한데. 왼쪽은 너무 제가 진짜 정말 가지고 싶은 그런 능력이에요. 그래요? 네. 저는 다쿠. 다쿠? 애완동물로? 왜요? 저는 그냥 제 고양이 보면서 부러워요. 아. 근데 고양이가 자기의 삶을 장지수님한테 맡기고 사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죠. 그냥 꾸벅꾸벅 졸고 막 할 일 없이 있어 보여도 목숨줄을 장지수씨가 잡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죠. 내가 고양이면 나 잘해주니까 고양이면은 이게 영원할 것 같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나를 좋아하는 감정이 그죠. 그래요? 불안할 것 같아. 근데 그 감정을 느낄까? 아 느끼겠다. 똑똑하니까. 근데 일단 그냥 당장으로만 봤을 때 네. 좀 편해보여요. 그 장지수의 애완동물로 태어나기에요 그러면? 네. 좋은 것 같아요. 장지수의 애완동물로 태어나기? 응. 이거는 진짜 너무 저는 장지수님의 애완동물로 태어나기 너무 싫네요. 왼쪽으로 하겠습니까? 왜요? 빨개 벗겨서 목욕시켜줄 거 아니에요? 극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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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극혐. 승우 아빠한테 빨개 벗겨서 목욕시켜주면 그거를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그리고 항문낭 짜주고 짜주고 그리고 너무 싫어서 어 감성하지만 그죠. 고양이의 눈으로 봐 항문낭이 말이 말이 항문낭이지. 그리고 승우 아빠님한테 이렇게 된 거 강아지풀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가기 싫은데 막 몸이 어쩔 수 없이 움직이고 싫은데 치욕 찍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못 참고. 레이저 포인터 앞에서 퍼포먼스 하셔야 돼요. 막 이렇게 할 거 같고 심윤수님의 고양이라면 음 그럼 좀 말 달라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저는 이게 매치가 이게 오른쪽이 좀 너무 좀 안 좋아. 네 안 좋네. 그래요? 실제로 내안 동물 하 진짜 힘겹게 힘겨운 환경에서 태어나는 게 훨씬 많을 거예요. 맞아요. 주인 잘 만나기 힘들 거야. 저는 왼쪽 가겠습니다. 또 남의 인생에 좌지우지 되는 거니까. 그럼요. 제가 가겠습니다. 주인이 조해서 안 나오면 승질내고 이래가지고 재밌는 유머감각을 가지고 태어나기 대 프로레벨 수준의 게임 실력을 가지고 태어나기 아 지금 오른쪽에 사질이 너무 영롱하네요. 저도 다쿠 왜냐면 프로게임 수준의 게임 실력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네. 그럼 저절로 게임 자체가 재밌는 유머감각이에요. 게임이 재밌을 때 근데 오른쪽은 단점이 있어요. 어떤가요? 자나 때 못 나가요. 아 그쵸. 밸런스 때문에 못 나가요. 오히려 좋아요. 뭘 오히려 좋아. 자나 때를 안 내가 봐서 모른데 하지말려면 이게 그 롤드컵보다 어려운 거예요. 래퍼드님의 말에 따라 되면 하지말려면 성적 내기가 롤드컵보다 어렵다. 하지말라고 하셨어요? 누가요? 자나 때 하지말라고 하셨어요? 아니 하라고 했는데요. 추천했어요. 하라고 했다고? 응. 아까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인벤 쪽에서는 초대할 생각도 없었는데 초대 왔었어요. 아 왔었어요? 아 사실 왔었어요? 네. 근데 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한번 왔었는데 골드 사실 그 1일 1영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네. 이제는 내려왔죠. 롤 연습할 시간이 없었어요 사실. 근데 안 하면 또 남들한테 민폐잖아. 비싸게 굴었대요? 아니 비싼 게 아니라 시간이 없었어. 시간 잊었으면 시간은 만들어 낼 수 있잖아. 침착미님도 하셨었잖아요. 아니 그니까 그거 두 번이나 나가셨어요. 그거를 제가 승우아빠님 보고 느낀 게 연습하다가 중간에 후다닥 어디 갔다 오더니 녹화 뜨고 와. 난 그거 못해. 아 그렇게까지 못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못해가지고 승우아빠님도 대단하다. 자나 때 한번 나갔다 와야 돼요? 자나 때 다 하고는 싶어요. 롤 좋아하고 이게 자나 때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이게 같이 뭔가를 하는 거를 하고 싶은데 자나 때만 한 게 없어. 맞아요. 뭐가 없어. 강제로 시키잖아. 네. 그니까 무한히 즐길 수 있어. 내가 여러 명하고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자나 때 딱 타이밍에 한다?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재밌겠다. 그리고 그 트위치 방송할 때 채팅창에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써보게 돼요. 이모티콘 챗이라던가 그래서 되게 이모티콘 챗을 이용해 본 적 있어요? 아, 그럼요. 언제지? 두 번 나가셨잖아요. 왜요? 항상 이용했죠. 여러 가지 이런 기능을 다 써볼 수 있어요. 이런 기능도 있구나. 이런 거. 저는 오히려 자나 때 할 때 좀 약간 미안했던 점이 제 방송이 아무래도 좀 큰 편이니까 저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쵸. 다른 사람 욕을 해. 아, 그럴 수 있죠. 내가 잘못했는데도 보통 그런 상황에 이제 이모티콘이 생기죠. 그쵸. 뿅. 그래서 생기는 거구나. 그쵸. 근데 내가 그걸 안 했네. 그게 좀 앞으로 제가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이모티콘 챗을 좀 활용을 해 보도록. 그럴 때 주로 생긴다. 자, 이거는 근데 유머 감각이라는 게 네. 이게 혹시 오레오쥬 먹어도 되나요? 아, 이거요? 당 당겨가지고. 당 안 당겨요? 아, 저는요. 당이 금방 당기네요. 치킨문도 당겨요. 치킨문먹어요. 사카를 많이 들었어요. 승아빠님꺼라. 아니, 먹어, 먹어. 먹을래? 네. 국물 프로로. 쫙쫙. 제가 봤을 때 지금 프로레벨 수준의 게임을 가지고 있으면 개그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맞아. 지금 힘든 거 같은데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전혀. 피곤해요? 노 브라블럼. 깔? 근데 돌이 그 붓기 빠진 거예요. 네. 나뭇잎으로 이렇게 찍은 거 같이 말 많이 해서 붓기 빠졌어. 아, 그래? 나뭇잎으로 이렇게 찍은 거 같이 나뭇잎 인맥 같은 게 이수자님이 아직도 안 봤어. 왜 안 봐? 이수자님 왜 안 봤어? 왜 안 보냈지? 제가 지금 아까 사수자, 육수자님은 이미 가셨지만 이수자님은 남아 있는 거죠. 난 가라고 했어. 나 가위 가지려고 살짝 일어났는데 이수자님.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어. 약간 그 번호가 낮을수록 높은 건가요? 네. 아니, 드론 순서예요. 아, 드론 순서예요? 네. 상현의 이 같은 건 줄 알았네. 아, 아니요. 드론 가겠습니다. 와. 이거 먹어도 될까요? 패밀리사지. 예, 예, 예. 왜 이렇게 많나요? 미국 겁니다. 실제 미국 건가요? 패밀리사지. 미국 거야, 미국 거. 아, 그래요? 유통계 좀 읽어주세요. 제가 이거 못 해가지고. 아, 읽어보세요. 아니, 이런 거 읽어주면 안 돼. 아, 그래요? 아, 왜 그러죠? 한번 찾아보세요, 유통계. 오케이. 이러면서 배우는 거다. 스스로 깨닫기. 괜찮네요. REO. 괜찮죠? 네. 여기 보면은 03 J21 AP 301-4잖아요. 아, 씨. 줄라 입고서. 21년 줄라이면은 응. 준 줄라이기 때문에 네. 7월입니다. 7월에 만들었단 얘기죠? 7월 30일. 근데 21년 7월이면은 제조일이에요, 제조일. 제조일이요? 네, 제조일. 맞아. 제조일이 여기 보면은 네. 미국은 제조일이 거기 없어요. 음. 괜찮네요. 괜찮아요? 네. 먹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봤어, 봤어, 봤어. 괜찮아, 진짜 괜찮아. 먹고 없잖아. 그래요? 먹고 안 죽어요. 과자는 그리고 또 한 3, 4개월 뒤에 있어도 돼요. 과자는 안 상해. 아니, 괜찮아요. 아니, 이게. 먹어봤자면 천둥왕이지. 계속하세요, 그냥. 천둥. 제우스가 되고 싶은? 그죠? 아니, 괜찮다고. 괜히 오레오가 그게 아니네. 스테지셀러가 아니네. 그죠? 멀미 안 나요? 응. 너무 달아서. 레이션. 이상한 게 괜찮네. 좀 아까 느끼한 걸 먹어서 그런가? 네, 어지러움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수준의 게임 실험을 가지고 태어나기, 그 다음에 재미있는 유머감각을 가지고 태어나기. 저는 왼쪽인데, 두 분은 오른쪽. 음... 일단... 사실... 유머감각은 온갖 군대 다 쓸 수 있어. 맞아요. 글을 쓰든, 말을 하든, 뭘 하든, 행동으로 하든... 범용성이 좋죠. 오른쪽은... 특정 분야. 게임을 해야 돼. 음... 내가 뭐... 지니어스에 나가는 게 아니면... 맞아요. 이게 너무 좋아, 왼쪽이. 닥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두루두루.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두루두루. 쓸모가 많다. 사람 관계에서 되게 좋을 것 같아. 너무 좋지. 너무 좋지. 너무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어. 그러니까. 네. 그러면 게임 잘하는 사람 친구로 둘 수 있어. 네. 그렇지. 왼쪽? 네. 그럼 왼쪽은 자나 때 나갈 수 있어. 아... 그래요? 네. 오른쪽은 페이커님 자나 때 나가고 싶다고 해도 못 나가요. 아, 못 나가니까? 나갈 생각도 없고... 코치로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코치 재미없잖아. 코치로도 안 돼요. 코치가 안 돼요? 너무 잘해서. 아, 까비. 왜냐하면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너무 잘하면 프로 레벨에 신경을 써야 되고, 못하죠. 그럼 왼쪽으로 가시죠. 왼쪽으로? 네. 오, 침청매님 원하는 거 나왔다. 오오. 자연인으로 태어나게. 이야... 자연인. 자연인은 어떠세요? 자연인으로 태어나기 싫어요. 아, 그래요? 아까 하고 싶다고. 왜요? 자연인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내가 자연인으로 선택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지. 처음부터 태어나고 너는 자연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러면 싫을 거야. 싱술날 것 같아. 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던져지기는 조금. 그러니까 내가 아, 지금 좀 지치고 뭐 하니까 다 내려놓고 손재주가 여물어서. 자연에서 좀 이것만 갖고 살자. 이러는 거는 괜찮아.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근데 태어나고 보니까 자연인이야. 그냥 자. 당연히는 싫다. 그리고 이자연인하고 이자연인하고는 다른 자연인이네요. 이자연인은. 그 자연이 그 자연이 아니네요. 이거는. 너무 자연이네. 에머잔의 눈물에 나오는 이제. 조해족이나 이런 느낌인데. 지금 내가 문명, 문명의 물질을 다 겪은 상황에서 이걸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거는 프리덤인데 이건 너무 저 네이처다. 음. 그 자연이다. 그쵸. 이거는 애니케넥터로 태어나게. 승반님 지금 약간 상디로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어. 사실 상디네가 귀족 집안이죠. 그 자고. 무궁물로도 지금 하고 싶은 게 막 생길 거 아니에요. 아. 사실 상디네가 되게 잘나가는 집안이에요. 제르마 제르마. 악의, 악의 군단. 그쵸. 요즘 파워가 있고. 제가 이제 거기서 자연인이 되고 싶었던 애죠 사실. 음. 되게 싫어가지고. 봐봐. 제가 오히려 자발적인 애. 왼쪽은 오히려. 근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음. 얘네는 피를 한. 열 말은 흘렸어요. 그쵸. 근데 고기를 먹으면 대부분 피가 재생이 되고 이러니까. 그쵸. 고기로. 육식. 육식주의 만화에요 저거. 운명론으로 해서 얘 삶을 그대로 행적대로 따라간다고 봐서 이제 목숨이 보장이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왼쪽 할만하지. 제가 질문은 사실 알려드려도 돼요? 네. 제가 사실 원피스를 안 봤어요. 아. 그래요? 침착맨 원피스로 원피스를 배웠어요. 뭐야 이거. 그러면 알겠네요. 왼쪽 루피 뭐에요? 누구에요? 고무고무. 고무고무. 예. 이 사람. 이름. 여자에요. 남이. 남이 뭐에요? 뭐하는 사람이야? 친구에요. 그리마택트. 친구. 친구인데. 뭐하는 친구. 이게 해적단이 보직이 다 있어요. 그래요. 얜 선장. 남이 뭐에요 남이. 뭐같애. 깐부. 깐부인데 뭐같애. 깐부? 깐부지. 여기는 다 깐부지. 모르겠는데. 기술자 쪽이에요. 무슨 기술자지? 항해사. 항해사. 이런식으로 있어요. 요리사잖아요. 담배 맨날 불고 요리하는데. 미친놈이야. 담배 아니에요. 슈파슈파요. 아 애니판에서. 우리나라 애니판에서. 국내에서는 그거니까. 이 사람. 조루. 조루 뭐하는 사람. 칼. 검사. 검사. 이 사람. 호쟁이. 구라쟁이. 직업 직업. 예. 뭐 세총 날리는 아니야. 저격수. 저격. 세총이라고 하기에는. 창맨 유튜브에 그렇게 나왔어. 바다의 왕인데. 이 사람. 사람사람 일명없어. 도니 도니 쪼파. 사슴. 사슴이라고요? 토나카이. 직업 직업 직업. 순록이에요. 사슴이야 지금. 토나카이. 그. 걔 아니에요? 명언 월드컵에 나왔던. 얘가 한 말 아니야. 얘 스승이 한 말. 의사가 한 말. 히르르크 히르르크 하는. 의사 코스프레. 그러니까. 의사 의사. 얘는 의사. 얘는. 사람이 언제 죽는다 생각하나. 그. 옆에 있던 애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막 달려가고 있던 애. 울면서. 울면서. 점점 커지면서. 숙명이 내서. 쪼그맣다고 점점 커지면서. 쟤는 의사라기보다 약쟁이 아니에요 약간? 그. 스테로이드죠. 그런 거 만들어서 하니까. 이 사람 조성공. 네. 이 사람 음악가. 네. 이 사람 고고학자. 네.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징배가 좋다수로 이제 들어오고. 그죠. 야마토가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뭘로 들어오는 거죠? 야마토 같은 경우는 뭐. 뭐. 검사인가요? 검사는 있으니까. 겹치니까. 배트맨? 약간 낙하산인가요? 약. 낙하산. 외국인 노동자. 아 외노자. 오케이. 왜냐하면 이제 그. 와노쿠니니까. 그죠. 네. 그 외국이 아니라 외국인이군요. 그쵸. 그쵸. 그런 느낌으로. 그 왼쪽. 왜왜. 응. 뭘로 태어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왼쪽. 그니까 뭐. 저는 왼쪽인데 여기 없는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서. 저는 여기 없는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나 쏘아온. 그래요? 나. 나 이 세상에 살기 싫어. 저는. 쏘아온은 뭐. 저는 원피스인데. 약간 레일리 정도 희망합니다. 레일리. 아. 명왕 레일리. 천수 다 누리다가 하는. 그리고 약간 해적왕의 동료이기도 하고. 지금도. 약간 좀. 숨어가지고 살고 있고. 아니야. 내 생각엔 쏘아온이야. 뭐야. 지구 질린대매야. 쏘아온이 뭐야. 설명 좀 했어. 쏘아올라인. 쏘아올라인. 부열 끼고. 이세카에 가서 사는 거예요. 현생. 그죠. 갖춰가지고. 그게 뭐 소설이에요 영어에요 뭐. 다 있어. 애니. 애니에요 애니 일단. 애니 뭐. 원작에. 뭐 소설도 나오고. 만화책으로 나오고. 네. 게임도 나오고. 그죠. 애들 버전 공각기동도 이런 건데 좀. 근데 선. 진짜 거기 가서 살고 싶어요. 쏘아온에. 네. 어. 그럼 왼쪽 우승할 수도 있겠네요. 네. 어. 오케이. 자. 16강입니다. 드디어 16강. 진짜 어렵네요. 이제. 금방금방 쭉쭉 빠져요. 네. 흠흠. 자.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체질로 태어나게. 다른 인종으로 태어나게. 오오. 근데 저는 왼쪽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살 안 찌는? 네. 왜냐면 제가 못 먹는. 저것 때문에. 먹는 걸 멈추는 데가 되게 많아가지고. 근데 그거.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거죠? 너무 말라도. 진짜 극 스트레스에요. 아 그래요? 근데 마른 게 아니라. 살 안 찌는 체질. 살 안 찌는 건 중요하죠. 이게. 네. 살이 안 찌는데. 너무 말라가지고. 힘이 없어. 만약에. 기력이 없어. 네. 그럼 그거대로 진짜 스트레스고. 네. 대부분 다 스트레스. 고충은 우리가 몰라. 우리가 살이. 찌어 가니까 점점. 네. 어. 잘 몰라. 근데 저거 안 찌는 사람을. 제가 최근에 많이 지금 보고 있는데. 네. 별로 불편해 보이는 거 없더라고요. 희밥님? 네. 잘 살고 있습니다. 희밥님 예시로 들면.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짜증 날 것 같아요. 희밥님. 사람들 만날 때마다 물어봐요. 똥도 많이 싸냐고. 네. 맨날 물어본데요? 네. 화장실도 많이 가죠? 네. 심지어 지난주에. 방송 찍을 때도. 연예인 패널단에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바로 앞에서. 맨날 들으면 좀 짜증 날 것 같아. 자꾸 똥쟁이로 의심 받으니까. 사실 뭐 똥쟁이는 롤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크게 위험 되는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굳이 하자면. 저는 인종. 인종? 인데 이거 오른쪽도 진짜 위험성이 높아. 그죠 그죠.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은. 전세계 그거 중에. 태어나는 장소를 가차라고 한다면. 되게 잘 뽑은 거야. 그죠. 안전해요. 지금. 다시 뽑았을 때. 네. 진짜. 힘들게 태어날 수 있어.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태어날 거 아니야. 오 뭐. 적혀있진 않지만. 뭐. 적혀있진 않지만. 그렇죠. 왼쪽은. 다른 인종으로 태어난다 했지. 하지만. 호기심을 충족시키는데 오른쪽이 좀. 나쁘잖아. 저는 먹방은 K 먹방. 왼쪽도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저는 뭐. 저는 왼쪽 좋은 거 같아요. 다른 인종으로 한국에서 태어나면 안 돼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나라는 안 적혀있잖아. 아 그럼 더 안 좋을 거 같은데. 왜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제. 외국도. 네. 다른 민족들이 많이 살면은. 그게 인식이 점점 좋아지는데. 너무 이런. 동북아시아 사람이 너무 많잖아. 아 소련여자. 스트레스 좀 있지 않을까. 아 그래요. 왜요. 외국인 살기 좀. 힘들지 않을까. 아 그런가.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왼쪽이에요. 무조건. 나도 왼쪽 갈래 그냥. 그럼 왼쪽으로 가시죠. 오케이. 네. 재밌는 유머감 가지고 태어나게 돼. 숨겨진 파워. 숨겨진 파워가 나무 웃기는. 나 이 말 할 줄 알았어. 이 말 하면 내가. 몽둥이 쳐주려고 했어. 찜질을. 내가 찜질 한 번 하라고 했어. 여름 좋아하는. 몽둥이 찜질이. 뭐죠. 여름 좋아하게 되는 거. 여름 좋아하게 되는 거. 여름들 때까지. 약간 동화되기 시작을 했네요. 이게. 내가 그래서. 말 끄대기 전에 내가 빨리 끊을라고 했는데. 결국 말했어. 나도 말할라 했어. 사고가 계속 동화하던네. 이게. 여름까지 때렸는데. 안 아픈 슈퍼 파워. 어질어질해진다. 그냥. 저는 솔직히. 오른쪽인 것 같아. 오른쪽. 묘수병. 뇌절. 뇌절 파워. 다 할 수. 진짜 다 할 수 있죠. 뇌절 파워. 뇌절 파워인가요 혹시. 태어나신 게. 오른쪽 괜찮나 보이네요. 근데 나는. 남들에게 없는. 숨겨진 슈퍼 파워를 가지고 태어나기인데. 이걸 만약에 내가 고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난 왼쪽을 가지고 태어날 것 같아. 아. 이게 너무 대단한 능력이야. 왼쪽 거를 우측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결국 우측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내가 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어차피 난 이걸 고를 건데. 왼쪽을 고를 건데. 어차피. 근데. 오른쪽은. 남들에게 없는이잖아요. 음. 그러면은. 저거에서 웃기면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웃기는 재주가 없는 거네요. 지구상에서 혼자서만 웃길 수 있는 재주가 있는 거네요. 어. 그렇죠. 남들은 웃기는 방법을 모르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 이거는 못 갖고 태어나겠다. 이거는. 그렇죠. 이미 유명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오른쪽은. 어. 그러네. 그런 능력이 아예 후보가 없겠다. 그러네. 그럼 혼자만 저런 거네요. 그러면 혼자 외로울 수 있잖아요. 남. 근데 역대급으로 웃길 수 있잖아요. 아니지 아니지. 웃기는 능력이 아예 없지. 후보 중에. 왜냐하면. 웃긴 사람이 이미 있으니까. 남들에게 없는 거를 골라야지. 아. 여기 이미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레이저 빔을 쏘는 인간이. 지금 지구상에 없을까. 그런 능력이. 두세 개가 약간 콜라보된 상태인가요 지금. 약간 그런 느낌. 저는 왼쪽. 왼쪽. 뭐 왼쪽. 왼쪽 좋습니다. 왼쪽. 왼쪽. 네. 아 이거 양보하기 어려운데요. 왜요. 어 근데. 지구가 약간 물리기도 하니까. 그쵸. 이제 2대1로 왼쪽. 아 알겠습니다. 자 자신을 잘 챙겨주는 소꿀춤과 같이 태어나게 돼. 다수결 못 이기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으로 태어나게. 저는 왼쪽. 저도 뭐. 네. 연예인은 굳이. 왼쪽이 좋은 것 같아. 연예인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연예인. 연예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연예인으로? 이걸로? 연예인. 왼쪽 갈게. 왼쪽 갈거야? 왼쪽 왼쪽 왼쪽. 오른쪽에도 왼쪽이에요. 이미 두표가 나와서. 가수결죤 좀. 갑부집으로 태어나게 돼. 가수 뺨치게 노래 부르는 가창여가 가지고. 태어나게. 이거는. 가. 갑부집 자식. 그냥 노래 돈주고 배울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근데 돈으로 남지를 하네. 음치면. 음치면. 돈 주고 성대수술. 어 돈. 황금만능주인구요? 황대 선수를 했는데 안되면 안돼? 왜 안돼? 뭐 왜 안돼야? 안될 수도 있죠 자기 자신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건가요? 아니요 성대를 바꿀 정도면 나를 이제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나를 그렇게 돈으로 바꿔가면서 뭔가를 해야되나요? 돈 주면 다 노래 좋다 그래 아 그래요? 그럼 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잘 알아 못한지 아 그래요? 자기가 돈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그냥 노래 안 부르고 말죠 안 부르고 말아 아무튼 이게 좋다 노래 잘 부르는 가수를 초대해서 우리 집에서 부르게 할래 오오오 그런 식으로? 네 그러면 어쨌든 갓붓집 자식이 이런 부 같은 게 중요하다는 거네요? 중요하죠 지금 다 돈 벌려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꽈뜨루 왜 그만했어? 꿈이 중요해요 저도 왼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꽈뜨루부로 계속하면은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아 힘들어서 여기서 교통정리 한번 하고 돈 벌자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새로운 돈을 벌어 조금 더 편하게 꽈뜨룹은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뚜루부로는 벌만큼 벌었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자 과붓집 자식으로 태어나기 저도 왼쪽 왜냐 우리가 지금 뭔가 다 넉넉하잖아요 지금 끝이단 말이야 넉넉해 안 해요 저요? 넉넉하죠 넉넉해 넉넉하단 말이야 지금 넉넉해 그러니까 이게 모르고 있어 근데 여기로 태어나서 힘들다 진짜 완전 돈이 없다 이러면은 힘들 거죠 힘들죠 돈이 있어야 그 다음이 있단 말이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을 이미 채워줄 수 있는 왼쪽으로 먼저 가는 게 맞지 않나 그쵸 넉넉하니까 9시 40분에 이런 소리 하고 있지 그쵸 안그랬어 막 회사 있잖아 아 나 또 올해가 잠깐 방공하러요? 아냐아냐 화장실 한 번 아냐아냐 빠르게 다녀오시죠 아니 이거 공갈인 거 같아 공갈인 거 같아 공갈? 얘가 지금 아 200학 200 아니야? 장이 이러고 있어 나 쏜다 쏴버린다 써먹아라 그래서 가면은 아니야 뽕이야 뽕이야 그래서 다시 또 주섬주섬 올려서 자괴감 자괴감 싹 오지면서 주섬주섬 올리고 다시 또 가면은 야 이번엔 진짜야 진짜 나 또 가면 뽕이야 뽕이야 하지만 이게 진짜라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아무튼 조금만 더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자신이 좋아하는 만화 혹은 애니 캐릭터로 태어나게 싸움짱으로 태어나게 빠르게 진행하라는 얘기예요 루피로 태어나면 똑같네요 어? 그러네요 그러네요 포함되어 있네 어? 이게 밀짚모자 페두라였다며? 어? 밀짚페두라였다며? 있어 그거 알죠? 네 알아요 저 있어요 어 그러네 이거 루피잖아 그러면 근데 루피는 싸움짱은 아니잖아요 K.루피 하하하하 루피는 근데 싸움짱은 아니잖아요 제이김두환 하하하하 제이김두환 하하하하 제이 두환 하하하하 K.루피가 개웃겨 K.루피 하하하하 제이 제이 제이김두환 몽키디완 K. 게이 제이 하하하하 몽키디완 몽키디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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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조로도 있다고 하하하하 몽키디완 K.조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머리스타일 비슷해 약간 하하하하 che이조로 무쇼철이었나 아? 무쇼철이었나? 하하하하 상간 삼간 하하하하 이윘더류 inc.삼도류 하하하하 하하하 하- 하하하하 长 어허 하하하하 하하하하 Ernest 하하하하 하하하하 겸 한일전이네 이렇게 붙는 것 같다 시상전, 육전전 남이 대 남이꼬 남이 대 남이꼬 훌륭하네 싸움짱 근데 이 싸움짱은 나중에 그거 있지 않았나요? 싸움짱 싸움짱 보여 매위에도 어쩌고저쩌고 한거랑 겹치지 않아요? 하얀씨가 누구냐? 하얀씨는 조로지 하얀씨가 누구냐? 아 쌍칼이구나 근데 뭔가 조로같아서 좀 당황스러워 머리 모양도 비슷해 검사들은 검을 잘 쓰는 사람은 이런 머리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그래도 머리가 이마가 빡빡하시네 한번 시술 받으신 듯 초파 의사 양반 좋네요 재밌다 검 잘 쓰는 헤어스타일이에요 여기 머리카락 이어져서 눈 상처까지 격투 잘하는 스타일? 모자를 좋아해 특징 크게 싸우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 유연해 네 맞아요 싸움짱은 뭔가 개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화는 조금 개성이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상 루피가 이제 제이 두안이기 때문에 포함하고 있는 몽키디 두안 애니에스로비에서 똥을 뿌리잖아요 그저요 소함하고 있는거에요 저는 이제 애니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모험적이고 약간 이런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걸 좀 경험해 보고 싶은거 그리고 원피스 찾으면 돈도 많이 벌고 아아 근데 사실 저 시절에는 돈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긴 해요 지 맘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인에 가깝죠 사실 자 그럼 왼쪽으로 가죠 왼쪽 안그러네요 뺏었으면 되네요 원피스 완결됐나요? 지금 99번까지 나왔어요 한국판으로는 조만간 마지막 에피소드가 들어갈거라는 루머가 있었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지금 진도를 미친듯이 빼는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보면 느끼는게 옛날에 그 실시간 검색어 있을때 원피스 새로운 화 나오면 맨날 실검에 뜨더라구 옛날에는 그 검색어 기능이 있었으면 떴지 그렇죠 아인슈타인급 천재로 태어나기 대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 혹은 드라마 속 인물로 태어나기 이것도 오른쪽이 사기예요 아아 왜냐면 아인슈타인 드라마 있으면 그걸로 태어나면 되잖아 아아 진짜 그..그리고 원피스는 영화 없나? 영화판? 원피스 있어요 실사판 극정판 있죠 실사판 있어요 또 루피가 될 수 있네 그니까 그죠 다들요 루피는 어디에나 했네 조선에도 있고 실사판 진짜 재미없다고 욕먹지 않았나? 아직 안나왔나 곧 나와요 곧 아 곧 나와요? 실사판으로 나와서 진짜 욕먹은 애니가 뭐였더라? 실사판으로 나와서 드래곤볼 아 드래곤볼 드래곤볼 이목 드래곤볼 드래곤 블리치였나? 뭐 하나 있었네 강철의 연금술사 강연금? 네 강연금 실사판 있어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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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구려 강연 있어요 그..아..그거는 호평이었는데? 바람의 검심? 아니 그.. 패션어? 아니 마음의 소리? 아니 일본 그.. 데스노트 데스노트 그건 평 좋지 않았어? 데스노트는 뭐 평 좋지 않았나? 그냥 뭐 내용 자체가 좀 실사가 가능하니까 기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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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만들었어요? 맞아 아무튼 저 오늘 저는 천재로 아.. 근데 천재 한번 맛보고 있는지 싶어 나 궁금해 천재 궁금해 어떤 느낌이지? 근데 이 영화나 드라마 속 인물로 해서 좀 천재 할 수 없나요? 그거 배제해야 되나? 이거 두 개 이렇게 싸우면 약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천재과가 있나요? 있어요 제 주변에? 네 말하세요 이 땜에 네 누구 저 약간 침착맨 오.. 과학민수님은 침착민님은 약간 노력파라고 그러고 그럼 침착맨으로 태어나기 내가.. 내가 봤을 때 천재 아 그래요? 주펄님이 약간 천재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과학민수님 아 침착맨님이 천재예요 아 그래요? 그럼 침착맨으로 태어나기인데 이거 골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왼쪽 침착맨 태어나기? 아 그건 또 갑자기 왜 이렇게 좋아요 보는 게 더 좋아요? 음찔음찔하죠? 되는 건 싫고 보는 게 더 좋아요? 네 아.. 직접 되긴 싫다 네 그냥 보기 내가 저만큼 잘할 수 없을 것 같아 아.. 이건 진짜 경애감이다 이건 비적적이네요 내가.. 내가 침착맨으로 태어나도 저렇게 못해 아.. 경기심이 진짜 난 진짜 천재로 태어납니다 이거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다른 사람 그냥 일반인을 봤을 때 우수운지 좀 우수하잖아요 좀 내려다보게 되는지 천재의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거나 이런 느낌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천재면 뭐 미개한 이런 느낌인가요? 쏘영이가 저한테 막 문제를 내요 네 아빠 1다기 2다기 3다기 4다기 5다기 6다기 7다기 5다기 알아? 네 몰라? 그럼 이제 내려봐 아빠 이거 문제를 넌 알아? 넌 알아? 그러면 내어왔어 아.. 그 문제만? 그 문제만 그럼 역공하네? 너무 열받아 역공하네? 역공해요 응 해요? 막 나도 막 말도 안되는거 즉흥젤다 그러면 12,351 곱하기 뭐 7,600 뭐 이렇게는 몰라? 이러면 나도 몰라 그래서 1대0으로 칩니다 아 이런 느낌이군요 재밌다 천재들의 대결? 천재들의 대결이래 재밌네 개의치약했고 요거 한번 느껴보고 싶어 저도 저도 한번 느껴보고 싶은거지 인일생을 요거 이 천재로만 살고 싶진 않아 아인슈타인급 천재면 진짜 내가 무언가를 이 세상에 개척하고 가야된다는 압박감 너무 힘들거 같아 인류의 역사는 이런 천재로 천재들 때문에 바뀐거야 맞아 근데 저 사람들이 뭔가 개척을 해야겠다고 싶어서 개척을 한건 아닐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걸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약간 그런것도 있을거 같아 약간 뭔가 산업혁명 뭐 개발을 하나 그럼 터져버리는거야 그냥 그걸로 특이점이 와버려 그냥 좋아가지고 파다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따라온거 아니에요? 뭐 그렇긴 하지만 결국 이 천재의 존재만으로 완전 시나리오가 바뀌어버린다는거지 그니까 이 사람은 뭐 세상을 바꿔야돼 이런 생각이 없더라도 그냥 자기는 연구가 좋아서 계속 했더라도 그 완전 결과가 바뀌어버린다 아인슈타인 이혼 경력이 있음 아 하잔데 천재여서 그런건가? 그 약간 좀 부인도 뭔가 왜 말을 잇지 못해 뭔가 왜 하고 구역하게 저를 찾아봐요 도와달라 뭔가 말이 안통한다거나 급이 안맞아서 네 그런 느낌? 구독 감사합니다 받았습니다 아인슈타인 여자 많이 후렸음 이라고 새똥오리인님이 가짜뉴스 아니에요? 확인되진 않았어요 예전에 같이 살아봤을 수도 있죠 뭐 피곤하세요? 후렸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오른쪽 저는 왼쪽 한번 하고 보고싶어요 저도 왼쪽 좋은거 같아요 뭐 하고싶어요? 이미 진거 아니에요? 그래도 골라보세요 저 오른쪽이요 왼쪽 네 이 모양 보고싶어서 오른쪽 골른거죠 그렇죠 그렇죠 사악을 다 하셨네요 이미 컷 당해보고 싶었어요 개청자인가요? 당연하죠 포상이지 뭐 컷 당하는 것도 인조인간으로 태어나기때 운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기 저는 인조인간 이미 운 좋아 왜 이 얘기는 안해요? 인조인간으로 태어난게 운 좋은거 아니에요? 이거 할 줄 알았는데 몽둥이 찾고 있었는데 아니 아니 난 이미 운 좋아 지금 인생 운 좋다 운 좋아요? 그렇죠 내가 언제 이 팀 스튜디오 와서 방송 같이 하고 있겠어 운이 좋다 참 진짜 이거는 뭐 사실상 폴 인 러브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뭐 그런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어렸을 때부터 봤던 연예인도 그렇고 음악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 침창미님도 그렇고 운이 좋아서 유튜버 되고 운이 좋아서 뜨고 잘 돼가지고 다 만나는거지 운? 네 운이 좋은거죠 운 네 그때 옛날에 뭐 인터뷰에서 그런 말 했잖아요 네 사실상 다 운이다 아 아 그거 요새 돌아다니고 있는 짤이네요 아 그래요? 저는 그거 나왔을 때 봤어요 셀레브였나? 셀레브 인터뷰 간보기? 네 간보기 간 보고 들어가라 찍먹 해보고 빠져라 저 그걸 되게 제가 옛날에 강연할 때 써먹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 아 근데 강연한 말 아니야? 뭐 특별한 말도 아니잖아 아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영상을 보고 그때 초 6이었죠 아 와 닿았어요? 중 1이었나? 근데 맨날 막 열심히 무조건 열심히 해라 막 미쳐라 미치면 성공한다 이랬는데 갑자기 어떤 이렇게 사람 나오더니 셀레브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네 갑자기 나오더니 뭐 운입니다 견적 보고 미치세요 이래가지고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쵸 근데 이제 뭐 자기계발 서적이나 뭐 이런 것도 보면 뭐 20대는 미쳐라 30대를 미쳐라 40대도 미쳐라 50대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아니야 오늘도 수고했어 뭐 이쯤이면 돼 뭐 이런 힐링 서적도 있잖아요 그쵸 항상 서로 싸우죠 힐링 서적에서도 아마 이런 온도로 말할텐데 음 간 보고 안되면 뭐 그냥 뭐 이정도로도 넌 소중해 지금의 너 자신도 충분히 가치 있어 근데 그건 약간 위로의 개념이고 어 그니까 막 아니야 너 고생했어 약간 이런 개념이잖아 음 좀 현실 지키 좀 난 그런건 싫어 그 인생 도움 안돼 아 네 조금 약간 좀 강한 이런 현실 솔직하잖아 경험해보자 솔직한 이야기 경험해서 나온 그냥 견적 보고 안되면 빠져라 얼마나 좋아요 아 제가 뭐 아까도 설명드리면은 양쪽의 그런 서적이 용도가 다르죠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은 너 지금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야 그죠 필요해 그럼 위로 필요해 위로 너무 게을러 야 한번 미쳐볼 필요 있어 필요해 그런 용도가 다른건데 문제는 게으른 사람이 힐링을 찾아요 아 그런건 좀 있죠 왜냐면은 어 좀 그 내가 이래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막 들 때쯤 뭔가 누군가 타자가 이렇게 말을 해서 어 그 권위에 기대서 쳐도 된다 쳐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싶은거야 음 근데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좋은거 같아 그런 책들은 음 자 그러면은 요거는 운 좋은 사람을 태어나기 운 좋은 사람을 태어나기 운 좋은 사람을 태어나기 너는 운 좋은 사람이 맞는거 같아 아 운 좋은 사람 저도 운 좋은 사람 운이 좋죠 인조인간 조금 근데 요즘에는 뭐 힐링 또 책들도 너무 많으니까 이게 그 자연이 스스로 정화하듯이 서적들도 너무 많으면 물리면 또 이제 또 근데 한번 올 때가 됐어요 한번 올 때가 됐어요 왜냐면 한 10년 전만 해도 다 미쳐라 시리즈였는데 많아 요샌 또 이제 약간 좀 힐링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또 그것도 요즘에 좀 염증을 느꼈어요 그쵸 이게 다 괜찮대 출판 생각 없으세요? 할 말이 없어 견적보고 미쳐라 그게 다잖아 그니까 그게 다잖아 그거 딱 한마디만 적혀있는 책 아 노트에요 그럼? 약간 임팩트죠 노트잖아요 그건 연습장이잖아 노트인데 그거는 삥 뜨는거잖아요 책임드하고 노트 딱 펴는데 연습장인데 표지가 그건거잖아 견적보고 미쳐라 견적보는 법 이렇게 나오는거에요 그럼? 괜찮다 견적보는 법 오히려 그런거 잘 팔린다 요즘 아 그래요? 네 글 몇개 없는거 책에 한페이지 한줄 진짜 저 책을 진짜 잘 못읽는 사람이라 나머지 뭐 매부하는거에요? 아니 한페이지 한줄 빈칸 그 다음에 뭐 창문사진 뭐 이런거 하니까 고양이사진 저 이런책을 보고 와우 진짜 좀 막말로 나도 만들 수 있겠는데 어 그죠 그냥 뭐 이렇게 어줍자는 약간 좋은말 써져있어 그죠 그죠 오늘의 너는 뭐 어제 너보다 고생했으니 마음껏 쉬어 뭐 이러고 바다사진 찍어 네 커피사진 뭐 이런거 나와 분명히 근데 그 책들이 필요하긴 해 음 근데 그것도 또 너무 많으면 사람들이 염증을 느껴서 그죠 또 다른식으로 또 바뀔겁니다 네 난 오히려 반대시리즈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 반대시리즈 뭐 네 뭐 진짜 진짜 매콤하게 그런거 있잖아요 진짜 매콤한 시리즈 매콤한 시리즈? 진짜 매운거 뭐 이런거요? 너 오늘 일하고 왔니? 그래도 더해 뭐 이런거요? 넌 아직 좆밥이야 아아 갑자기 그냥 채찍사진 이렇게 믿고 이거밖에 못해 아 이런거 그리고 옆에 그 그리피스 그 고문 전문가한테 당한 그 일러스트 아 그런게 일러스트 있고 아마 고문 막 이런건 아닌데 어 그냥 이렇게 채찍사진만 이렇게 딱 음 편하다고 생각해 하면서 그리피스 고문 왜냐면 나는 그런.. 사실 그런 말로 좀 더 동기부여거든 아아 너 이거 학기 못해? 그럼 오기가 생겨 심술나서 내가 이건 무조건 해보고 근데 그 유형 유형마다 달라요 그니까 그래서 그 수요도 있으니까 그 공급도 필요하다 아 그러니까 채찍 유형 그니까 음식에도 메뉴에도 뭐 매운맛이 있고 있듯이 매운맛을 원하는 독자들 좀 자극을 좀 해주고 애쓰는 사람들한테 그런거 그쵸 그쵸 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왜냐면 이쪽 수요도 분명 있는거 같은데 공급은 없어 그럼 매운맛으로 유튜브로 하면 되겠네요 그죠? 아 유튜브로.. 비주얼로 보는거랑 감성적.. 이게 책으로 이런건 좀 달라 아 그래요? 책은 그런게 한번도 못 봤어 나는 유튜브 욕하는 사람 많잖아 근데 책으로 넌 아직 X밥이야 아 너 이거밖에 못해 이럴거면 큰 때려쳐 이런거 너무 한번도 못 봤어 그런거 사봐요? 나..나갔으면 한번 해보고 싶은 한번 사봤을거 같아 침출나게 해서 침출나게 해서 너 이럴거면 접어 아 이럴거면 접어? 네 이럴거면 접어 그리고 이제 점선이 있어요 접을 수 있게 하하하하 한번 접어보고 아 각오를 다져 괜찮다 아 이래서 내가 천재라 하는거 뭐가 괜찮아 근데 진짜 괜찮다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면 침하하가 두 배가 되야되는데 뭐가 괜찮나 감동실화 진짜 천재라니까 천재만내 변경의 눈빛 난센스한게 요즘 그 MZ 흔히 말하는 MZ세대들이 좋아하는거 난센스요? 구찌 그 옷에 오레오 그 진지괴짜한데 괜찮아요? 플렉스하니까 이제 청창문거니까 상관없어요 죄송합니다 진짜로 진짜 괜찮을거 같은데 고찌오 이거 얼마에요? 아까 못들었어 아까 안 알려주시고 이거 얼마에요? 200.. 250? 250이요? 250? 몰라요 기억 잘 나요 아 그래요? 그럴거 같긴해 왜냐면 염따 그때 했던것도 완전 그 뭐지 명품 아니었는데 80 90 이랬거든 아 진짜? 와 저 RTX 3080 가격인데 미쳤다 이거 입으면 원래 좀 염따 체형이 돼요? 염따 체형이 된거 같지 않아? 훌륭한데? 염따형 체형 사랑하세요? 염따를 사랑하냐고요? 염따형 체형 아우 제가 많이 싫어하죠 아 그래요? 아니 우주복같은 느낌이 들어 잘 어울려요 염따도 이런 느낌이었는데 좀 아 그래요? 응 제가 염따 염따 졸부죠 안돼 안돼 근데 진짜 잘 어울려 한 번 안 놀러시나? 잘 어울려요 아유 고맙습니다 자주 입어주세요 자주.. 맨날 입겠습니다 거짓말 맨날 입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어울리죠 그러니까 약간 이 뿌듯한가요? 화려한 얼굴이 잘 어울려요 아 화려한 옷이 잘 어울려요 그쵸 막 용과 같이 같은 이런 옷 그래서 제가 여기 안에다가 의류함을 설치해놓을 테니까 하나씩 한 번씩 놀러올 때마다 거기다 집어두세요 어떤걸요? 화려한거 입다가 질리는 것들 아 수건? 응 아까 그 발렌시아가 이런거 아 저거 안돼 6개월 정도 입으면 질릴거 아니에요 안 질려요 질린다고 버리진 않아 여름에 안 어울려서 버리는거 안 어울려서 발렌시아가를 내가 네 최근에 아는거거든 한 몇년전에 네 흠 원래 역사가 깊은 방송하다가 아셨어요? 저 봤어요 그 생방을 발렌시아가를? 네 그 막 뭐였지? 뭐 뭐 이렇게 쇼핑하는 컨텐츠 하시다가 응 뭐 여기도 들어가보세요 해서 들어가서 이런것도 봐라? 하면서 아 근데 그 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발렌시아가를 그 뒤에 그 어글리슈즈 때문에 네 발렌시아가는 원래 무슨 브랜드에요? 발렌시아가요? 네 원래 의류 브랜드에요? 그쵸 아 오래된 브랜드에요? 구찌는 원래 의류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이건 원래 자포화류잖아요 아 뭐 가방 이런거에요? 아 여기는 막 무슨 뭐 인테리어도 하고 막 지금 구찌 뭐 인테리어도 그쵸 아무튼 제가 얼마전에 쇼핑 그런 어떤 센터에 갔는데 그 뭐 뭐라고 해야하지? 그 의류 막 뭐 그런거 하는거 뭐라고 해야하지? 아웃렛? 네 쌓이 파는거? 아 그런 데 갔는데 아무 때나 막 들어가면서 보고 있다가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갔으니까 바로 옆으로 계속 이런식으로 들어갔어요 그냥 누구 기다리면서 가족들 기다리면서 응 들어갔는데 쎄한거야 분위기가? 어서 오십시오 아 명품관이네 쎄해 아 그래요? 옷을 봤는데 위화감이 느껴져 아 다 다른세계 이 색깔 바로 당황하지않고 쎄욱 보더니 음 아 뭐였어?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거든 보니 음 바로 나갔어 그리고 밖에 나가서 내 취향이 아니야 검색했어 뭔지? 어 그 브랜드가 뭔지 뭐였어? 지금 까먹었는데 명품이었어 그게 어떤 이유였어요? 모르겠어요 이름을 들으면 알겠는데 네 아 뭐 엘리베이스같이 유명한게 아니야 아 그런건 아닌데 되게 간단한거였어 뭐 고야드? 고야드 아닌데 그 보테가 보테가였나? 아 셀리였나? 디올? 아니 그 남자옷도 팔고 그래가지고 펜디는 펜디는 내가 많이 들어봤고 남자옷? 지방시 뭐 이런것도 들어봤고 맞추고 싶어 혹시 그때도 뭐 슬리퍼 같은걸 신고 가셨나요 혹시? 아 그죠 어 그러면 이제 좀 인사할 수 있죠 로에베? 로에베도 아니야 되게 간단한거였는데 아무튼 뭐 아무튼 있었습니다 달을 아니에요 달을 아세요? 예? 요즘에 좀 달을 몰라요 달을? 달을? 달을 완전 핫한 브랜드잖아요 달을 들어봤는데 달을에서 사면은 요새 포토카드도 줘요 정신 잃어 정신 잃어 정신 잃어 달을 어디서 들어? 달을 사면은 포토카드 준다니까 로나 땅 포토카드 아 어디서 봤는지 알았어 출처가 내 앞이었구나 어때 enda 에잇 어 그것도 베낀거 아니에요? 뭐야 로강로과 땅이? 배꼈죠 장신 잃어 대양의 시대? 근데 또 지인의 자녀분이기 때문에 이해해야죠 미남 혹은 미녀로 태어나게 돼 무엇이든 척척 만드는 손재주 가지고 태어나기 도민님 감사합니다 도네에 읽는게 너무 오랜만이다 저는 저는 왼쪽인 것 같아요 오른쪽 너무 부럽지만 힘든가요 오른쪽은? 아니 뭐 안 만들어도 되지 제주만 가지고 안 만들어도 되지 척척 쉽게 만들어서 얼굴을 만든다면? 근데 그 얼굴 제주 몽둥이 만드는게 사실 인조인간이라면? 그러니까 만약에 얼굴을 만들 수 있다면 척척 손재주가 너무 좋아 손재주 얼굴을 다시 만들 수 있다면? 그러니까 스스로를 성형할 수 있다면? 성형수가 나온다면? 태어나씨가 빠따 하나 주문해 주세요 빠따 하나 주문했어 금속으로 원하는대로 계속 바꿀 수 있다면? 성형수가 나온다면? 그럴 수 있죠 좋죠 왼쪽이 얼굴이 너무 잘생기고 예쁘면 너무 좋아 너무 잘생겼는데 너무 좋죠? 키가 120이라면? 120? 너무 잡은데? 120은 좀 그래도 얼굴 잘생기게 좋아 얼굴 잘생기게 좋아 무엇이든 척척 이것도 좋은데 일단 생존을 먼저 생각하고 이제 뭔가 그 더 유리하게 살기 위해서 사는거는 미남 혹은 미녀가 남긴 것 같아요 그렇긴 해요 왼쪽 손재주도 근데 좋을 것 같긴 한데 무엇이든 척척으로 돈을 만들 수 있다면? 그거 약간 뇌절 몽둥이 가져와 이수자님 퀵으로 퀵으로 오케이 오케이 마켓컬리 있잖아요 새벽배송 로켓와우 자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왼쪽 왼쪽 좋습니다 왼쪽 뭐 이미 검증이 된거라서 척척 몽둥이 만들 수 있다면? 하하하하하하 척척둥이 흰둥이가 빨간 둥이가 되고싶기 될 때까지 찜질하고 싶네요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시절로 태어나기 아 체질로 태어나기 대 운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기 운이 좋아서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찐다면? 그러니까 나 그 생각했는데 근데 또 몽둥이 시키라 할까봐 안 했어 근데 운 좋아서 침둥이를 피한다면? 몽둥이 휘두르는데 다 피해 침둥이를 피한다면? 운이 좋아서 운 좋아서 다 피해 그리고 오히려 침착링이 다쳐 오히려 내가 다쳐 잘못 때려가지고 그러네요 근데 그건 운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제가 다치면 저를 좋아하니까 제가 다치면 안 될 거 아니야 가슴 아플 거 아니야 그럼 누워서 방송만 시키면 되잖아요 미저리야 뭐야? 일부러진 애정이네 누워서? 미저리 같은데 이거는? 방송 3시간 해야?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 방송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침, 점심, 저녁 피 틀렸잖아 뭔가 아니에요 개청자 성균이란데? 운 좋은 사람은 많이 먹어도 안 쪄요 이쁘죠? 운 좋은 게 치특해야 전부 다 운으로 가버리네요 그냥 운이 좀 넘서예요 밸런스가 안 맞아 만약에 제 뇌를 복제가 가능해서 통 속에 넣고 계속 스피커를 통해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필요 없나요? 뭔 소리예요? 제 뇌를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겨서 복제해서 하나를 떠요 저는 저대로 있고 이 똑같은 침착맨 뇌를 통 속에 넣어서 스피커랑 연결해서 전기 작업으로 얘도 따로 계속 제 패턴대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전 필요 없어요? 아니요 필요하죠? 필요하죠? 실물이 필요한 거예요? 실물이? 형체가? 그렇죠 형체가 필요한 거죠 방송 기계가 필요한가 해서 아니요 아니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형체는 필요하다? 그죠 움직여야 돼요? 당연하죠 아 그럼 뭐 다 때려부신다면서요? 아 그럼 통 속이 아니고? 네 그.. 인공인가? 인공 몸에다 넣었어 그러면 괜찮아요? 아니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몸이 좋아요 지금 몸이 좋다고요? 아 네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오케이 자 아무튼 저 오른쪽 다른 분들은 저 오른쪽이 사실 엄사인 거 같은데 엄사? 아 운 좋은 사람? 승우 아버님은? 어.. 운이 좋은 게 더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살 안 찌면은 살이 쪄도 운이 좋으면 안 뒤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할 수 있고 근데 그 침착매은 통 속의 침착매은 네 24시간 풀방송 그거 아직도 꽂혀 있어요? 풀방 어 통 속 근데 나는 일주일에 3번 방송 아 통 속의 침착매은 버투버예요 그러면? 버투버는 아니죠 캠 안 나오고 몸이 없잖아요 캠 안 나오고 말로만 그래도 말로만 하면 조금 부족하잖아요 버투버라도 있어야 되잖아 똑같아야 돼 전자가 이렇게 갈 거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똑같은 떴어요 아니 떴어 복제죠 복제를 떴어 근데 이 침착매은 네 자기는 항상 가짜라고 말해 아 나는 가짜다 안녕하세요 가짜 침착맨입니다 가짭착맨입니다 오 짭착맨 방송하겠습니다 저는 24시간 죽을 때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왕만한 코드가 꽂혀있어요 여기로 좋을지도 전류를 공급받아서 에너지를 아 엄빌리컬 케이블 계속 말해 그 나디아 오빠처럼 네 근데 찜착맨은 일주일에 3번만 방송하고 어 6시간 만해요 오 6시간씩 3번 네 짭착맨 고마운데 짭착맨이 더 좋아요? 짭착맨 좋은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네 풀방도 좋지만 네 감칠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침착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음 감칠맛이 없다면 사실 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만 짭착맨이 찐착맨이 되고 제가 짭착맨이 될 겁니다 네 왜냐면 더 많아지니까 네 짭착맨이 될 거면 24시간 풀방 해야 되는데 아니지 짭착맨이 찐착맨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그치 아아 내가 밀려나고 방송 숫자가 방송 시간을 더 많이 하는 게 찐이잖아 내 손톱 먹고 큰 쥐처럼 된다고 그쵸 그러면 막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다른 생활은 저는 갑자기 짭칙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소영이도 짭인 줄 알아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원래 전래동화 얘기에요 손톱 먹은 쥐 쥐 몰라 쥐? 그렇게 되는 거죠 아아 갑자기 안 슬프겠어요? 그러면 자연인이 되는 거네요? 근데 감내해야죠 전 24시간 방송할 수 없으니까 아아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어쩔 수 없이 짭으로 산다? 어쩔 수 없이 짭으로 살겠죠 어쩔 수 없이 짭이 아니라 네 더 좋은 거잖아 슬프죠 가족을 잃는데 가족을 잃겠지 아 그래요? 네 행복할 거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소영이가 이래 다 알아 저건 가짜 아빠야 진짜 아빠는 왜 코드가 없어 게으른 게 진짜 아빠야 아 그걸 눈치채는 거네요 그리고 알아봐줘 네 그리고 잠깐 엇나갔다가 싶다가도 결국 우리 가족만 인정해주고 끝나 아 치명만 씨 네 그리고 짭창맨은 짭창맨 아니 그 찐창맨이 된 짭창맨은 짭창맨대로 살고 네 나는 나대로 가짜의 삶을 살아 아아 근데 가족만 알면? 가족만 알아 좋네요 근데? 그거 이미 있대요 아 그래요? 짱구로 하는데요? 벗겼네 왜 이렇게 벗겨? 아 진짜 그만 벗겨 방송키고 얼마 안 돼 이래서 방송키고 하지 맙시다 칭창맨 심창맨 극장판 이거 로봇아빠인가요 혹시? 왜냐면 명작이라고 했거든 내가 그거 본래 다 말았거든 안 보셨어요 그거? 그게 솔직히 봤어요 어른왕국의 역습 그 습격? 어른왕국의 역습? 그거랑 두개가 완전 명작이래 그니까 그거 솔직히 어른왕국의 역습 클립으로도 안 봤어요? 클립으로도 안 봤어요 아 진짜요? 내용 똑같아요? 내용 똑같아요 지금? 비슷해요 비슷해요? 뭐 똑같죠 사실 일부는 안 되겠는데 발냄새 맡고 깨워놔요 나중에 발냄새는 어른왕국의 역습인데 그래요? 네 그건 어른왕국의 역습 오케이 오케이 로봇아빠 자 이거 발냄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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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두개인데 저 오른쪽 저 오른쪽 저 오른쪽 진짜 저게 훨씬 더 오망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리고 겉부 캐릭터로 태어나면 되잖아 아 여기서? 그것도 솔직히 필요 없을 것 같아 필요 없어 저는 모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정과 모험 활극 이거보다 더 강한 뽕은 없어 그쵸 그쵸 루피라고 생각해봐 그리고 다 약탈하면 되지 세계 최고의 마약이야 이 모험이라는 것 자체가 루피라고 생각해봐 여기 손 쫙 늘려서 저기 있는 막 금고에 손 이렇게 끽끽해가지고 가져오면 돼 여기 캐릭터를 마약하는 거 봤어요? 마약이 필요가 없다니까 그쵸 그쵸 모험 자체가 뽕이니까 모험뽕을 맞아서 마약을 하는 애가 없어 원피스 진짜 안 봤군요 왜요? 저 친구는 금은보호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요? 왜 하는 거예요? 모험 자체가 그니까 모험 자체가 도파민? 너무 황홀한거야 황홀한거야 왜냐면 여기는 섬마다 다 진짜 뭐 기후든 양식이든 다 달라 그쵸 그쵸 하나도 안 겹치는 전세계에 수많은 나라가 있어 거기를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도파민 샤워를 이미 뇌가 망가졌어 쾌락 쩔어가지고 지금 섬 여행 쾌약 제이 빠니보틀 아 쾌락에 망가졌군요 제이 빠니보틀 짱니보틀? 제이 보틀 자 오른쪽 가겠습니다 오케이 몽키디두환 아 몽키디환 빠니디보틀 몽키디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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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는 유머감각을 가지고 태어나기 대 자신을 잘 챙겨주는 소급친구와 함께 태어나기 저는 이건 좀 어렵지만 이게 영원히 간다면 이건 진짜 1등이라고 봅니다 아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는 이게 끝까지 간다는 보장을 해준다면 요거는 완전 다쿠 같아요 근데 이게 자질자질 태어나기인데 이 관계 유지를 내 노력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이게 달라진다면 보장을 안 해준다면 반영구라고 친다면 그러니까 그럼 왼쪽으로 갈 것 같아요 저는 오른쪽이 의형제라면? 오른쪽이? 네 의형제가 깨질 수도 있잖아요 동시에 죽을 수 있다면 아 그런 저주가 걸려있어요? 네 왜 같이 그럼 페널티 아니야? 페널티잖아 아 그래요? 내가 나중에 죽으면 안돼? 페널티 아니에요 같이 죽을 수 있다면? 네 안죽죠 같이 아 그래요? 같이 영원히 살아야되요 그럼? 아니요 내가 더 아 그럼 소꿉친구를 복사해가지고 통 속에 너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아아아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좀 빡슨데 아 그래? 새끼야? 저는 재밌는 유머감각 유머감각으로 유머감각으로 친구 만들 수 있어 아 아 근데 친구 소꿉친구 한명인데 재미 개없어 아 그러면 저 친구밖에 없어 하지만 잘 챙겨주잖아요 한명밖에 없어 왼쪽은 많이 만들 수 있고? 그쵸 제목은 유머감각이 있습니다 많이 만들고 싶은 판인가보죠? 네 아 뭐 그건 아닌데 뭐 돈 벌 때 편할 것 같아서 아 모든게 돈인가요? 아니요 일할 때도 좋고 아 일할 때도 좋고 아 일할 때도 좋고 근데 저 소꿉친구가 네 시궁지야 시궁지? 아아아 라따또이 라따또이 어 시궁지가 뭐에요? 라따 시궁지 아 시궁지 쥐 쥐 시궁지 이거 어? 라따또이 아 라따또이 시궁지 깜짝이야 그럼 어때요? 어때요 쥐 쥐? 어 바퀴벌레 그것도 벗겼는데 어 벗겼네 또 잊어보니까 라따또인데 그거 자신을 잘 챙겨지는 시궁지와 함께 뛰어나기 이거 라따또이네 그니까 그죠 미키마우스 그새 벗겨 또? 쭈키마우스 어 왼쪽 하죠 왼쪽? 왼쪽? 쓰읍 뭐 왼쪽에도 범용성이 있긴 하네요 그니까 왼쪽 하실거에요 스펙크롬이 도와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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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도 상위호환 같은 느낌 저는 오른쪽 그래요? 2대1입니다 네 오케이 왼쪽이 상위호환 8강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 중결승으로 가요 네 미남 미냐로 태어나기 대 초천재로 태어나기 아인슈타인은 미남이 아닌가요? 미남은 아니죠 아 그래요? 네 미남은 아니에요 쾌남인가요? 뇌생남이죠 뇌생남 뇌가 섹시한 남자 그죠 뇌생남 그냥 섹시한 남자와 뇌가 섹시한 남자 그냥 섹시한 남자와 뇌가 섹시한 남자 얼굴 천재 대 천재 이게 더 괜찮다 아 좋네요 얼굴 천재 대 천재 뇌생남 대 뇌생남 대 섹시 섹시남 대 뇌섹시남 천재 대 얼굴 천재 천재 대 얼굴 천재 미쳤다 야 이거 어렵다 어렵네 아 어렵네 진짜 어렵다 이건 이거 좀 이거 딱 밸런스가 좋은 것 같아 그래요? 네 왜냐면 우리가 뭐 한 달 살고 많은 게 아니잖아요 쭉 사는 거 가정하에 네 외모가 작용을 잘 할까 아니면 천재가 잘 작용을 할까 저는 오른쪽인 거 같아 저도 오른쪽인 거 같아요 왜냐면은 되게 잘생겼어 진짜 너무 잘생겼어 근데 개망청해? 1 더하기 1은 3이죠 그러면 맞아요 깨잖아요 이러면 맞아요 아니 그니까 물어본다고 얼굴 잘생긴 사람이 1 더하기 1은 3이죠 그러니까 반문쪽 사람들이 그냥 어 맞아요 백치미 아 맞아요 백치미라고? 1 더하기 1은 3이죠 아 진짜? 난 미친 사람인 줄 알 것 같은데 그래요? 그니까 얼굴이 너무 잘생기면 용서가 된다는 거지 아 그래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오른쪽은 엄청 당당하게 출렁해 네 뭔가 간지나잖아 네 저는 오른쪽이 좀 맞는데 저는 아인슈타인급 천재로 태어나기 좀 흥미있는 것 같아요 아니 흥미는 확실히 둘 다 있는데 네 아 나는 오른쪽이 더 아인슈타인급 천잰데 개못생겼어 그거 볼 때마다 슬퍼 물론 아인슈타인이 그렇다는 소리가 아닌데 아니 나는 그 아인슈타인급 천재면은 네 본인이 개못생기던 뭐든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근데 거울 봤는데 막 음물나 아니 그게 아니라 천재도 비주얼을 신경쓰겠죠 그런가요? 왜냐면 천재도 이렇게 하다가 아 연애 이런 이런 인간 학론적 뭐 연구학 때문에 이제 나도 결혼을 쓸 해야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다 죽여버리려고 한거에요? 아니요 그래서 결혼했다가 아 이러면 안될거 같은데 하고 이혼한거에요 아 혹시 그럼 거울보고 열받아가지고 이는 MC 스퀘어 나온거에요? 다 터트려버린 아니 아인슈타인이 못생겼다는게 사실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천재지만 얼굴이 못생길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보신거에요 이 밸런스게임을 해보자 만약에 천재인데 진짜 개무색니다 아인슈타인 변호인측이 아니구요 그니까 내 침팔토론 아닙니다 분명히 아세요 본인은 유튜버에요 변호사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 아셨어요 네 자 왼쪽이 하 어렵다 전 왼쪽 왼쪽이 맞는거 같아요 그냥 지금대로 살기? ㅋㅋㅋㅋ 저는 그냥 그대로 살기 왼쪽 뭐냐 안 해봤어요 첫 등에 있긴 지금대로 살기 뭐냐 병건 혹은 미녀로 태어나게 하겠습니다 저는 병건 혹은 요거 요거 저는 그래도 오른쪽이에요 저렇게 살아본적이 없어가지고 아 근데 저는 저도 천재 그죠 2대1 이게 천재가 갖고있는 포스가 그죠 그니까 저사람 뇌를 좀 꺼내보고 싶은 느낌 어 저도 저걸 천재가 되어서 그럼 된거 안되잖아 좀 빨리 하고싶은게 많아서 아 하고싶은거 빨리 끝내고 싶어요 천재가 되가지고 그리고 사진 봤을때 뭔가 포스가 거기있잖아요 왼쪽도 포스가 있긴해 다른 포스 근데 얼굴이 잘생겨서 그게 있어요 다른게 저 평가받아 똑같이 잘해도 신은 공평할거야 이러면서 예 그럴 수 있죠 연기 잘하는 잘생긴 배우 특가프리오 네 계속 그죠 저평가당해 맞아 그죠 왔어 그럼 연기가 좋아도 살을 좀 뿔리고 이러니까 갑자기 인정을 많이 해줘 맞아 그니까 그게 세모가 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약간 그 그게 생기니까 쟤는 잘생기고 연기 잘하지만 뭐 딴게 그럴거야 오히려 허망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얼굴 잘생기는 왜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 못받아 얼굴 잘생겨서 받은 이익은 이미 익숙해져서 생각을 못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인정을 잘 만해주는 느낌이 받을 수도 몰라 그러니까요 근데 아인슈타인급 천재면 막 못생겼지만 막 엄청 노력해 그럼 사람들이 점점 인정해줘 그러면 느끼지 아 외모로 세상 사는게 아니구나 아 근데 여기 오른쪽 조건에 그 못생겼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얘가 이렇게 천재이면서도 잘생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쵸 근데 왜냐면 아까 제가 이런 어떤 잘생겼는데 멍청하다라는 걸 넣었기 때문에 멍청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를 주는거죠 대신 옵션 여기도 있으니까 여기도 벨로 그럼 아무튼 오른쪽으로 가죠 오른쪽이 멋있네 천재가 좀 더 이 성취감이 있을 것 같아 성취감? 자 준결승입니다 여기서 이기는게 결승으로 올라갑니다 유머감각까지 운조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요 이게? 운이죠 유머감각 대 운이네요 왜냐면 유머감각도 운이기 때문에 뭐야 그게 유머감각이 운이에요 유머감각 운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1900년도에 태어났으면 지금 우리의 개그들 먹히지 않았어요 시대적인 것 때문에 아 시대를 잘 타고나고 운이 좋았기 때문에 아 유튜브로 사람들이 모이고 아 사람들이 재밌어 해주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오른쪽은 이 사람 중심으로 세상이 맞춰지는 거네 그쵸 운 좋은 사람이라면 운이 좋으니까 그냥 뭐 마침 태어났는데 마침 내 개그가 이 시대에 잘 맞고 이 시대에 잘 맞고 시대를 잘 맞아야 뭔가 이제 트이는 것처럼 상위원 그 림 림 뭐였죠 그 게임? 리몰드 리몰드 캐릭터를 만들었어 뜨르르르 뭐 근력 뭐 쭉 나왔어 근데 근력이 좋아 무법천지인 세상이 따르르르 맞춰지는 거야 운이 좋아 자기 능력체에 맞춰서 그런 느낌인건가 아 근데 무력 높은데 땅 파야되면 안 되니까 아 그런 느낌 근데 오른쪽이 좀 사기긴 하다 솔직히 운이 밸런스가 안받아 좀 되게 강하네요 저기 뭔가 이거 운 넣으려면 가로 치고 뭐 있어야 돼 그쵸 운 소모되면 충전해야 돼 럭키맨은 실제로 그렇게 1년에 한 번 맞아요 럭키맨도 그 럭키스타가 이제 떠가지고 그 영향을 미칠 때만 이렇게 되는거지 가려지거나 이러면 또 흠이 아니면 이런거 운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기 가로 치고 고자 그건 운이 없는데요 그니까 그것만 빼고 운 다 좋아 운이 없는데 어떻게 운이 좋아 그것만 빼고 하 뭔 소리야 그게 고자 이게 무슨 뭐 운 좋기 고자 되기도 아니고 아 왜냐면 운 지금 너무 빡세니까 운 좋기 대 고자 되기에요? 아 운 좋고 고자 되기 대 그냥 살기 그니까 그거네 네 근데 운 좋아서 슈퍼볼까지 막 되고 막 이러는데 대신 고자야 이게 뭐야 근데 운이 근데 그렇게 태어났어 근데 운이 좋아서 성기능이 제 다시 활발하게 운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100%는 아니에요 그냥 평생 없을 수도 있어 아 그거는 약을 안먹으면 다시 괜찮아져요 운약? 아니 발기부전 아니 그 그건 없어 아 그건 없고? 그럼 그래도 운 좋은 사람 할래 운 좋은 사람? 고자가 되고 고자여도? 왜요? 운을 잃을 바에는 고자가 되겠어 운을 잃을 바에 고자가 될래 아 어 저는 오른쪽 가겠습니다 승 빠지면 운 좋고 고자 되기? 고자가 생각보다 강력하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세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확 와닿을 수 있는 걸로 해야 밸런스가 맞춰지니까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생각보다 강력한데? 고자 고자 뭐 나쁘지 않아요 고자 하면 되죠 아 그래요? 나쁘지 않아요? 진짜요? 뭐 경험담인가요? 운이 좋으면 네 그럼 지금 운 좋으니까 저는 완전 지트키죠 운도 좋고 고자도 아니에요 다 가졌네 그럼 승리맨? 태어나기가 싫어 그럼 승리맨? 태어나기가 싫어 다시 태어나기 그냥 이대로 계속 살고 싶은가요 혹시? 네 승리맨은 사실 그래요 이대로 계속 살고 싶다 저도 모르겠죠 이미 운도 좋고 고자도 아니네요 사실 그럼 자기 자랑하려고 이거 월드컵? 그런 뜻은 아닌데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아 오른쪽 같아 이거 말고 뭐였죠? 주제가 또 하나 하나가 이성령 월드컵 사람이 살면서 뭐 없으면 안되는 생필봉과 도구 및 기계들의 조합 아 그니까 뭐 없으면 안되는 물건 뭐 휴대폰 뭐 이런거죠 정말 재미없는걸 옆에다 갖다 놓으시고 이걸 고르라고 한거 자체가 저게 더 재미있을수도 있어요 큰그림이었다 그래요? 저것도 해볼까요? 10시 23분인데 하품하셨잖아요 제요? 네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럼 가죠 나도 좋지 뻥이야 뻥이야 자 오른쪽 저는 한표 큰일날 뻔했네 저도요 승우아빠님은? 저 아직도 고자댁이 있는거에요? 네 만약 있다면 너무 좋아서 그냥 이거 이거 너무 밸런스가 안맞으니까 아 그래? 그럼 저는 그냥 유머감각 할래요 유머감각? 네 오케이 자 운 좋은사람 때문에 2대1로 결승전에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자가 결승전에 있네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왜 어차피 루피도 약간 고자같은 면이 있어요 뭘 고자같은 면이 뭐가 있어? 왜요? 뭔 고자같은 면이 있어요 고기를 그렇게 먹는데 단백질을 아 없어요? 루피가? 아니 유제품이랑 엄청 먹는단 말이에요 아니 누가 봐도 고자같은 면이 있잖아요 루피는 처음 봐! 처음 들어! 그런 얘기 아 그래요? 루피가 고자같은 면이 있다는 거 아니 부화했고 억지야 억지 아니 이게 어떻게 억지 아니 왜왜왜 무성욕이잖아요 무성욕 그래요? 아 로맨스가 없다 그렇죠 그렇죠 전혀 없잖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카메라 안돌때 눈이 높을수도 있어요 눈이 높을수도 있어요 카메라 안돌때 그럴수도 카메라가 안돌아? 뭐가 딱 안돌아 아 왜이렇게 촬영 다 끝나고 그러면 에 루피씨 고생했습니다 딱 하면 이제 비밀연애? 이렇게 활짝끼고 아 고생했어 자기야 이럴수있잖아요 아 그래요? 아니 루피는 확실히 약간 올라가면은 약간 고자가 기본옵션이니까 아 그래요? 꿈과 모험대 이제 운같은게 돼버리니까 그니까 연애하기 싫은건 아니고 모험뽕이 너무 심해서 독학임에 취한거구나 그 어떤 다른 욕구가 생기지 않는게 아닐까 돈 모으고 뭐 이런 욕구가 생기 뭐 연애욕구 돈 모으는 욕구 모험력이 가장 강하다 아아 모험력 다음에 식욕 식욕 그런 느낌 그걸로 이미 다 차버렸어 아 오케이 좋네 자 아인슈타인급 천재로 태어나기 어떤게 왼쪽? 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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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인간세계에 다시 천재로 태어나느니 네 약간 고자고자 열매를 먹는게 좋지 않을까 아아 고자 아니래니까 왜 고자만듬 네 고자만듬 고무고무 능력자에요 왼쪽이 조금 더 악마 열매를 먹고 이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모음이라도 남아있잖아요 그쵸 그쵸 자 왼쪽 가겠습니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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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결승전 이제 비슷해졌네요 고자대 고자인가요? 고자대 고자니까 고자대 양쪽에 빼 양변에 같이 지워지는거죠 등호니까 빼고 다 자르고 애니캐릭터로 태어나게 돼 운 좋은사람으로 태어나게 돼 이거 유튜브 올릴 때 고자월드컵이라고 올리면 안돼 이걸려? 이걸려? 네 기욱지욱 월드컵 갑자기? 갑자기? 아니 생각해보겠습니다 농담이구요 엑스 나왔어요 저기서 지금 엑스 아 안돼요? 농담이요 운 좋은사람으로 태어나게 돼 애니캐릭터 유주자님 아직도 계세요? 아직도 계시네 그래도 집에 안보네요 아니 저 분이 안봐네요 불쌍해 불쌍한 건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 올해 10시 반인데 아니죠 암묵적으로 말했을 수도 있고 아 이걸 찾아주던데요 아 몽둥이네요 아까 이거 고자 월드컵으로 올리면 안 되냐고 이제 가져왔잖아요 지금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진짜 선 넘네 제가 맞을 권리가 없어요 아까는 맞을만 했는데 지금 고자 대 고자 고자 노래를 했잖아요 고자 노래를 이해하잖아요 뭘 이해를 해요 고자 대 고자 할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고자 대 고자 안 할 거예요 그래요?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면 월드컵이에요 고자 월드컵이 아니라 정신 차리세요 자 뭐예요 일단 고립시다 저는 역시 왼쪽 왼쪽?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루피 자체가 운이 좋아 그죠 크로커다이선에서 사망했어야 돼서 운의 결정체 운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면 루피가 될 수도 있잖아요 두 개 다 교집합이 있는데 그러니까 연결돼 있어 왼쪽은 내가 지정할 수가 있잖아 루피로 태어나겠어 그죠 루피로 태어나겠어 오른쪽은 약간 로망이 좀 떨어져 너무 운도 좋고 뽕맛도 볼 수 있어 아니 일단 오른쪽은 로또잖아 그죠 운으로 상상할 수 있는 수많은 이런 매력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냥 루토 한 장 갖다 놓고 왼쪽은 이게 사실 오른쪽의 이미지를 뇌 이런 걸 넣었어야 돼 우주 그지 왜냐하면 어차피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면 낭만이라도 좀 있고 꿈과 모험 이런 게 있어야 왜냐하면 저런 걸 못 느끼잖아요 지금 현생에서는 그죠 왼쪽 골라서 럭키맨을 태어나면 된다는데 그건 안 돼요 왜요? 그건 안 돼요? 럭키맨이 인간 모습일 땐 왕재수라고 세상에서 제일 운없는 중학생이 돼요 맞아요 아 그래요? 뭐만 해도 재수가 들을 게 없어요 그럼 언제 럭키맨이 되는 거예요? 마늘 그 별사탕 먹어요 근데 그것도 먹기 힘들어 맛이 없어 운이 없어서 못 먹어 잘 흘리고 막 던지면 막 흐물흐물 이렇게 해가지고 걔가 처음에 도입부가 이게 울트라맨 좀 패러디여가지고 생긴 게 울트라맨 닮았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운없는 그 중학생인데 막 이런저런 거 하다가 죽지 않나? 죽어 그죠 그래서 우주 악당을 쫓아오던 럭키맨이라는 영웅이 지구에 들렸다가 지구에서 활동하려면 인간의 몸 육신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마침 죽어서 딜을 하는 거야 야 내가 네 몸에 들어가도 되겠니? 아 나는 이미 운 없는 인생이 지긋지긋해 난 태어나고 싶지 않을까 럭키맨이 들어가면 모든 게 운이 좋아져 대결돼 어 나랑 같이 해보자 그래서 들어가 근데 인간이 될 땐 여전히 재수없어 근데 변신만 하면 너무 행운이 좋아 변신이 된다 럭키맨 안 봤어요? 럭키맨 안 좋은 거 사실 럭키맨 무슨 애니예요? 애니가 아니에요 떴다 럭키맨 떴다 럭키맨 많았어요 이게 많아요 그리고 그리신 분이 데스노트 글 작가예요 아 진짜요? 한번 볼게요 그거 발행할 때 약간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발행이 돼서 좀 정신 없었긴 했었는데 이제 완결됐습니다 음 한국에는 그렇게 됐는데 일본에는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잡지에 연재할 때 중간부터 됐어요 그래서 단행보는 왜 그래요? 16권까지 다 했죠 왜요? 그거는 이제 서울문화사가 알겠죠 근데 그거 아마 정식으로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중고판으로 사야겠다 근데 되게 그림체가 활용하지 않아요 되게 그 저기 있어? 저기 나 아 그래요? 되게 좀 엉망이 그림체예요 그래요? 약간 초딩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도라에몬 같은 그림체 내가 그거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럭키맨은 될 것 같아요 되게 유치해졌어 거짓말 원래 그랬어요 진짜로 내 중학교 때 그거를 장기 복용해가지고 진짜 유치해져버렸어 근데 유치한 게 좋아 그럼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네 뭐 여러 가지 연예인 히로시 가모호 선생님한테 그거 할 거예요 감사하네요 히로시 감사 인사 감사 인사 감사하다 럭키맨이 짱입니다 어쨌든 저는 왼쪽이 좋은 것 같아요 왼쪽 애니 캐릭터 짱피로 태어나기? 짱피보다는 저는 골드로죠 골드로죠 어? 재밌겠다 좀 불운하게 죽는데? 어 상관없어요 어떻게 죽어요? 원피스를 다 찾고 그냥 제 발로 잡힌 다음에 차용당해요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러면서 원피스? 내가 봤지 그거 어딘지 내가 놔뒀으니까 찾으면 니네 거야 그러면서 대해적 시대가 열려 찾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찾고 가는 과정이에요 아 아직도 안 찾았어요? 그러니까 로저는 찾았고 로저가 죽은 걸로 1권이 바로 시작해요 첫 페이지에서 차용 딱 되면서 대해적 시대가 벌려 열려 와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다들 찾고 있는 거죠 지금 다 찾고 있는 거예요 거의 막바지죠 찾다가 막 뻥이야 이러면 어떡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피스가 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독자들 사이에서 고대 병기다 아니다 우정이다 아니다 엄청난 뭐다 우정이다 오 그런 우정은 너무 사실 허무해지고 말이 안 돼서 클리셔죠? 그거는 너무 클리셔적이어서 아닐 거예요 그러면 핸드 싫어하지 뭔가 있어요 물질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오래 했으면 근데 뻥이야 해도 여전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뜻으로 했다 막 이러면서 원래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다 동료가 된 이유가 있거든요 이 친구는 최고의 검사가 되기 위해서 이 친구는 올 블루라고 모든 식재료가 모인 바다가 있어 요리사의 꿈 바다에 나가서 원하는 식재료 다 찾을 수 있어 그래서 그 바다를 찾아서 요리하고 싶다고 했는데 요리 안 해 끊었어 미친놈이야 발차기로 싸우지 않아요? 발차기로 싸우지 이건 줄 알아요? 몰라요 담배 켜야 돼서? 아니 요리는 요리할 때 손 써야 돼서 신성한 손 이거는 이건 사람을 해치는 손이 아니라 그럼 담배 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손이기 때문에 쓸 수 없는 거예요 흡연과 입장에서 담배는 살리는 행위예요 호흡기는 담아야 되니까 호흡기는 담아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안 피우면 금단 증상이 있으니까 살리는 손 그렇죠 아이러니하게 나부터 살려야 되지 자신을 살리는 행위 그때 그 제가 말했던 해군 경연대회 그때도 요리 다 하고 나서 맞아 역시 그 요리 찌꺼기로 어? 만들어지니까 해군에 더 좀 약간 취지에 맞아 그런데 그 얘기 들으면서 담배 피우고 있어 그 실내에서 아 그래요? 어 뻑뻑 씨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우리 정해볼까요? 네 정해보자 저는 왼쪽 그럼 동시에 우리 말하는 걸로 네 저도 아까 왼쪽이라 그랬잖아 일단 원피스 원피스를 안 봐서 저는 괴리가 너무 심해 왼쪽 왼쪽? 세 명 다 왼쪽 그러면 만장일치로 죽어서 다시 태어나냐면 월드컵 우승은 사인하래 사인해 루피 루피 사인해야돼요 네 몽키디 두환으로 태어나기 하하하하하하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면 이거 지금 한 두 시간 동안 같이 고민했는데 답은 몽키디 환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몽키디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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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키디환으로 태어나기 아 진짜 랭킹 한번 느껴요 감사하다 뭐야 참 감사하다 인조인간을 태어나기 참 감사하다 하하하하 어 봐봐 갓붓집 다 아 운이 너무 아 근데 저 갓붓집이 너무 있는건 조금 근데 사실 저거를 다 포괄적으로 묶어버리는게 운 좋은 사람이에요 몽키디환은 5위네요 그래도 높네요 높은 쪽에 58%면 높죠 근데 이게 너무 말도 안되게 높다 아 그러네 승률 비율이 지금 얼마나 이 다 경제적으로 힘들어 밴핑률도 18%나 되고 이게 돈이 확실히 기본으로 좀 있어야지 좀 생활이 되기 때문에 김풍작 김풍님도 지금 오셨거든요 네 운이 좋으면 내가 만화 캐릭터로 태어날 수 있잖아 아 라고 하시거든 그런 말을 좀 전에 하셨었어요 오셨어요? INTP 그 사수자리라 운이 좋으면 내가 만화 주인공이다 있었으면 나랑 똑같은 얘기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지금도 만화 주인공처럼 살고 계시지 않나요? 김풍님 김풍님 그쵸 김풍 작가님 원피스로 치면은 문풍이 가져오래 그 브루노 문문열매 문문열매 느낌 나네요 브루노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 웃옵? 아니 아니 그 이거 누구야 뭐야 그 가정교사의 트와일리본? 아니 프랑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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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정한건 몽키디환으로 태어났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몽키디환 몽키디환으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루피가 99건 하는 동안 얼마나 재밌는 모험을 많이 했어요 그럼요 피도 한 열 말 흘렸지만 네 근데 그 고무인간이잖아요 루피가 네 피가 흘려요? 피 흐르죠 아 왜냐면 고무도 날카로운 칼에다가 이렇게 싹 하면 베일이거든요 짤리니까? 네 겉만 고무인거에요 아 그래요? 아 겉만 고무 내장은 그대로 있더라구요 아 찌르면 피나고 하지만 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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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콩건이 뭐에요? 그 있어요 그 기어4 그 그건 봤어요 침착된 유튜버에서 철로 이렇게 무장색 그거 세보이던데요 무장색 기어세컨드 까만색으로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까만색 타가지고 타는거 아니야? 타는게 아니라 기가 불어져 일시적으로 여기 기가 돌아서 금광불개가 되는거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빵 때려 근데 이쪽도 금광불개야 네 무장색이야 무장색때 무장색 더 센 무장색이에요 그렇죠 아 그래요? 약간 서경장석 후군모 이런 느낌 그러면 서경장석 맞아요 잘 아시네 공부 잘한거 맞네 콩건과 맞네 네 재밌겠다 한 번 원피스 오늘 파야겠다 네 원피스 저는 창작물도 때가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지금 보기 너무 작품 수명이 있어 이제 너무 월클인 작품은 언제 봐도 재밌지만 원피스 그 감성이 요즘 감성과 또 안 맞을 수는 있어요 나는 옛날에 봐가지고 지금 봐도 너무 재밌지만 지금도 막상 들어가려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소년만을 확실 때 소년에 봐야돼 네이버 시리즈 가면 쭉 볼 수 있어요 전 사실 어렸을 때 홍대병에 걸려가지고 안 보는거 봤어 안 보는거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 막 이런거 봤어 그것도 인기작품인데 아니 그거는 원피스 나루토 거기에 못 들어갔어 그거 인기작인데 그거 약간 좀 마니아 캤어요 그것도 그래요? 안 보는거 2만년 시리즈 맞아요 그것도 좀 있어 아 근데 원피스 지금 1권부터 보면은 약간 좀 그림치 적용하기 힘들긴 하다 아니요 1권이 훨씬 더 그림치가 좋죠 그때가 더 좋아요? 지금 너무 난해해졌나요? 오히려? 지금 좀 보기 힘들죠 칸 같은게? 아니 그 그때는 외곽선을 굵게 따줬어요 아 지금은 지금 보면 그래요 하나가 되어있나요 모든게 다 지금은 이제 배경하고 붙어버렸어 네 근데 생각나는게 만약에 만화 배우잖아요 만화 배우셔서 원피스처럼 대박이 터트리면 어떡해요? 로커로 행복해지는거죠 로맨틱코메디로 그럼 방송해요 계속? 이게 돈 대박 터지는거랑 활동 하는거랑 별개인거 같아요 그죠 돈 아무리 많다고 해서 일 안하는 사람 없어 계속 그려야돼 계속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템포 조절을 하든 뭘 하든 하겠죠 하지만 아예 안하는거는 네 음 힘들겠죠 좋네요 근데 왜 그렇게만해서 그러니까 이걸 하니까 뭔가를 한다는거지 뭔가를 여기에 지금 올인 아 자기가 뭔가 좀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아서 뭔가를 할 수 밖에 없다 아 좋네요 만화하시면 진짜 로코 하실거에요? 로코 보고싶어 로코 저는 이제 연애 잘 모르지만 이런 스타일의 연애만화도 누군가는 그려야된다 아 아 십각관계? 십각관계 뭐 옛날에 있었다고 하니까 아무튼 다른 제식대로의 연애만화 분명히 필요하다 음 그림풍은 이말리온 스타일인가요? 화풍은? 네 거기서 어떻게 뭐 제가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화풍은 이말리온 스타일인데 로코 아니죠 만화 배우면 새로 그림체를 찾을 수 있는거죠 음 굳은살 백이게 로코에 필요한 뭐 뽀뽀씬 이런거 그려야됩니다 아 이말리온 그림체로 하는거 흠 재밌을거 같은데 옛날에 순정만화 같은거 보면 네 남주여주가 키스를 해요 네 팍 쭉 떨어져 쭉 이어져 그런 연출 어때요? 그런 감성 그거 옛날에 학습만화 이런 데서 나온거 같은데 그걸로 다시 빼빼로 게임해 왜? 빼빼로 게임 왜? 이렇게 이어져있어 아 그거 다시 넣으면 안되지 입에 넣으면 안되지 안되지 아 그런 형태의 로코도 누군가는 해야된다 누군가는 해야된다 음 어 근데 요즘시대에 맞는 로코야 이렇게 침 붙어서 마스크 안써가지고 잡혀가 뭐야 이게 이런거 해줘 어 어 그럼 맞아 요즘에 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연인들은 어떻게 해요? 일단 가족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연인이어야 돼 가족이면 안돼 로코는 몰라요 왜 여기서 찾냐 몰라요 몰라요 2인 이상인가요? 그러면 2인 이상? 예? 2인이 있어도 원래는 마스크를 해야되니까 그쵸 김풍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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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실거 아니에요? 전무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무님 왜 알아? 모든걸 다 아시는 분 아니에요? 아 그때는 코로나 전이죠 요즘 안해요? 가족이니까 가족은 다르잖아 가족끼리는 마스크를 안쓰잖아요 원래 가족 입장에서는 모른다 그럼 꽈뚜룹님은 알 수 있겠네요 저 꽈뚜룹님이 경험하고 그 내용을 다 써가지고 침착맨님한테 드리면 네 제가 노력해볼게요 그걸 토대로 로콜할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럼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글 작가? 이수자님한테 물어보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글 꽈뚜룹 그림 이말련 어? 재밌겠는데 네 네 야리는데? 그냥 야리야 그냥 요즘에는 그냥 닿자고 뭐 하는 식으로 쳐다봐 쳐다보면 이렇게 쳐다보자 뭐 뭐 기강잡기 같은건가요? 기강잡기 네 재밌네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보자가였습니다 지금 사실 1시에 오셔서 네네 9시 40분간 계셨어요 음 오늘 한나절 그렇죠 여기 강동 침창문 스튜디오에서 보낸 소감한 말씀만 듣고 빠르게 흩어지도록 하죠 네 일단은 감사하다 감사하다 네 감사하다 이런 경험을 쉽게 할 수가 없다 없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네 그렇죠 오히려 좋아 퇴근시간 지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줄은 몰랐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멀쩡히 말을 하는데 네 뭐가 떨렸을까 아 떨렸어요 네 정말 개수작이었다 이제 안 떨려요? 너무 편해요 이제? 한 번만 더 한 번 하는게 어렵지 한 번 하고 나니까 괜찮다 그렇죠 감사하다 또 종종 또 불러주시면 아 좋죠 최고민수님 오실 때 한 번 강연을 들으러 그래요 아마 또 이제 영국처럼 네 승화원님하고 네 장지수님이 제 채널에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좋아요 네 혹시 배도라지 배도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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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아니 잠깐만 배도라지가 뭐야? 배도라지 들어가고 싶다는 거야 지금? 아 뭐 노킹 정도? 배도라지는 놀랍게도 20대 필요하잖아요 이쯤이면 근데 근데 있잖아요 내가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봐서 그런데 네 전 아니잖아요 네 뭐가요? 배도라지가 준준 회원 아니에요? 아니 근데 거의 그냥 배도라지랑 놀죠 사실상 배도라지죠 뭔가를 하는데 아무 그게 없는데 그렇죠? 하나 안하나 사실 상관없어 그렇죠? 그냥 안 한 상태에서도 그냥 놀고 다 놀고 사실상 배도라지에요 맞아 그래서 이게 뭐 굳이 뭐 나기를 찍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배도라지라고? 아니요 근데 이제 정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가입비가 원펀데이? 가입비가 5천만 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식으로 하면 뭐가 좋아요? 일단 한우를 쏴야 돼요 한 사람당 배도라지 어디 가서 배도라지라고 할 수 있어요 맞춤법 틀린 티셔츠 주십니까? 그거 맞춤법 틀린 거 아니에요 맞은 거예요? 사실 애초에 정하진 않았어요 아니 가만있어봐 그거 저기 샌박 아니니까 왜? 우리는 샌박이라서 그렇게 얘기해 앤워드 왜 샌박 해요? 다이아가 이런식은 좀 곤란하다 이 말이지 다이아 잘해줘요? 다이아 못해줘요 어? 왜 못해줘? 다 맘에 안들죠 장진수한테 왜 잘 못해줘요? 모든 회사 모든 우리 크리에이터들이 불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래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다이아 단점 다이아 단점? 에이 여기다 써봐 여기다 써봐 여기다 써봐 여기다 써봐 여기다 써봐 감사하다 다이아 그쵸?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자 그렇게 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안녕 안녕 아 이러고 끄는거에요? 네? 좋네요 아까 그 한 번 더 할래요? 어떤거요? 어? 어? 그걸로 끝내죠 수미상관 수미상관 오징어 꽐로 하던가 아니요? 털모 나무래요 오징어 저거 하고 가세요 잼 잼? 재미 뭐야 아니 재미인거에요 결투 한 번 하시거나 잼기단 아아아아아아 잼기단이 아니에요 아 잼병단? 그 꿀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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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여행 일찍 떠나가지고 몇 시에 떠나 정해진거에요? 10시 10시 확실해요? 확실해 기차를 예약했는데 아 기차 타고 가세요? 몽둥이 내려놓고 얘기하세요 몽둥이 괜찮다 이거 이거 들어야지 말을 10번 할거 5번만 하지 알았어 고생하셨습니다 굉장히 길어졌네요 안녕 즐거웠습니다 안녕